일여자의 지모. 맹백비의 몸은 거대하였다. 백발이 되어 은비친 머리에 육십의 나이지만 목소리는 큰 종소리와 같은데 다 걸음을 떼 놓을 때에 부드럽고 비범한 것을 보고 원승진은 그의 무공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았다. 두 아들도 모두 작년이었기에 연기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맹백비는 태산대회에 대하여 무엇인지 부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정청죽이 태산의 모임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 그는 고의로 못들은 척하며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다른 축하객이 왔으므로 그는 신뢰하겠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청청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좋기로 유명하다는 맹시인데 어찌하여 좋은 친구들에게 이토록 소홀히 대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별명은 헛되이 떠돌았던 것일까. 일찍이 그가 성질이 저렇게 비뚤어졌음을 알았다면 뭐 타러 와서 그에게 축하 선물을 준단 말인가. 늙은이들이야 어디서고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지 않은가. 심부름꾼이 식사를 가져온 뒤 맹주는 원승지 등 일행을 동반하고 후당에 회갑잔치를 보러 갔다. 이때 맹백비는 마침 많은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 대탁자마다 칭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원승지 일행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맹백비는 황급히 한마디 했다. 원영과 후영께서 이렇게 두터운 예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찌 감당해야 하는지요. 선배님의 축하연의 조그만 성의입니다. 미미에서 보잘것 없을 따름입니다. 원승지의 대답이었다. 사람들이 탁자에 다가서자 탁자 위에는 광채도 눈부시게 수많은 선물들이 놓여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원승지가 보낸 백옥팔줌마와 청청이 보낸 비추욕서가 가장 돋보였다. 호개남이 가져와 보낸 산호수도 눈에 잘 띄었다. 맹백비는 원승지가 칠성의 맹주로 추천된 그 일을 하여금 은근히 불쾌해해뒀는데 그의 말이 겸손하고 구구절절히 선배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보내준 것도 이토록 징계하고 특별한 것임을 종합해서 자기에 대하여 원승지가 충분히 존경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비록 나이가 점짐한 행동이 과연 범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운대 자연 겸손이 생겼던 것이다. 여러 곳에서 온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드린 뒤에 밤에는 환갑을 맞은 맹백비가 큰 잔치를 열어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다. 맹백비는 보정구의 부호이고 평소에 친구 사귀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 각지에서 회가 변해 온 축하객이 3천명을 넘었다. 맹백비는 수염을 휘날리며 크게 기뻐했다. 대청에는 78석의 좌석이 있었다. 이름이 높지 않거나 낮은 무리들은 후청에 자리를 잡았다. 원승지 정청죽 사천광 세 사람은 모두 중앙에 제일석상에 앉았고 맹백비는 주인의 자리에서 손님 대접을 하였다. 제일석상에 자리를 잡은 자들로서는 노영웅인 원왕담 장약국 풍병 주방 고정부의 풍동지 영승표국의 총표도목인 봉계산 등 외에는 모두가 무림 중 영수급 인물들이었다. 호걸들은 맹웅을 향하여 술잔을 올린 뒤 술내기를 하느라고 매우시 끌뻑적하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심부름꾼 한 명의 선물 하나를 들고 급히 들어와서 맹정의 빛가에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몇 마디 말을 하였다. 맹정은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심부름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더니 맹백비 근처로 가서 한마디 하였다. 아버님 정말로 경화할 일입니다. 신권무적 귀신수 부부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아버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답니다. 맹백비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나는 귀이야와 평소에 알고 지낸 적이 없는데 즉각 상자를 10자 큰 홍색 종이의 아어인 귀신수는 문화인들을 이끌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하는 큰 글자가 몇 자 있었고 또 작은 글씨로 황금연량을 축의금으로 준비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축하 글씨 옆에는 황금연량에 해당되는 금원부 한 개가 놓여져 있었다. 맹백비는 속으로 매우 기뻐서 잔치석을 향하여 신뢰를 하겠소 하고는 두 아들과 함께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얼굴 가득 웃음을 담고 귀신수 부부와 매검화 유배생 손중군 등 오인과 함께 돌아왔다. 귀이랑의 손 안에는 아직 어린 아들인 귀종을 안고 있었다. 원승진은 일찍이 한쪽에 비켜 서 있다가 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사형 형수님 두 분 안녕하셨습니까? 귀신수는 머리를 끄덕였다. 음 너도 여기에 있었구나. 귀이랑도 흥하는 한마디만 했을 뿐 상관하지 않았다. 원승지가 다시 말했다. 사형과 형수께서는 윗자리에 앉으시지요. 저는 사질들과 함께 앉겠습니다. 맹백비는 원승지의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렇게 위대하신 사형 앞에서야 칠성의 맹주가 아니라 십사성의 성주라도 그리해야지. 그 말의 뜻은 원승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칠성의 맹주가 된 것은 모두 사형의 힘을 얻어 그리 되었다는 의미가 탔다. 원승지는 조용히 웃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귀신수는 요사의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느라 바빴기 때문에 태산의 모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 맹주라니. 맹백비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제가 함부로 농담을 했으니 귀형은 개의치 마십시오. 맹백비는 귀씨의 부부를 원앙담 장로영웅 아래에 자리하게 하였다. 손님들은 모두 호걸지사인지라 남녀를 석과 함께하고 서로 나누지 않았다. 원승지는 맥어마 등 사질들과 함께 자리하였다. 귀신수와 맹백비 등은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을 선호순배돌린 후영 승표국 총두목인 동계산이 일어서며 말하였다. 제가 주량이 적어서 안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즐기십시오. 저는 뒤 편에 가서 잠시 쉬겠습니다. 귀신수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들이 곳곳에 찾아다니며 동두목을 만나려 했지만 못 만났는데 여기 이 자리에 오겠지 생각한 것이 과연 틀림없었군. 동계산의 얼굴빛이 난처하게 변하였다. 저는 귀이아와 무슨 원한도 없는데 그토록 힘들여 찾았다니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술을 마시지 못하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맹백비가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두 분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저의 얼굴을 보아서 제가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오. 어려운 일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에게는 평생의 즐거운 거리였다. 동계산이 다시 말하였다. 저는 귀이아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존경해 왔습니다. 다만 서로 알고 지내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찾아다니셨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군요. 맹백비는 이 말을 듣고는 속으로 반가워하였다. 좋아요. 두 분께서는 모두 이 늙은이에게 성심으로 인사를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한 분은 피난을 하였고 한 분은 사람을 쫓았다지만 이 두 분이 이미 우리 집에 온 이상 타인에게 화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귀신수를 향하여 한마디 했다. 귀이아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지나서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모두가 좋은 친구들인데 기분 좋게 이야기나 나눕시다. 귀신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귀이랑이 손에 안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 남편의 세대 독재입니다. 지금 병이 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동표두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몇 알의 환약을 내려 주신다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는 영원히 그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맹백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동계산을 향하여 말했다. 동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7급의 부도를 짓는 일보다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귀이야 같은 대영운께서 당신께 부탁하니 무슨 환약인지 어서 내놓으시구려. 이 아이는 확실히 병이 위급해 보입니다. 동계산이 대답했다. 이 복령 수호한 이 만약 제 것이라면 귀이야의 한마디 말씀에 저는 이미 두 손으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약은 공양 총독인 마데인의 진공품입니다. 영승표 곡으로는 서둘러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저는 이 강호에서 살아 남을 수도 없을 뿐아 미라 우리 식구는 모두 생명을 보정키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 기만을 부탁드릴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일이 참 어렵게 되었다고 느꼈다. 풍동진은 곡물이라는 말을 듣더니 급히 한마디 했다. 곡물이라면 황제의 물건인데 어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귀랑이 이 말에 파르르 하였다. 흥 옥황상재의 거실지라도 이번 경우에는 좀 써야지요. 풍동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아니 이 여자가 조반을 생각하는 거야. 이에 귀랑은 성이 나서 젓가락을 뽑아 사발해서 생선 한 점을 집어 아직 다물지 않은 풍동지의 입속에 팍하는 소리와 함께 던져 넣었다. 풍동지가 놀라는 사이 두 마리의 생선이 계속해서 그의 입속에 날아들어 꽉 메우는 것이 아닌가. 삼키려 해도 그럴 수 없고 뱉어내려 해도 그럴 수 없으. 리 정말 낭패스러운 노릇이었다. 노영웅 장약곡이 이를 보고 속으로 대노하였다. 오늘은 맹시의 회감날인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며 탁자 위에 놓여있는 둥근 젓가락 통을 들어서 힘껏 밀어붙이니 그것은 그대로 탁자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귀신수의 팔뚝은 탁자 근처에 있었는데 내공을 써서 아래쪽으로 들이밀자 그의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탁자 속에 박혀 들어갔던 젓가락 통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장약곡의 얼굴을 후리쳤다. 장약곡은 급히 피했다. 비록 얼굴에 맞은 것은 아니었으나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의 얼굴은 온통 붉어지고 말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장풍을 날려 탁자를 한바탕 때린 뒤에 몸을 돌려 맹백끼에게 말했다. 맹노야 자네 형님이 이곳에서 체면이 아니군. 하고는 큰 걸음으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적대를 맞고 있던 맹시의 제가 두 명이 달려왔다. 장노야 부디 뒷방에 가셔서 차나 드시지요. 그때 장약곡은 얼굴이 시퍼렇게 된 채 어깨를 움직였다. 두 명의 제자는 벌떡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맹백끼는 기분이 나빴다. 그는 속으로 이 좋은 잔칫날에 귀신수와 같은 자가 시끄럽게 해서 옛 친구들이 기분 나쁘게 떠나다니 하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더하려 했다. 그러나 풍동지는 열 손가락으로 입 안에 들었던 생선을 뽑아내고 한 마리는 삼켜버린 뒤 빽빽 소리를 질렀다. 이런 이런 이러고도 무슨 법이 있는가 누구 없느냐 두 명의 졸병은 주인이 이토록 화를 내고 있으니 급히 달려왔다. 나의 대관도 늘 가져오너라. 원래 이 풍동지라는 자는 조상의 덕분에 관직에 올랐으므로 우예는 형편없으면서 항상 이렇게 허풍을 좋아했다. 그는 대장장애를 시켜 칼날이 길고 칼등은 두꺼우며 독금을 한 공심대관도를 만들게 한 뒤 말을 타고 갈 때는 언제나 졸병 두 명에게 그 칼을 들고 따라다니게 했던 것이다. 졸병들은 반드시 입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며 대단히 무거워서 힘든 고함을 내어야만 했다. 그는 그때 손을 한 번 쳐 들면 매우 가볍고 편하다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풍동지의 무력이 엄청난 것으로 탐복하였다. 그럼 그가 지금 내 대관도를 가져오너라 하는 이 말은 습관이 된 데다가 지금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른 것이었다. 두 명의 졸병들은 놀랐으나 이번 연회에 참석하러 올 때는 그 힘든 물건은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 할 수 없이 허리에 차고 있던 폐검을 끌어서 그에게 바쳤다. 맹백비는 이미 그가 무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서 소리쳤다. 안 돼. 풍동지는 사람을 우습게 다루는 것이 습관이 들어있는 데다가 귀신수라는 자가 얼마나 큰 우두머리인 줄 잘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그의 모양이 시골 농구 같으니 어찌 마음에 두었겠는가. 그는 폐검을 받고는 칼을 휘둘러 뒤의 랑을 찌르러 하였다. 뒤의 랑은 오른손으로 아이를 안고 왼손으로 펼쳐 식지와 중지를 구부려 칼등을 잡으며 물었다. 노인네야. 어쩔 셈이냐. 풍동지는 놀라서 힘껏 잡아당겨 보았으나 칼은 철고리로 묶어 놓은 듯이 해야 물이 당겨도 실온하기만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칼자루를 쥐고는 죽어라고 잡아 끌어 보았으나 삽시간에 얼굴이 온통 붉어졌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대관도가 없었으나 얼굴은 배추빛이 되어 흡사 관은장과 같았다. 관은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관우에 단봉하는 풍공의 싸움 달게 눈과 같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때 귀랑이 갑자기 손을 놓아버렸다. 풍동지는 하늘을 향해 신나게 굴렀다. 칼등이 자기 이마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둥그런 목이 부어올랐다. 그가 먹었던 생선이 이마 위에 솟아오른 꼴이었다. 두 명의 졸개가 황급히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자 풍동지는 감히 더 이상의 말을 못하고 손으로 이마를 눌러대며 비틀비틀 날 살려라는 듯이 달아났다. 그러더니 문 밖을 나서자마자 큰 소리로 그의 하인들을 욕하는 것이었다. 이 병신같은 녀석들 게을러 빠져서 칼이 무겁다고 이 어른이 애용하던 배관도를 가져오지 않았다니 가져왔다면 저 더러운 년을 단칼에 두 조각 낼 수 있었을 게 아니냐 말이다. 동계사는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귀신수가 말했다. 동표고 환약을 주시오 나는 절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겠소이다. 동계사는 이렇게 되자 배청의 가운데에 선 채 외쳤다. 제가 당신의 신권무적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목숨은 여기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두 이랑이 말했다. 누가 당신의 목숨을 원한답니까? 환약을 달라는 거지요. 맹백비의 큰 아들인 맹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다. 두 이야 우리 맹가의 집이 당신에게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당신들께서 이 소동이시니 부디 밖에 나가서 해결하시오. 그러자 귀신수가 대답했다. 좋다. 동표두 우리 밖으로 나가자. 그러나 동표두는 나가지 않으려 했다. 귀신수는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뻗쳐 그의 어깨를 잡았다. 동계산이 뒤편으로 물러나자 귀신수의 손은 따라서 그의 몸 앞에 놓여졌다. 동계산은 이미 표 국의 총표두였으니 그의 무공도 상당한 것이었다. 눈앞에 귀신수의 주먹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움츠리고 손을 빼어 상대를 하였으나 어찌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 옷이 한바탕 찢겨지고 말았다. 맹정이 앞으로 나서서 동계산의 몸을 가리며 말하였다. 동표두는 우리 집에 잔치에 축하를 하러 온 손님이십니다. 당신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귀일왕이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우리는 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맹정이 대답하였다. 당신들께서 동표두를 찾으실 일이 있거든 영승표국에 가서 찾을 수 있을 것 아니겠소. 왜 여기에 와서 이러는 거요. 말이 계속될수록 거칠어졌다. 귀일왕이 소리 높여 말하였다. 설령 이곳에서 싸움을 한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근래에 그녀의 마음이 매우 심란하였다. 그들의 자식이 병이 들어있으니 어떻게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자신의 목숨도 버릴 각오였다. 맹백비가 무림 중에 명망과 지위가 그만큼 있었으니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맹백비가 얼굴색이 변하도록 화가나 일어서면서 말했다. 좋소. 귀야가 정 그러하시다면 이 늙은이에게 가르침을 주시오. 맹정이 가로막았다. 안됩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의 좋은 날입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대청의 탁자들을 옮겨놓게 하여 빈 장소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외쳤다. 자. 당신들이 싸움을 하겠다면 크게 한바탕 하시구리오. 귀야 당신의 신권 무적을 한번 보이십시오. 귀일왕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우리들과 한바탕 해보겠다니. 다시 20년을 수련한 뒤라도 이길성 10은약. 맹정의 무공은 이미 맹백비의 쾌할 30장의 진술을 배웠고. 나이는 작년이었다. 아직 적수를 만난 적이. 별로 없었으나 비록 신권 무적의 대명을 오랫동안 들었으나. 수천명의 손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거두어 들릴 수 있으리야. 그는 다시 소리쳤다. 뒤노인. 당신은 다만 퇴도를 들고 여기에 와서 함부로 굴다니. 비록 주먹은 당신에게 질지 몰라도 당신이 동표도에게 한 행동은 우리 맹시 가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리오. 당신이 이긴다면 어쩔 셈이오. 귀신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의 3초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무릎을 꿇으마. 주위의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자가 듣지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 물었다. 맹정의 화가 끝까지 올라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 자가 미쳤지 않았소. 내가 그의 3초를 받아낸다면 그는 나에게 무릎을 꿇겠다니 말이오. 하하하. 그렇지 않았는가 귀이야. 그렇다. 받아라.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귀신수의 오른 주먹이 태산합정을 써서 맹격하였다. 이때 청청은 이미 원승지 곁에 서 있었다. 사형이 당신의 법을 배웠군요. 원승지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청청이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의 제자들과 시합을 할 때 초수를 정해놓고 밖에 하지 않았던가요. 원승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저 맹가라는 자는 무식한 놈이니 어찌 내 사형의 절기인 신권의 무서움을 알 수 있겠는가. 맹정은 상대방의 주먹이 오는 것을 억지로 받아서 오른쪽 어깨로 힘껏 막고 왼손을 뽑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교차됐을 때 귀신수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녀석이 함부로 날뛰더니 과연 무공이 조금은 있군. 하면서 그가 왼 주먹을 칠 때 왼 손바닥으로 받아쳤다. 그리고 그의 왼쪽 팔꿈치를 때리면서 힘껏 바깥쪽으로 밀어보냈다. 맹정의 공력은 튼튼한 것만 을 단련해 왔으니 이번에 귀신수의 손에 몸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정도였다. 원승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앞불싹. 이번에 그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중상을 입을 거야. 귀신수가 다시 장력으로 한초를 뽑아내니 맹정의 양 어깨는 힘이 빠진 채 강한 바람을 맞자마자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벌떡 넘어져서 그대로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소리질렀고 맹백비가 맹정을 부축해서 일으켰다. 맹정은 점차 정신이 들면서 입안에서 선혈을 계속 뿜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귀신수가 방금 첫 번째로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자 그의 무공이 높다고 생각해서 제 3장의 전력을 내뿜었던 것이다. 그러나 맹정으로서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초를 받았지만 기력이 이미 쇄진하였던 것이다. 사실 제 3초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뱉어도 넘어질 지경이었는데 산을 뒤집고 바다를 넘치게 할 만한 힘으로 장력이 왔으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귀신수는 그가 이미 힘이 모두 빠져 있는 데다 상처가 난 것을 보니 반드시 죽을 것 같다고 후회를 하였다. 정갑신 정류와 맹주 두 사람은 눈에서 불이 나도록 화가 나서 함께 귀신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맹백비는 아들을 집안으로 보내 피를 멈추게 했다. 그러나 그의 숨이 실오라기 같은 것을 보고는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였다. 그는 몸을 돌려 귀신수를 향해 덤벼들기 시작하였다. 귀신수는 동계산이 이 기회를 틈타 달아나려는 것을 보고 몸을 돌려 정류와 맹주의 주먹을 뚫고 손가락을 펼쳐 그를 눌러놓았다. 동계산은 멍청이 앞으로 한 발 뒤로 한 걸음 걷다가 갑작스런 신기를 받고는 발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그만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뒤노인 당신과 함께 죽겠소 이때 맹백비는 귀이랑과 손을 겨루었다. 두 사람의 무공은 상당한 수준이여 누나 귀이랑은 아이를 안고 있어서 불리하였다. 그래서 미친 호랑이 같은 급공의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내검화 유배생 손중군 등 세 사람도 맹시 문중의 제자들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정청죽이 원승지에게 말했다. 원상공 우리가 말려서 더 이상 큰일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원승지가 대답했다. 나의 사형과 형수는 나와 거리가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나서서 말린다면 사정은 더욱 우습게 될 것이요. 좀 더 두고 봅시다. 이때 귀신수는 앞으로 나가며 싸웠는데 몇 수의 초를 써 이미 맹백비의 혈도를 맞추었다. 대청에서 동으로 한바탕 서로 한 순간 이렇게 순식간에 맹과 수십 명의 친족과 제자들은 모두 혈도가 막혀버렸다. 이들 중에는 주먹을 펴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비틀거나 하여 그 자세는 각기 달랐지만 혈도가 막힌 채 움직이지 못하고 눈알만 대굴대굴 굴릴 뿐이었다. 축하객 중에는 비록 무림의 고수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신권무적의 이러한 무서움을 보고 그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그 일왕이 매검하에게 말했다. 동가를 수색하여라. 매검하는 동계사의 등에 맨 짐을 풀고 그의 몸을 안팎으로 수색하였으나 동영수호와는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귀신수가 그의 혈도를 풀어주며 물었다. 환약을 어디에 두었느냐. 동계산이 대답하였다. 흥. 환약을 구하려 한다면 이곳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당신은 강호에 익숙하다면서 설마 이러한 금선탈각의 깨도 알지 못했단 말인가. 그 일왕이 화를 내었다. 뭐라고. 환약은 이미 북경에 갔단 말이오. 동계산의 대답이었다. 그 일왕은 노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여 외쳤다. 정말인가. 나는 맥러야를 좋은 친구로서 악무에 왔었다. 진정으로 그를 축하하러 왔다면 너희들이 내 약을 뺏을 것을 잘 아는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왔겠는가. 노인 내 집안까지 누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뜻이다. 성수신프인 호개남이 원승지 가까이로 다가와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원상공. 저 표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의 환약은 여기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는 수자가 쓰여진 큰 비단폭 아래 놓여진 접시 위에 복숭아를 가리켰다. 원승지는 매우 이상해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가 어떻게 아는가. 호개남이 웃으며 대답했다. 강호에서 숨기려는 자들의 깨는 절대 내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청청이 곁에서 듣고 있다가 웃으며 말했다. 신투노 조궁 앞에서 장난질을 치다니. 노밤문 앞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군. 호개남이 웃으면서 응수했다. 이에 호가란 사람은 다른 일은 별하는 게 없으나 훔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다른 자에게 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 공가란 자가 꽤가 많으므로 귀의아가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약을 복숭아에 숨겨 두었다가 상대편이 가버린 뒤에 살그머니 꺼내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원승진은 머리를 끄덕이며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냉백비의 신변에 다가가 서손을 뻗쳐 그의 성기와 신정 두 혈도를 몇 번 누르자 내공이 이르러서 냉백비의 목은 비로소 활동할 수 있었다. 귀의랑이 큰 소리로 외쳤다. 뭐야? 그대도 참가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아이를 손중근의 품에 보내고는 손을 뻗쳐 원승진의 어깨를 붙잡으려 하였다. 원승진은 왼편으로 돌려 그녀를 피하였다. 형수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냉백비는 근육이 활동할 수 있게 되자 왼손으로 좁은 글선을 오른손으로 고도양편을 연속으로 귀의랑을 향해 날렸다. 그의 이 쾌할 30장은 무림에 유명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독자적인 비밀 무였는데 귀신수와 싸울 때는 한치 차이로 쓰지 못하고 손발이 묶였던 것이다. 귀의랑과는 그 실력을 논할 필요도 없었다. 두 사람의 손바닥이 오고 가며 신속히 10여 초를 나누었다. 귀신수가 외쳤다. 당신은 비켜서시오. 귀의랑이 왼편으로 비켜놨다. 냉백비의 오른 손바닥이 날랐다. 귀신수는 측면에 주먹을 내고 몇 수 만에 그의 혈도를 다시 묶었다. 원승지가 다시 가서 그의 혈도를 풀어준다면 사형과 싸울 것은 뻔하게 되었으니 그는 눈썹을 찡그리며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귀의랑의 성질은 원래 포악했다. 이때 그녀는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이 간절하기에 더욱 화가 나서 소리질렀다. 동가야 약을 내놓지 않으면 내 두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그녀는 왼손으로 동계산의 팔꿈치를 쥐고 그의 어깨를 비틀면서 오른 주먹을 공중에 들어 아래로 내리쳤다. 팔꿈치에 관절을 맞은 동계산의 어깨는 금세 절단나고 말았다. 그는 이를 악다 물고 낫게 말하였다. 약은 여기에 없다. 나를 죽여도 소용없는 짓이야.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은 참아볼 수 없는 듯 몸을 빼내어 고함을 치며 싸움에 뛰어들었다. 원승지는 눈앞의 국면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는 그들을 말렸다. 여러분 그만하시오. 몇 번이나 그렇게 외쳐 됐지만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조금만 더 지난다면 사람들의 목숨이 살상되고 그러면 다시 걷어들일 수 없게 된다. 빨리 헝클어진 국면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는 갑자기 날아가서 손중군의 곁에 떨어지면서 왼손으로 쌍용창줄을 써서 식지와 중지로 그녀의 두 눈을 파려고 하였다. 손중군은 깜짝 놀라 우측 어깨를 펴서 그를 막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 초는 동편으로서 편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었다. 그녀가 눈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급한 순간에 원승지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밀자 손중군은 세 걸음을 물러났다. 아이는 이미 원승지가 빼앗아 버렸다. 손중군은 더욱 놀라서 크게 고함 질렀다. 사부님 사모님 빨리요 빨리요 저 사람이 뒷신수 부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원승지는 이미 어린아이를 안고 탁자 위에 뛰어올라 외쳤다. 청청 칼을 그러자 청청이 칼을 던져주었다. 원승지는 왼손으로 칼을 받아 쥐고 외쳤다. 모든 사람은 움직이지 마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뒤랑은 두 눈이 붉어지며 찢어지는 소리로 대항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감히 내 아이를 다치게 하려고 내가 내가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는 황급히 뛰어올라 결판을 내려고 하였다. 뒷신수는 그녀를 붙잡아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아이가 그의 손에 있소. 서두르지 마시오. 원승지가 말했다. 사형님 맹노야의 혈도를 풀어주십시오. 뒷신수는 흥 하면서 맹백기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원승지가 고함처 말했다. 연어 선배님들 친구들 저의 사형님은 아이가 병이 들어 탐관 마사형의 환약을 빌어 목숨을 구하려 하였소. 그러나 이 동표두는 관직을 얻는 데만 단 맛을 들여서 내놓지 않았소. 그래서 사형께서 그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맹노야는 좋은 분이오. 더구나 오늘은 그분의 경사스러운 날이오. 우린 결코 이런 소란을 피우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지 않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더니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 사형과 사제가 서로 싸우려 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는 사형을 돕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뒤씨의 부부조차도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뒤이랑이 다시 내 아이를 돌려다오. 하고 소리쳤다. 원승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맹노야. 저 쟁반 위에 복숭아를 갈라보시오. 중간에 이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동계사는 이 말을 듣고는 얼굴 색이 변하였다. 맹백띠는 그 속에 무엇이 들 어 있는지 몰랐기에 그 말대로 한 개의 복숭아를 갈랐다. 그러자 안에서 대추를 이겨 만든 껍질 속에 백색의 환약이 보였다. 그는 멍청해져서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무슨 물건이지. 원승지가 다시 큰 소리로 그에게 말하였다. 이 동표두가 정말로 관직을 사는 일에만 정신이 없다면 그것으로 그만일 것이오. 그러나 그는 아주 나쁜 놈이어서 떠나면서 우리 무린 동지들의 의기를 깨려고 한 것이오. 맹노야. 이 접시 위에 복숭아는 저 동표두가 보낸 것이지요. 맹백띠가 머리를 끄덕이자 원승지는 계속하여 말했다. 그는 환약을 복숭아 속에 숨겨 놓았소. 그는 이 복숭아를 여기에서 먹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소.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내 사형과 맹노야가 화기를 상해버린 뒤에 슬그머니 도둑질하여 북경으로 보내려 했소. 이 어찌 기막힌 공로가 아니겠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탁자 쪽으로 다가갔다. 청청이 다가와서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복숭아를 모두 갈라서 안에 숨겨놓은 40개의 환약을 모두 꺼내었다. 원승지가 하나의 환약을 비벼서 깨뜨리자 향기가 코를 찌르며 용안만큼이나 큰 주홍색 환약이 나왔다. 그는 청청에게 물을 좀 떠오라고 해서 환약을 조제한 뒤에 아이의 입속에 넣었다. 그 아이는 이미 숨이 실난 만큼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있다가 환약을 한 입에 모두 삼켰다. 그 이랑은 눈에 눈물이 가득 꼬였다. 감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오늘 원사제가 이 중요한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 많은 영웅오골에게 죄를 짓고 남편의 이름을 영원히 더럽히게 될 뻔했구나. 원승지는 아이가 약을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두 손으로 안아서 그녀에게 건 내주었다. 두 이랑은 아이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제 우리 부부는 정말 감격했어요. 두 신수도 고개를 떨구었다. 사제 자네는 정말 훌륭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청청은 남은 환약을 모두 두 이랑에게 건네주고 웃으며 말했다. 어린아이가 다시 중병을 앓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먹일 수 있겠군요. 두 이랑은 마음속으로 너무 기뻐서 그의 말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도 헤아릴 사이도 없이 그것을 감사히 받았다. 두 신수는 사람들의 막힌 혈도를 바삐 하나씩 풀어주었다. 풀면서도 연신 미안하오. 하고 말했다. 맹백비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너의 아이는 살았지만 나의 자식은 너에게 맞아서 죽게 되었다. 적당한 무사를 찾아서 이 복수를 하고 말 것이다. 원승지는 맹씨 가문의 제자들이 다 죽게 된 맹정을 들쳤고 내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며 말했다. 잠깐 기다리게. 맹주가 대노하며 외쳤다. 내 형이 이미 죽게 되었는데 또 어찌하려는 거요. 그러자 원승지가 입을 떼었다. 나의 사형께서는 평소 맹노야의 위명을 숙무해 왔소. 어쩔 수 없이 싸웠지만 어찌 맹형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겠소. 그 장풍이 강한 힘이었긴 했으나 맹형의 목숨에는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토록 중상을 입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사람을 속이려는 거지. 이에 원승지가 다시 말했다. 나의 사형은 결코 그를 다치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맹형의 계약을 좀 먹이고 요양을 조금만 시키시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면서 품 안에서 금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리고는 한 마리의 붉은 눈알에 빙성을 집어서 손으로 짧게 부순 뒤 그릇에 술과 섞어 약을 만든다. 응 맹정에게 마시도록 하였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옮김 김성구 SM 1109 제 3권 1 여자의 지모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정은 과연 얼굴에 핏기가 돌고 아픔을 느끼는지 신은하기 시작하였다. 맹백비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원상공 원맹주 당신은 정말 내 자식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오. 원승진은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맹주는 곧 환자를 방해드리고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배청에서 다시 자리를 정돈한 뒤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 이랑이 맹백비를 향하여 말하였다. 맹노야 우리들이 정말 무례하였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편을 이끌고 3명의 제자와 함께 절을 하였다. 맹백비가 껄껄 웃었다. 아이가 죽으려는 마당인데 누군들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것이오. 이 늙은이도 매일 반이니. 디씨 부부는 방금 싸웠던 상대들을 찾아 차례차례 사과를 하였다. 영웅들은 통쾌히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맹백비는 속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던 터라 아들의 상처가 어찌 되었는지 보러 갔다. 아들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호흡이 일정하였다. 이미 완전히 살아났다고 믿어졌다. 맹백비는 마음에 더 이상 근심이 없어지자 다시 나와서 술잔을 올리는 축하객과 건배를 하며 거의 취하도록 마셨다. 그는 다시 큰 사발을 가져오라 한 뒤 사발을 채워서 원승제에게 권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온 맹주. 태산대회에서 영웅들이 그대를 맹주로 추천한 일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본래 그리 복종하지 않았던 편이었소. 그러나 오늘 그대가 하는 것을 보니 나는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온몸이 땅에 닿도록 존경하는 바이오. 자 당신에게 한 사발을 권하겠소. 맹백비는 자기가 먼저 단숨에 한 사발을 꿀꺽꿀꺽 마셨다. 원승제의 주량은 본래 많이 안았지만 그의 성의를 생각해서 건네준 사발의 술을 다 마셨다. 영웅들은 큰 음성으로 좋아요. 하고 소리쳤다. 맹백비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말하였다. 원맹주께서 이후에 무슨 연락만 해주시면 저의 힘이 비록 적지만 무엇이든 하겠소. 돈이라면 10만8만의 은을 보내줄 수 있겠소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의 부자의 사제들이 어느 곳으로든 달려갈 것이오. 그리고 영웅호하니 루야 하더라도 기꺼이 따르리다. 원승제는 그가 호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한바탕의 대풍파가 마침내 순조롭게 화해하여 사형제 간의 거리가 구름처럼 사라진 것을 보고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이날 밤 사람들은 모두 취해서 흩어졌다. 동표두는 이미 어디로 숨었는지 찾을 수도 없었다. 숭정황제는 이미 영약을 구할 수 없어서 목숨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동표두 자신도 어떻게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지는 그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할 큰 문제였다. 원승제 일행은 맹시 집에서 수일간을 머물렀다. 몇 번이나 떠나려 했지만 맹백비는 한사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맹정은 외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며 칠 사이에 신속하게 회복되었다. 귀신수의 어린아이도 그 혼약을 먹은 뒤하 루욱과 다르게 나아갔다. 귀신수 부부의 마음속 기쁨이야. 다시 말해서 무엇하리. 7일이 되는 날 맹백비는 비록 손님 맞이를 좋아하기를 했지만 더 이상 머무르게 할 수 없는 탓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귀신수 부부와 원승제 일행을 떠나 보내기로 하였다. 잔치석에서 정청주기 말했다. 맹형님. 영승표국의 동계사는 좋은 녀석이 아니오. 그는 진공품을 바칠 수 없었으니 귀야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아마 형님의 몸에 화를 미치게 할 것이니 잘 방비하십시오. 맹백비는 이 말을 겨련하게 받았다. 그 녀석이 정말 찾아와서 그런다면 이번에는 정말 뭔가를 보여주겠소. 귀이랑도 한마디 했다. 맹노야. 이는 우리 모두가 일으킨 일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든 꼭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맹백비는 이 말에 감격하였다. 결국 관보와 그놈이 연결되는 것을 막아야지요. 맹백비는 하하하고 웃었다. 시끄럽게 되면 당신에게서 다시 배울 생각이오. 모든 영웅들은 아쉬움 가운데 각자 말을 타고 헤어졌다. 귀신수 부부는 아이를 안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쁜듯이 남쪽으로 돌아갔다. 원승지 청청 정청죽 사천광 벙어리 천라안 호개남 홍승에 등 팔리는 철 상자를 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XXXX 고비점에 도착하자 하루에가 기울었다. 그들은 짐이 무거운데다 길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서편에 있는 연족거라는 여숙에서 쉬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걸어왔기 때문에 이미 모두 피곤해져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문등 문 밖에서 마차 소리가 덜컹덜컹 들려오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벙어리는 귀가 막혀 들을 수 없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그 소리는 매우 시끄럽게 다가오더니 머지않아 여숙 안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도무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방문을 나서서 바라보니 대청에 서서 혹은 앉아있는 수십 명의 외국 병사들이 손에는 이상한 모양의 변기를 들고 계속 뭐라고 시부롬대고 잊었다. 원승지 일행은 이제까지 이러한 파란 눈을 가지고 코가 뾰족한 외국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옷 신기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한 중국 사람이 주인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즉시 십여 칸의 방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 여숙의 방은 모두 손님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대답하자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정도 붙지 않고 주인의 뺨을 한 대 올렸다. 그 주인은 왼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리둥절해 하였다. 당신은 방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놓아 이 여숙을 당장에 불태워 버리겠다. 주인은 할 수 없었든지 홍승애를 향해 넙죽절하며 두 개의 방을 비워달라고 예건하였다. 좋다. 먼저 오고 나중에 온 순서가 있는 법인데 대체 저 녀석은 뭐하는 놈이냐. 주인은 황망히 고개를 조아렸다. 어르신 저런 양놈의 밥을 먹는 놈과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가 양놈의 밥을 먹는다고. 양놈의 밥을 먹으면 위풍이 어떻단 말인가. 주인은 작은 소리로 다시 말하였다. 이 외국 병사들은 홍의대포를 북경으로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양놈 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 배장의 통역입니다. 원승지 일행은 그제서야 분명히 알아들었다. 저자는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피우듯이 외국 병사의 힘을 믿고 위세를 부리는 것이었다. 사천광이 철부채를 펼쳐들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좀 손봐주겠소. 원승지가 그를 붙잡았다. 잠깐. 그는 사람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말하였다. 나의 아버님께서 국경을 지키실 때 영원의 양대첩에서 서양의 홍의대포를 보고 매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소. 만청의 우두머리인 누르와치도 바로 홍의대포에 맞아주었던 것이오. 지금 만청의 병사들 세력이 찬거라는데 저런 외국 병사들이 대포를 운반해서 전쟁을 돕는 것이라면 우리가 양보합시다. 사천광이 말하였다. 설마 저 녀석이 위세를 부려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저런 천안 사내와는 우리가 알고 지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소. 일행은 그의 이러한 말을 듣고 두 개의 방을 그들에게 비워주기로 하였다. 그 통역하는 자는 이름이 전통사라고 했다. 방 두 칸이 비워지자 여전히 뭐라고 투덜거리고 주절됐지만 더 이상 주인에게 방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잠시 나갔다 오더니 두 명의 외국 군관을 이끌고 여숙으로 들어왔다. 하나는 40살 남짓했고 다른 하나는 30쯤 되어 보였다. 두 사람은 키리콜라 하며 잠시 뭐라고 하더니 연장의 군관이 나가서 서양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여자는 나이가 매우 젊었다. 청청 등도 몇 살이나 되었는지를 세며볼 수가 없었다. 그저 20살 안팎으로 짐작되었다. 머리는 검고 흰 피부를 드러낸 채 눈알은 파랗기만 했다. 온몸에는 보석을 달아 등불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원승진은 여태껏 외국 여자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몇 번이나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청청은 기분이 나빠져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여자가 예뻐요. 원승지가 대답하였다. 외국 여자는 원래 저렇게 화장하기를 좋아하는가 보지. 청청은 흥 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새벽 여러 사람들이 대청해서 아침을 먹게 되었다. 두 외국군 관과 여인도 한 탁자에 앉게 되었다. 통역하는 통역자는 끊임없이 아첨을 해대며 무릎을 굽히고 얼굴 가득 웃음을 띄웠다. 그리고는 연신 고개를 돌려 여숙 주인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따기를 때리는 것이었다. 정청죽이 보다 못해 사청광에게 말하였다. 사형 아주 작은 재주를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오. 그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손을 뒤로 한번 흔들었다. 순간 손 안에 있던 한 쌍의 대나무 젓가락이 파 하는 소리와 함께 정통으로 통역자의 입안에 들러가 박혀 그의 위아래 이빨이 하마터면 빠져나올 뻔했다. 정청죽이 사용하는 무기는 가느다란 대나무였다. 이 청죽표절기는 20보 안에서 사람의 혈도를 백발백중으로 마치는 것이다. 그 힘은 철강표에 뒤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원승지의 말을 듣고서 사정을 봐주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젓가락이 조금만 높게 날아갔다면 통역자의 두 눈은 벌써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통역자는 아파서 아이고 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아직 대나무 젓가락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조차 알지를 못했다. 두 외국 군관은 그에게 알아보라고 했지만 통역자가 뭐라고 말하자 그 여자는 활짝 웃기만 했다. 뒤거리가 휘황하게 흔들렸다. 전면에 군관이 원승지 일행의 탁자를 몇 번 쳐다보았다. 이들이 한 짓이라 생각하고 탁자 위에 두 개의 술잔을 갑자기 공중에 던져놓고 두 손으로 권총 하나씩을 뽑아 들고 탕탕 하고 쏘았다. 두 개의 술잔은 산산조각이 나 벌렸다. 원승지 일행은 큰 총소리를 듣자 모두 깜짝 놀라며 과연 저 무기가 무섭구나 하고 총 쏘는 솜씨도 대단하군 하고 감격하게 되었다. 나이가 많아 배는 군관은 만족한 얼굴로 탄약통에서 총알을 꺼내 다시 권총에 장진하고 젊은 군관에게 외쳤다. 피터 자네도 한 번 해볼 텐가 피터라는 자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저의 총솜씨가 어떻게 포르투갈 제1의 권총 선수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서양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레이먼이 제1가는 권총잡이예요. 피터가 대답했다. 세계 제1이 아니라면 유럽 제1은 될 거요. 레이먼은 웃음을 지었다. 유럽 제1이면 세계 제1이 아닌가.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방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또 그들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유럽 사람들보다 무서우니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제크린 그렇지 않아. 그러자 제크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이지 당신 말이 맞아요. 원승제 1행은 세 사람이 키리컬라 하고 말하는 한 구절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레이먼은 제크린이 피터에게 따뜻이 대해주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 동방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는 다시 두 개의 권총을 쏘아댔다. 첫 번째는 청청의 두 권에 명중하여 불이 번쩍하였다. 그녀의 두 권이 탁자 위에 떨어지더니 긴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원승제 1행은 크게 놀랐다. 레이먼과 다른 탁자에 앉아있던 수많은 외국 병사들이 모두 크게 웃기 시작했다. 청청이 대놓아여 일어서 섰사.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을 뽑아 들었다. 칼이 움직였다가는 상대방의 무기가 무서운 것이니 두 사람 모두 사상자가 될 것이다. 이 외국 병사들은 관병들에게 대포소는 법을 가르쳐서 만청의 달자들과 싸울 것인데 그들을 죽이면 나라에 손해가 되니 역시 참는 게 좋겠다. 원승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청청에게 말했다. 청청 그만 두 개. 청청은 새 외국인을 화가 난 눈으로 쏘아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제크린이 웃으며 말했다. 원래 아가씨였군. 역시 아름답더라니. 레이먼이 웃으며 거들었다. 아니 벌써 외국 여인의 아름다움을 새겨 두었었단 말인가. 피터가 말했다. 그녀는 칼을 쓸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와 한바탕 하려고 하는 모양이잖아. 레이먼이 말했다. 그녀가 오면 누가 나가 싸우지. 피터. 우리 둘 중에 누가 칼을 더 잘 쓰지. 피터가 말했다. 난 영원히 아무도 모르기를 바랍니다. 레이먼의 얼굴에는 화가 치솟았다. 아니 왜. 여보세요 싸우지들 말라구요. 동방 사람들은 참 신비로워요. 아마 두 사람 중에서 누구도 저 아름다운 아가씨를 이길 수는 없을걸요. 레이먼이 소리쳤다. 통역자 이리 좀 와봐. 통역자가 황급히 건너왔다. 상관께서 무슨 분부가 있습니까? 레이먼이 다시 말했다. 당신 저리 가서 저 아가씨 보고 나와 칼싸움을 하지 않으려는가 물어봐. 빨리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통역자가 네. 네. 하고 대답하자 레이먼은 가방에서 몇십 개의 양금을 탁자 위에 놓더니 웃으며 말했다. 저 아가씨더러 싸우고 싶다면 건너오라고 해. 나를 이기면 이 금은 모두 그녀의 것이고 내가 지면 내가 입을 맞추는 거야. 내가 빨리 가서 그렇게 말을 해줘. 빨리. 통역자는 위험있게 건너가서 청청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마지막에 입을 맞춘다는 말에 이르자 청청은 손바닥을 한 번 휘둘렀다. 그러자 그녀의 손이 어느새 그의 오른쪽 목에 정통으로 맞았다. 장풍의 힘이 너무 커서 통역자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히 된 선열을 내뱉고 네 개의 이빨이 얼굴 반쪽과 함께 부어올랐다. 그의 입속은 사통팔달이 되어 정말 그의 이름인 통사에 걸맞게 되었다. 레이먼이 하하 웃으며 말했다. 저 아가씨는 정말 힘이 세군. 그는 칼을 빼들고 공중에서 휘킥킥 몇 번을 휘두르더니 대청의 중간에 와 서는 것이었다. 자 와봐. 오라고. 그는 계속 고함을 쳤다. 청청은 그가 뭐라 말하는지를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그의 행동으로 구하자 귀와 칼싸움을 하자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칼을 뽑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원승지가 끼어들었다. 청청 이리 좀 와봐. 그러자 청청은 그가 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몸을 돌리며 외쳤다. 안 갈래요. 원승지는 싱긋 웃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야. 청청은 사실 그 외국인의 무기가 정말 무서웠다. 더욱이 그의 건법도 그처럼 위력이 있으니 혹시 그의 칼에서 무슨 병력같이 소리 나는 괴물이라도 피어나오지 않을까 겁이 났던 참이라 원승지의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로 바삐 건너갔다. 원승지가 말했다. 자 빨리 시작하자. 청청은 몸을 돌려 검을 들어 갑자기 그의 어깨를 향해 내리쳤다. 레이먼은 그녀가 이토록 민첩하게 행동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포르투칼에서 검술의 명수였고 프랑스와 이태리의 유명한 스승의 가하 르침을 받은 자였다. 급히 땅 위에 구르며 칼을 막잡쟁 하는 소리와 함께 선광이 반짝였다.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있었다. 제크린은 한쪽 편에서 조아라 박수를 쳐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검술을 펼치며 공격하고 방어하며 다시 싸우기 시작하였다. 원승지가 레이먼의 검법을 자세히 보니 그는 돌아서며 막고 나아가며 공격하는데 매우 빠른 속도였다. 한참을 싸우다 청청해 검법이 갑자기 변화하였다. 모두가 허초였고 칼끝이 나아갔다가 곧 돌아오니 이는 성냥파의 뇌진검법이었다. 육육은 36초인데 1초도 실초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뇌성을 울리지 전에 번개와 같아서 적으로 하여금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거리게 한뒤 뒤따라 치는 것이다. 바로 벼락같은 맹공인 것이다. 레이먼의 검법은 비록 수준이 높았지만 그는 이러한 검법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상대방의 검은 날카롭고 어지럽게 번쩍거릴 뿐 검이 자기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막으면 상대방의 검은 더 이상 공격해오지 않는 것이었다. 서방의 검술에도 원래 이렇게 위장공격법이 있긴 하지만 많아도 두세 번이지 결코 수십 번 모두 거짓 공격만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기술은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그가 비웃으려고 하는 순간 청청은 갑자기 검을 휘두르며 맹공을 퍼부었다. 레이먼이 칼을 들어 막았지만 호랑이처럼 크게 움직이는 바람에 막을 수가 없어 주춤하는 사이 장검은 이미 손에서 날아가 버렸다. 청청은 승세를 몰아 칼끝으로 그의 가슴을 향했다. 레이먼은 할 수 없이 양손을 들어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청이 희이 웃으며 검을 거두고 자리로 돌아왔다. 레이먼은 얼굴 가득히 창피한 빛뿐이었다. 자기가 유럽 대륙을 종행하도록 적이 없었는데 중국에 와서 일개 여자의 손에 패배를 당한 것이었다. 제크린은 웃으며 탁자 위에 있는 양금을 들고 가서 청청에게 건네주었다. 청청은 손을 저으며 싫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얼른 웃음을 가득 끼며 꼬록꼬록 포르투칼 말을 큰 소리로 해대며 자꾸만 그녀에게 내미는 것이었다. 정청죽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 몇 개의 양금을 한 줄로 하더니 두 손을 눌러 양끝을 눌렀다. 그리고 제크린에게 건네주었다. 제크린은 받아서 다시 청청에게 주려다가 손을 들어보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양금은 서로 붙어버려 한 줄기 원주처럼 묶여 저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크린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중얼중얼 말했다. 동방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 정말 신기해. 그리고는 돌아가서 금주를 두 공간에게 보여주었다. 레이먼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마술을 하는 거야. 피터가 말했다. 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빨리 갑시다. 두 사람이 명령을 내리자 그 일행들은 서둘러 일어섰다. 잠시 후 문밖에 선수레를 미는 소리가 들려왔다. 레이먼과 피터도 일어서더니 여숙을 나섰다. 제크린은 청청의 곁을 지나면서 그녀를 향해 귀여운 웃음을 보냈다. 그리고는 물을 익은 향기와 빙동거리는 폐옥 소리를 남기고 문 밖으로 사라져갔다. 천라하니 말했다. 홍의 대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으니. 그러자 호개남이 한마디 했다. 우리 한번 보러 갑시다. 사청광이 웃었다. 호형. 당신이 빈손으로 가서 대포 하나를 훔쳐온다면 내가 진실로 감탄하겠소. 호개남도 웃으며 대답했다. 대포는 정말 훔쳐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서로 내기를 할까요. 사청광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포를 가지고 가서 만청의 달자를 쳐부술 것인데 도둑질할 수는 없지 않겠소. 그렇지만 않다면 당신과 진짜 내기를 해볼 것인데. 이 말의 일행은 소리내어 웃으며 여숙을 나섰다. 조금 지나 대포를 운반하는 군대를 뒤쫓았다. 모두 신문이 대포였다. 과연 거대하였다. 그 형태만 보더라도 위풍이 능능하였다. 그런데 대포는 여덟 마리의 마리 앞에서 끌고 뒤에서 부역군들이 밀고 있었다. 대포가 지나가면 길 위에는 두 줄기 구덩이가 깊게 파여 있었다. 일행이 20여리쯤 나아갔을 때 갑자기 앞에서 방울소리가 들리면서 10여 마리의 말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말 위에는 활과 화살을 맨 사람이 보였다. 말 위에는 토끼 같은 짐승이 매달려 있었는데 사냥을 나온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들의 의복은 매우 화려했다. 모두 비단 구두를 신었는데 위세가 등등하였다. 그들은 묘령의 소녀 한 명을 옹호하고 있었다. 그 소녀는 원승제 일행을 보더니 말을 몰아 달려오면서 부르짖었다. 사부님. 사부님. 정청죽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래 내가 왔구나. 원래 그 낭자는 그의 제자인 아구였다. 일행은 철상자를 구할 때 그녀와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에는 푸른 옷을 입어서 흡사 시골 처녀 같았는데 오늘은 아주 화려하게 꾸몄고 귀에는 엄지 손가락만한 진주를 달고 옷에는 커다란 홍보석을 걸고 있었다. 아구는 원승제를 보고는 예쁘게 한 번 웃더니 말하였다. 당신도 저의 사부님과 같이 계시는군요. 원승진은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아구는 사천광을 향해 말했다. 사대장님. 우리는 알고 지내지 않을 수가 없군요. 청죽이 그녀에게 호개남과 철라한에게도 인사하도록 시켰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냥 나와서 사냥을 하는 중이에요. 무척 멀리 나왔지요. 정청죽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북경으로 가는 길인데 함께 가려느냐. 아구는 매우 기뻐하였다. 좋아요. 그는 사냥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사부 곁으로 말을 타고 따라 나섰다. 원승지와 청청은 그녀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기세가 있음을 알았다. 또 그녀의 거동이 기품이 있는 걸 보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산동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정청죽의 손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의 제자였다. 분명히 권세가 있거나 명문의 귀여운 딸인 것만 같았다. 사냥을 나오는데도 저렇게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언제 정청죽을 사고로 모셨는지 어떻게 청죽방에 끼어들었는지 이 모든 것이 이상하기만 하였다. 그날 밤 음마집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원승지와 청청은 아구의 종이 말할 때에 약간 관청의 어투를 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아구에 대해서는 극진이 공경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상관하지 않고 매우 교만할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황관인지 종목인지 마음속에는 더욱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청청이 아구에게 물었다. 동생 우리가 관병을 쳐부술 때 정말 멋있게 싸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제가 안 보이더군. 난 항상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대체 어디에 가뒀지. 아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응 하는 소리와 함께 대답하였다. 언니 언니가 화장을 하면 더욱 아름다울 텐데 딴전을 피우는 것이었다. 청청이 계속 물어보려 하자 정청죽이 맞은 편에서 눈짓을 보냈다. 길을 걷다 보면 머리든 얼굴이든 온통 흙먼지뿐인데 화장을 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겠어. 두 사람은 잡담을 조금 한 뒤 헤어져서 각기 잠자리에 들었다. 원승지가 막 침대에 누우려고 할 때 정청죽이 방에 들어왔다. 원상공 상에 드릴 일이 있습니다. 원승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앉으시오. 정청죽이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원상공 밖에 공터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군요. 원승지는 비밀 이야기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겉옷을 걸치고 여숙을 나와 마을 밖에 조그만 언덕까지 갔다. 정청죽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을 열었다. 원상공 제 제자인 아구아의 내력은 매우 특이합니다. 그녀는 나의 큰 은인입니다. 다만 그를 제자로 맞을 때 나는 그녀의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점이 있습니다. 원승지가 물었다. 내가 보아도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더군요. 그대가 이미 그에게 응답을 했었다면 내게 말할 필요가 없소. 정청죽이 말했다. 그녀가 데리고 다니는 자들은 모두 관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사는 그들 앞에서는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이 될 것입니다. 원승지는 머리를 끄덕였다. 역시 관부 사람들이었군. 정청죽이 다시 말했다. 제 제자는 절대 나를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니 세상일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가 그녀 앞에서는 특별히 조심하면 되지 않겠소. 두 사람은 간단히 말을 마치고 여숙으로 돌아왔다. 여숙 입구에 돌아왔을 때 어떤 남자가 동쪽 큰 길가에서 지나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등불 하나를 들고 몸을 숨기며 여숙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원승지는 그 사나이가 약간 낯익었으나 그를 어디에서 보았는지 얼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돌아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 전에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맹가의 연애 태산대회 남경에서 구주의 어디에서 침황군에서 아무데서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예전에 본 얼굴이 분명했다. 그는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덧문이 살그머니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곧 옷을 걸치고 침대에서 내려서며 물었다. 누구냐 문 밖에서는 청청이 웃으며 대답했다. 무엇을 좀 드시지 않겠어요 원승지가 등불을 켜고 앞문을 열자 그녀는 쟁반에 두 그릇의 사발에 계란을 담아 들고 있었다. 방금 삶은 것이었다. 정말 고맙네 이렇게 늦었는데 왜 아직 잠들지 않았지 청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에는 저 아구란 예는 참으로 이상해요 당신도 그녀를 사모하느라 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믿어져서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살그머니 웃었다. 원승지도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녀를 무엇 때문에 사모한단 말인가 청청이 다시 한번 웃었다. 그녀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겠지요. 사실 그녀가 예쁘지 않아요. 원승지는 청청의 마음이 좁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아구가 예쁘다고 말하면 그녀는 분명히 기분 나빠할 것이고 만약 예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분명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그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냥 수저를 들어서 계란을 저으며 한 입을 먹는 순간 갑자기 수저를 던지며 소리쳤다. 그래. 바로 그 자야. 청청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 자라니요. 잠시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빨리 나와 나가지. 청청은 그가 계란을 먹지 않고 무슨 복잡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는 거죠? 하고 물었지만 원승지는 대답 대신 홍승에 곁에 놓여있던 검을 들어서 그녀에게 주었다. 이것을 들어. 청청은 그것을 받아들고 적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승지는 계란을 먹다가 갑자기 그의 안대낭의 집에서 금요일 호로삼 이소예를 빼앗을 때 죽어라고 저항하는 그에게 안대낭이 때마침 돌아와서 계란으로 호로삼을 때려 쫓아 보낸 사건이 떠올랐던 것이었다. 방금 그가 본 사람이 바로 그 호로삼이었던 것이다. 귀신처럼 그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몸을 굽혀서 여러 방을 거치면서 귀 기울여 들었다. 한 큰 방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들렸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게 들려왔다. 안대인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눈앞에 큰 공을 세울 일을 놓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너무 애석한 노릇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목소리가 쉰듯한 자가 말했다. 이렇게 하자. 우리들 반은 여기에 남아있고 다른 반은 안대인의 일을 하자. 공을 세우면 그것도 우리의 복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우리는 복도 화도 함께 나누는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함께 나서는 거다. 또 다른 자가 입을 떼었다. 자 모두들 이리 와. 누가 가고 누가 남을 것인지 제비를 뽑자. 자기가 뽑는 것이니 뒤에 딴 말 안는 거다. 모두들 옳다고 소리쳤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에겐 분명 여기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안대인이니 큰 공을 세우느니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군. 조금 뒤에 칼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제비를 다 뽑고 밖으로 나오려는 모양이었다. 원승지가 청청에 구애되고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가서 사천광등에게 모두 방비하라고 시켜라. 나는 여기서 더 지켜볼 테니. 청청은 머리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했다. 조심하세요. 잠시 후 방문이 끼익하며 열리더니 방안의 촛불이 문으로부터 비쳐 나왔다. 원승지와 청청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첫 번째 나오는 자가 호로삼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 뒤에는 여덟 명의 칼을 든 사람들이 불빛 아래서 분명히 보였는데 모두 아구의 종들이었다. 아홉 명은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 청청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 바로 그들이에요. 난 그 여자애가 나쁜 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원승지도 이상하게 느꼈지만 천천히 결론을 내리기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뒤따라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여겨 그 역시 담장을 넘어서 살금살금 그 아홉 명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3권 1 여자애 지모 원승지는 후문을 맴돌다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침실을 향해서 갔다. 그리고는 지붕으로 올라가 가볍게 기와를 열고 아래로 내려갔다. 방 안에는 50이 가까운 사나이가 있었다. 모두들 몸집이 매우 컸다. 호화로삼과 아구의 8명의 하인들은 죽 늘어서서 방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하였다. 호화로삼이 말했다. 제가 시내에서 왕구 지휘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공교롭게도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말했다. 좋아. 좋아. 왕구 지휘관은 어떻게 말하던가. 한 사람이 대답했다. 왕구 지휘관께서는 안대인께서 일이 있으시다니 힘껏 도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안대인이 말했다.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의 공은 매우 큰 것이오. 하하하. 한 사람이 말했다. 대인님의 처리하심에 달렸습죠. 안대인이 말했다. 우리가 누구는 내정시위로 누구는 금유의로 갈라져 있지만 모두가 황제를 위하여 일하는 걸세. 그 말에 모두들 대답하였다. 안대인님 말씀이 옳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안대인이 일어섰다. 좋아. 가자. 원승진은 더욱 이상하여 속으로 생각하였다. 호로삼과 안대인은 모두 금유의가 아닌가. 그렇다면 아구의 저 하인들은 내정시위였군. 아구라는 그 아가씨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토록 많은 내정시위를 데리고 곳곳에 다니다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대인은 무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원승지가 지붕에서 세워보니 모두 16명이었다. 안대인이 6명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행이 멀리 간 뒤에 다시 살금살금 뒤를 따라 나섰다. 이들은 갈수록 좁고 험한 곳으로 7,8마장을 갔다. 한 사람이 가볍게 몇 마디를 하자 일행은 갑자기 흩어져서 한적한 집 한 채를 둘러싸더니 각기 몸을 굽히고 쥐죽은 듯이 다가갔다. 원승지도 그들의 모양을 본떠 몸을 굽히고 쥐죽은 듯이 다가갔다. 어떤 자가 어둠 속에서 원승지의 모습을 보았으나 같은 일행이라 생각했는지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안대인은 포위가 이미 다 된 것을 보고는 손을 흔들어서 일행을 엎드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집안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안대인은 잠시 서있더니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놀라서 대답했다. 아. 바로. 바로. 당신이.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온 거죠? 안대인이 다시 소리쳤다. 정말 원수가 아니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더니 그 꼴이군. 여기에 있었다니. 빨리 문이나 열어.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숨겨져 있었다. 그 여인이 말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대체 무엇하러 왔죠? 안대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안 보려고 하겠지만 나는 내 마누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자 그 여인은 화가 나서 말했다. 누가 당신의 마누라요? 우리는 이미 끝장이 난 것 아닌가요? 나를 놓아주지 않을 셈이라면 이 집을 불태우세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 같은 미치고 양심 없는 인간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테니까. 원승지가 들어보니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음성은 매우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그는 마침내 놀라서 깨달았다. 그래 안대낭이야. 저 안대인은 원래 그녀의 남편이었고 소예의 아버지였구나.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3권. 이 중성료랴. 안대인이 교활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그동안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대로 놓아줄 듯 싶더냐. 자 이제 우리 서로 옛 회포를 풀어보기로 해볼까. 안대인은 어느새 양발로 문을 걷어찼다. 순간 문빗장이 딸깍 끊어져 버렸다. 원승지는 그가 문을 차는 소리만 듣고서도 그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안대낭이 순간적으로 뽑아둔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쩍 빛났다. 좋아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안대인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선뜻들 어서지를 못하고 문 밖에 선 채 안대낭과 빈손으로 맞서 싸웠다. 원승지는 천천히 기어 가까이 가서 눈을 크게 뜬 채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다. 안대인의 무공은 과연 출중하였다. 어둠 속에서 휘둘러지는 칼소리만을 듣고서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입으로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잡스런 말로 안대낭을 조소하고 있었다. 안대낭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마구 욕을 퍼부면서 칼을 휘둘러 대었다. 한바탕을 싸우더니 어느덧 안대인은 손을 뻗어 느닷없이 안대낭의 몸을 어루 만졌다. 안대낭은 더욱 분노하여 칼을 휘둘러 상대방의 목을 내리치려 하였다. 그러나 안대인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면서 한 발자국 더 접근해 안대낭의 팔을 비틀어 잡았다. 그리고 힘을 주어 비틀자 그녀의 칼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안대인은 비틀어 잡은 그녀의 양손을 양오르 위에다 올려놓고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해놓았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와 안씨의 말투로 보아서는 곧바로 그녀를 해칠 것 같지 않으니 조금 더 망을 보다가 손을 쓰는 것이 좋겠다. 안대인은 미친듯이 웃어 제꼈다. 안대낭은 계속해서 욕을 퍼붓고 있었다. 그 틈을 타서 원승진은 몸을 숙여 얼른 문 안으로 잠입했다. 가만가만 벽을 더듬어 벽호유장공을 사용 위로 붕 떠오른 다운대들고 위에 사뿐히 올라앉았다. 호로삼 어서 들어가 불을 켜. 안대인의 목소리였다. 호로삼은 문밖에서 불기둥을 만든 다음 칼을 꼽아든 채 몸을 도사렸다. 그리고는 등불로 먼저 문 안을 비춰보았다. 그리고선 몸을 굽혀 돌덩이를 집어서 집 안으로 던졌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자 그는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있는 촛대에 불을 붙였다. 안대인은 안대낭을 비틀어하는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호로삼을 시켜 안대낭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도록 했다. 다시는 나를 안 보겠다고 하더니 어떠냐. 자 날 봐라. 백발이 몇 개나 더 늘어난 것 같으냐. 안대낭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대꾸가 없었다. 원승진은 대들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았다. 안대인의 얼굴은 자세히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중년이 지났음에도 이목구비가 수려한 것은 틀림없었다. 아마도 젊은 시절엔 필시 미남이어서 안대낭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어스디라. 안대인은 손으로 안대낭의 얼굴을 만지면서 웃음띈 어조로 말했다. 음 10년이 넘도록 못 보았지만 얼굴은 아직도 배곡처럼 희고 부드럽구나. 그리고는 얼굴을 돌렸다. 넌 나가 있어. 호로삼은 비실비실 웃으며 나가서 밖으로 문을 걸어 잠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잠시 후 안대인은 탄식조로 말했다. 소에는 어디 있지? 나는 요 몇 년 동안 날마다 그의 생각만 했었어. 안대낭은 여전히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안대인이 말했다. 너와 나는 젊은 부부였지. 다만 둘 다 성질이 드세워서 한 번 돌아선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처음처럼 다정하게 살아가도록 하자. 잠시 시간을 보낸 뒤 그는 다시 말했다. 내가 보듯이 난 10여 년을 홀로 지내왔다. 그동안 한순간이라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어. 너도 설마 부부의 정이 한 조각도 안 남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 그러자 안대낭이 소리쳐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와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너는 아직 잊지 않았겠지. 안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장인어른과 처남은 금유위가 죽인 것임에는 틀림없어. 그러나 나도 단칼에 한 척에 탄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어. 금유위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어. 나는 단지 왕을 위해 일했을 뿐이고 그 일 또한 광종여. 조의 체면에 관계되는 일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대낭이 잘라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안대낭은 문득 고개를 떨구고 흑흑거렸다. 잠시 후 안대인은 화제를 바꾸어 말을 이었다. 난 소예가 보고 싶다. 사람을 시켜 그 애를 데려와라. 무엇 때문에 너는 이 일이 숨고 저리 피해가며 줄곧 내가 그 애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안대낭이 모처럼 말해 대답했다. 난 벌써 그 애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벌써 죽었다고 내 아버지는 기계 높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아깝게도 단명했노라고. 안대낭의 어조에는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다. 왜 그 애를 속이는 거지. 또 어째서 나를 그토록 저주하는 거야. 그 애의 아버지는 원래 기상이 그 높은 의인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난 혼자서 몰래 집을 빠져나와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것은 안대낭은 여기까지 말하고선 또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하더니 아까보다 더 욱치를 떨면서 말했다. 너는 나의 좋은 남편을 죽였다. 그래서 난 절 죽이지 않고서는 내 분을 풀 수가 없어. 안대인이 혀를 찼다. 어? 이거 참 괴상한 노릇이군.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인데 어째서 내가 너의 남편을 해쳤다고 말하는 거지. 안대낭이 싸늘하게 돌아보았다. 내 남편은 본래 혈기에 찬 호환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인간을 쫓아서 아내도 싫다 딸 자식도 싫다고 했다. 또 그저 어떻게 하면 높은 관리가 되어볼까 돈이나 벌어볼까 궁리나 하고 그러한 내 옛 남편은 이미 죽은 지 오래다. 난 다시 그를 볼 수조차 없어. 원승진은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측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안대낭이 다시 말했다. 내 남편은 안검청이라 불리는 사람 본래 강호에 뛰어난 호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금일의 연락병 안대인이란 작자에게 죽지 않았느냐. 내 남편의 은사초대도 초록원사도 안대인이 관록을 탐하여 죽인 사람이다. 초록원사의 부인과 딸을 모두 다 너 안대인이 죽였단 말이다. 안대인 안검청은 화가 나서 부르짖었다. 이제 그만해 둬. 그러나 안대낭은 계속해서 외쳤다. 이런 짐승같은 양심을 가진 인간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아라. 안검청이 대답했다. 관무가 초대도에게 가서 묻는다면 꼭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왜 칼을 뽑아 나를 죽이려 했지. 그의 부인이나 딸도 모두 자살을 한 것인데 누구를 탓하는 것이냐. 그래 초대도는 눈을 뽑혔다. 누가 그에게 이렇게도 좋은 제자를 받아들여 가르치라고 했을까. 그 제자가 춥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초대도는 그를 살려주고 무예까지 가르치고 또 키워서 결혼시켜 아내까지 얻게 해주었다. 안대낭의 어투는 갈수록 노기가 서렸다. 안검청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두들리면서 말했다. 오늘 너와 만난 이 기쁨을 어디에다 비교하겠느냐. 그런데 하필 그 죽은 사람 얘기를 꺼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안대낭이 대답했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원승진은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했다. 안검청은 초대도가 키웠는데 훗날 그는 부기를 탐하여 사부일가를 죽였던 것이다. 안검청은 금일의 연락병 임부를 맡았는데 안대낭의 부친과 오빠는 모두 금일에게 당해 죽었다. 안대낭의 분노는 그래서 끝내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전에 호로삼이 소외를 빼앗으러 왔을 때 안대낭이 이리저리 피해다닌 것은 모두 이 짐승같은 혹독한 안대인 때문이었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당시 안대인은 은사일가가 죽음을 당할 때의 상황은 분명히 아주 참혹했었으리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그러나 안대낭이 아직도 그에게 부구의 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 정령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원승진은 좀 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고 그를 죽일 것인지 어쩔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입을 봉한 채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안검청은 칼을 뽑아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도착했을 때 만약 소리를 지르면 내가 내 마누라라 해도 소용없을 줄 알아. 안대낭이 코방비를 끼면서 대답했다. 또 한 사람을 죽이려는 군. 안검청은 부인의 성질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칼로 휘장을 쳐내려서 그것으로 안대낭의 입을 틀어막았다. 안검청은 안대낭을 침대 위에 눕혀놓고 휘장을 내린 다음 문 뒤에 가서 숨었다. 원승진은 그가 몰래 독수를 휘두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안대낭은 좋은 사람이었다. 원승진은 대들보 위에서 먼지에다 침을 묻히며 섞어 조그만 진흙덩이를 만든 다음 촛불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회 소리가 나면서 촛불이 꺼졌다. 안검청은 중얼중얼 뭐라고 욕을 해댔다. 원승진은 그가 불기둥을 손으로 더듬어 찾는 사이 살며시 아래로 내려와서 방 밖으로 빠져나왔다. 집 모퉁이에는 금유의 한 사람이 칼을 카고 땅에 엎드려서 온 신경을 집중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원승진은 그에게 접근해 가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왔다. 그러자 그 금유의도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응 빨리 엎드려. 원승진은 문득 그의 혈도를 눌렀다. 그리고는 외투를 벗겨서 몸 위에 걸치고선 다시 그의 옷자락을 잘라내어 얼굴을 가리고 두 눈만 보이게 했다. 그런 후 그 사람을 들어서 문쪽에다 던져버렸다. 어둠 속의 말발굽 소리는 더욱 커졌다. 드디어 말이 집 앞에 다다르자 말 위에서 내려선 사람이 손바닥을 세 번 쳤다. 그러자 안에 있던 안검청도 손뼉을 세 번 치고는 불을 밝힌 뒤 문 뒤에 몸을 숨겼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칼을 들어 힘껏 내리쳤다. 사람의 머리통이 떼고르르 한쪽으로 굴렀고 잘려진 목에선 선혈이 낭자했다. 불빛 아래서 머리통을 잠시 내려보니 대경실 색하게도 자기의 동료가 아닌가. 그는 미친 듯이 돌아서며 누군가를 부르려고 하였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두건을 쓴 검객이 느닷없이 들어와 그의 혈도를 눌렀다. 그리고는 손을 뒤집어 그의 머리 대추혈을 때리니 그곳이 바로 몸의 수족삼양과 동맥이 모이는 곳이었다. 원승진은 여유있게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가볍게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문 밖에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침대 쪽으로 가서 안대낭을 부축하여 손발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안숙모님 제가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안대낭은 그가 금유의 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두건을 두른 것을 보자 의아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밖에서 다섯 사람이 급히 뛰어들었다. 먼저 한 사람이 안대낭과 인사를 나눈 다음 방안의 상황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못박힌 듯 그 자리에 서버렸다. 문 밖에 금유의는 들어온 사람이 많음을 보고 안검청 혼자서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돼 일찌감치 두 사람이 들어가 칼을 뽑아 휘둘렀다. 원승지가 나아가 손바닥으로 어깨죽지를 내리치니 두 명의 금유의 어깨뼈가 그대로 절단되어 버렸다. 문박에 적은 계속 들어왔다. 원승지는 손으로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치워 밖으로 내던졌다. 어떤 사람은 들어서기가 무섭게 맞아 나가 떨어졌다. 눈 깜짝할 새에 때려 눕혀진 열두 명의 금유의와 내 정시위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버렸다. 원승지는 내리 드리워진 천을 잘라내어 안검청의 귀에다 쑤셔놓고 시체에 서옷 두 벌을 벗겨내어 그 머리 위에 몇 격으로 쌌다. 즉 그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자기 얼굴에 썼던 두건을 벗고 서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을 향해 말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추멍도 안녕하신지요 그 사람은 한동안 멍해 있다가는 이내 하하 웃으면서 원승지의 손을 잡고서 흔들어댔다. 그 사람은 바로 추멍수하의 대장이며 원승지와 결의 형제를 맺은 이암이었다. 원승지는 뜻하지도 않게 옛 친구 두 사람까지 구한 셈이었다. 그는 몹시 흡족하여 고개를 돌려 안대낭에게 말했다. 안승모님 아직도 저를 기억하실 수 없는지요 숭정 16년 6월 원승지가 안대낭의 집을 떠난 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그때 꼬마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으니 안대낭이 알아볼 수 있겠는가 원승지는 속옷 주머니에서 당시 안대낭이 주었던 금팔찌를 꺼내 보였다. 항상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었어요. 안대낭은 갑자기 무엇이 생각나는 듯이 그를 불앞으로 끌어비쳐보았다. 과연 그의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한 칼자국 흉터가 있었다. 안대낭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오! 얘야 내가 이렇게 큰 줄이야. 거기다가 그렇게도 훌륭한 무술까지 익혀왔다니. 원승지는 여전히 침작하게 말했다. 절강해서 제가 소의 동생을 보았어요. 그 외에도 많이 컸더군요. 안대낭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는 새의 애들이 이렇게 커버리고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구나. 그러면서 안대낭은 땅바닥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탄식조로 말했다. 내가 와서 날 구해주리라곤 정말로 꿈에도 상상 못했구나. 그 두 사람의 옛날 일을 모르는 이암은 그녀가 원승지를 부를 때 예야 예야 하자 그저 두 사람이 친척관계인 줄로만 알고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제가 추망의 명을 받들고 하북에 와서 몇 사람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금일의 정갈이 어찌나 빠른지 어떻게 풍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며 벌써 여기까지 와서 잠복해 있었으니 원승지가 대답했다. 형님 친구분들은 곧 오십니까? 이암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벌써 멀리서 말국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아니더냐. 그는 문으로 나간지 얼마 안 되어 곧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유방량 한 사람은 정견수였다. 모두 송봉장회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두 사람은 아직 원승지를 몰라보았지만 원승지는 아직도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성이 후시로서 태산대회에서 본 적이 있었다. 세 사람과 이암은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후시의 섬을 가진 사람이 원승지를 향해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다. 맹주 안녕하십니까? 이암과 안대낭이 똑같이 말했다. 두 사람이 전부터 알던 사이였소. 후시가 대답하였다. 원맹주는 일곱성의 총맹주였고 여러 형제들은 그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이암이 웃으며 말했다. 아 내가 하남에서 일을 할 때 동쪽의 소식이 모두 두절되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큰일이 있었군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원승지가 대답했다. 이것은 지난 날의 얘기입니다. 좋은 친구들끼리 높여주는 뜻으로 이런 칭호를 주었을 뿐이지. 사실 어디 가당치나 한 것입니까? 그러자 후시가 말했다. 맹주께서는 무공이 뛰어나고 견문이 넓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내와 무림 중 어느 한가지인들 존경하지 않을 일이 있어야지요. 이암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 침황의 명령을 전하였다. 즉 이자성은 하남 여주에서 경부상서 손전장이 이끄는 관병 십여만 명을 대파하고 당관까지 진격해 들어갔던 것으로 이암에게 비밀리의 하북으로 와서 영웅들과 연락 호응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후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맹주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해보시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침황의 의거는 천하 호걸들이 자연적으로 도와 일어난 것이오. 소시는 곧 장소식을 전하러 가겠소. 우리 일곱 성의 호안들이 호탕하게 한바탕 나서 봅시다. 여섯 사람은 얼굴들을 활짝 펴고 호탕하게 웃었다. 이암이 한마디 했다. 광군의 부패는 그게 달했소이다. 의병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은 썩은 나무를 뽑는 것과 같고 대나무가 갈라지듯 그 기세가 무너져버릴 것이오. 목전의 문제는 오직 한가지 뿐이오. 원승지가 물었다. 그게 무엇이오. 방금 급보를 받았는데 사양홍의 의의 대포열대가 당관에 도착해서 손전정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손해병사는 이미 투지가 없어져 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홍의 대포의 위력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 쏘면 수백 명이 동시에 죽는 터라 큰 오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열대의 대포는 저도 오는 도중에 보았습니다. 확실히 두려워할 만한 물건인 것임에 틀림없었지요. 그 위력이 굉장하던데 배로 그것을 사내관으로 끌고 가서 만청을 타도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이야미 거들었다. 대포는 말리 먼 곳으로부터 운반해 온 것입니다. 듣기로는 본래 사내관은 로 옮겨가서 청의 병사를 방비하는 데 쓰려는 것이었지만 치망이 매번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조정의 생각이 바뀌어 그 열대의 대포를 남쪽인 당관에 보냈다고 합니다. 원승지가 이마사를 치푸리며 말했다. 황제는 백성을 보호하고 외적을 막는 데 치중한다는데 형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야미 대답했다. 일단 대포가 당관에 닿았으면 우리가 공격할 때의 피리 몸으로 그 대포를 막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손실은 무척 클 것이요. 원승지가 다시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도중에서 그를 막아야만 합니다. 이야미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다. 이번 일은 분명히 형제들의 노고가 클 것이요. 큰 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원승지가 신흥조로 대답했다. 서양 병사의 무기는 정말로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았을 것이지만 배포를 가로채려면 필시 좋은 묘방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의 성사 여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천하의 기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힘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서 치망의 위세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일단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만민의 흥복이 될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또 한 차례 계획을 의논하고 원승지는 이야미 부인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하남에 있는데 평상시에도 자주 당신 얘기를 하곤 하더군. 안대낭이 끼어들며 말했다. 이장군의 부인은 진짜 여자 중에 역걸입니다. 얘야 그런데 너는 마음에 점찍어둔 사람이라도 있느냐. 원승지는 청청을 생각하며 얼굴을 불켰다. 그래서 미소를 짓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대낭은 탄식하는 소리로 말했다. 너 같은 훌륭한 인재를 그래 어느 집 규수가 복이 있어 맞이할지 모르겠구나. 안대낭은 갑자기 소혜가 생각이 났다. 소혜와 저혜는 어릴 적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었다. 저혜가 내 사위가 되어준다면 소혜 역시 진정으로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소혜가 그 바보 같은 최희민과 좋아지느니 그것을 가리켜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겠지. 유전 후 세 사람은 그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끼 얻을지 않고 일어서서 작별 인사를 했다. 후씨 성을 가진 후비문 이만했다. 맹주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명령을 듣기로 하지요. 좋아요. 원승지의 대답과 함께 세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안과 원승지는 천하대세에 관해 오래도록 이야기하였다. 애기를 하면 할수록 의기가 투합되었다. 원승지는 국사의 흥세와 시국의 변화무상에 관해 깊이 알고 있는 이안의 얘기를 듣자니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갖게함을 느꼈다. 동광대 백과 금계산창까지 얘기하고서도 두 사람의 흥은 깨질 줄을 몰랐다. 무슨 한자가 수학공식 같지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한계인걸. 이안이 작은 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안대낭 안대낭이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안대낭은 아직도 마음이 산란한 듯 고개만 흔들어댈 뿐 대답이 없었다. 이안은 그녀가 혼자서는 결단하기 힘들 것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상관할 일이 아님으로 일이 아님으로 원승지를 향해 말했다. 자 우리는 떠나도록 하지. 곧 원승지가 대답했다. 제가 형님을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과 안대낭은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그곳에서 떠났다. 두 사람은 이 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 7,8 마장 정도 걸어나왔다. 이안이 문득 입을 열었다. 자네가 이렇게 첫일을 배웅한다 해도 언젠가 한 번은 이별을 할 것이니 이젠 돌아가도록 하게나. 원승지는 그와 의기가 서로 투합한 터라서 헤어지기가 섭섭했다. 그러자 이안이 말했다. 침망의 대사를 이룬 후 자네와 나는 함께 시골에 응거하면서 술로써 회포를 풀도록 하세. 앞으로의 날도 많이 있을 테니까. 원승지가 기쁘게 대답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 좋겠습니까. 원승지는 이안이 말을 타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면서 작별을 하였다.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숙소로 되돌아왔다. 되돌아와서 보니 후비문이 이미 수십 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청청과 벙어리 홍승의 등은 보이지 않았다. 아구와 일중도 그 많은 무리들 속에 보였고 대호적 무사들은 아무런 요동에 기색도 없이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원승지가 후비문에게 한마디 했다. 후영님 몇 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가서 조사해 주십시오. 그 서 양군대가 가져온 배포가 북으로 향하는지 남으로 향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시고 곧바로 소식을 주도록 하시지요. 그는 곧 세 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드디어 숙소를 떠났다. 후비문이 떠나자마자 사천광과 정청죽 두 사람이 숙소로 달려왔다. 원상공께서 돌아오셨군요. 원승지가 채 대답을 하기도 전에 청청과 벙어리 그리고 홍승의가 뒤따라 들어왔다. 청청의 멋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불그스레하게 상비된 채 원승지를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째서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원승지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마음을 조려가며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어제 저녁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청청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에 말도 없었다. 원승지는 그녀의 심기가 좋지 않음을 알고 그녀를 한쪽으로 이끌고 갔다. 내가 청청의 마음을 너무 걱정케 했구나. 청청이 이 형을 못 뵌 것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동생에겐 이제 오빠가 또 한 사람 생긴 셈이야. 청청이 비록 여자의 몸이긴 해도 원승지는 항상 그녀를 청청 동생이라고 불렀다. 청청이 대답했다. 오빠는 양심도 없어요. 오빠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원승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말 미안하군. 다음번엔 다시는 걱정시키지 않겠어. 청청이 되물었다.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오빠를 걱정하겠죠. 제가 그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원승지가 이상하다고 여기며 역시 되물었다. 응?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지? 청청은 더 이상 말없이 자기의 방으로 호련히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는 정오가 되어도 그녀는 밥도 먹으러 나오지 않았다. 원승지는 주인을 불러서 점심을 그녀의 방에 들여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왜 그녀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몰랐기에 밥이나 먹은 후에 가서 사과를 하리라 마음먹었다. 어쨌든 그녀가 그렇게 화가 나고 조급해하는 것이 자기로 인한 것이라고 여기니 문득 마음속으로 감독되기도 하였다. 그때였다. 숙소의 주인이 밥상을 들도 돌아와 말했다. 아가씨는 방에 안 계십니다. 원승지는 깜짝 놀라들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과연 그녀가 없었을 뿐더러 그녀의 칼과 옷까지 마저도 남아있지를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화가 나서 나갔다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녀는 항상 일에 부딪히면 마음을 다치고 나니 참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큰일을 눈앞에 놓고 있는 나로서는 직접 찾아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생각다 못한 그는 홍승해를 불러 그녀를 찾으러 나서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무하기를 만일 그녀를 만나거든 어떻게든지 달래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저녁 무렵이었다. 후비문이 말을 타고 급히 돌아왔다. 서양 군대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쫓아가도록 합시다. 원승진은 서둘러 일어나서 덩어리에게 숙소에 남아 철상자를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정 4호 철 4사람과 후비문 등 하북군대를 이끌고 걸음을 제초 그 배포를 쫓으러 나갔다. 3일째 되는 날아침 원승진 일행이 작은 마을을 지날 때였다. 문득 10대의 배포가 주막집 옆에 있고 각각 포 옆에는 6명의 서양병사들이 총을 차고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일행들은 좋아서 서로를 쳐다보고 싱긋 웃었다. 철라한이 입을 열었다. 아이유 배고파. 이거 못 참겠는데. 원승지가 대답했다. 좋아. 우리가 저 주막으로 가서 저들 사양 공간들의 행동거지를 살펴보도 록 하자. 일행들은 곧바로 주막으로 들어갔다. 철라한이 앞장서 위층으로 올라서다가 깜짝 놀라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건. 몇 명의 서양들이 청청에게 총을 겨누고 그의 손가락 끝을 막 잡아당기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쪽에는 두 명의 서양 공간인 피터와 레이먼 그리고 서양 여자 제크린이 안아있었다. 원승지는 재빨리 책상부 한 장을 잡아당겨 힘차게 서양 병사들을 향해 던져서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날려서 청청의 어깨를 눌러 함께 엎드렸다. 소동이 한바탕 지나가고 발사된 총알은 책상에 가서 꽂혔다. 원승지가 총이 두렵다고 생각하며 외쳤다. 모두들 아래층으로 내려가라. 동시에 그는 청청을 부축하고 일행들과 함께 창문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뛰어내렸다. 레이먼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권총으로 아래층을 향해 마구 쏘아댔다. 그때 천라하니 아이코 하는 소리를 질렀다. 돌아보니 엉덩이에 총을 막고 땅에 쓰러져 있었다. 사천광이 서둘러 그를 부축하고 모두들 함께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렸다. 당시에 서양무기는 원승지와 청청은 한말을 같이 타게 되었으므로 말을 달리면서 한편으로 말을 건넸다. 왜 서양군과 싸웠지? 대체 무엇 때문에? 청청이 시무룩하니 대답했다. 낸들 아나요? 원승지는 그녀의 얼굴색이 뾰루퉁해져 있음을 보고 다른 사정이 있음을 짐작하여 그저 미소만 짓고 더 묻지를 않았다. 청청은 3일 동안 낮과 밤을 헤매다가 지금 이 순간 그를 다시 만났으니마 음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었다. 20리 정도를 달리니 한 읍이 나타났다. 일행들은 말에서 내렸다. 호개남이 작은 칼로 천라한의 살속에 박힌 탄한을 빼내었다. 천라한은 빼낼 때 죽는다. 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3권 2. 중상미략 청청은 원승지를 잡아 끌어 요게처럼 떡칠을 해놓았는지 팔도 다 드러내놓고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나봐요. 원승지는 뭘 보고서 그러는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울었다. 누구 말이지 그 서양 여자 말이에요. 그것이 또 청청의 일을 그르쳤던가 그녀가 모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못 보겠어요. 두 개의 동전으로 귀걸이를 만들어 건 것도 이상스레 반짝거리고요. 원승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우스워 킥킥 웃었다. 청청 넌 정말 간섭할 일도 많구나. 또 다음은 뭐가 어떻더냐. 청청이 겸연적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와 칼싸움을 해서 진 그 서양군이 내게 총을 겨눈다고 했어요. 난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속으로 또 나와 겨르러 드는구나. 하고만 생각하고서 좋아 한번 겨뤄보자. 내가 너를 두려워 할 줄 아느냐. 하고 채비를 갖출 때 당신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왜 혼자서 길을 떠났지. 청청은 계속 웃음거리를 얘기하려 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고치문한 표정이 되어버렸다. 흥 그런 걸 또 내게 물으려고 해요. 자신이 한 일도 모르는 주제에 원승지가 의아해서 대답했다. 정말 모르겠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청청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니 들은 채도 아니했다. 원승지는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계속 추궁하여 묻는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별 관심이 없는 척하면 스스로 참지 못해서 도리어 자기가 말해버리는 그런 성격인 것을. 그래서 원승지는 문득 화제를 바꾸어 말했다. 서양군의 무기가 어마어마 하더구나. 만일 청청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그들의 대포를 손쉽게 뺏어올 수 있을 텐데. 청청이 뾰로퉁하게 대답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자고 했나요. 원승지가 싱긋 웃었다. 좋아. 이 일은 가서 사천광과 상해하지. 원승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청청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갈 수 없어요.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승지는 퀵 웃으며 다시 앉았다. 한참 후 청청이 입을 열었다. 오빠의 그 소예 동생은요. 원승지가 대답했다. 그날 헤어진 이후로 아직 보지 못했어. 혹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청청이 여전히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오빠는 소예의 엄마와 하룻밤을 얘기하고도 아쉬워하며 헤어졌는데 분명히 소예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원승지가 깜짝 놀랐다. 아 그녀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구나. 그는 상대방을 살살 달래기 시작했다. 청청에 대한 내 마음을 아직까지도 모른단 말이야. 청청은 그 말의 귀연절이가 빨개지면서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원승지가 다시 이었다. 오늘 이후 난 절대로 청청과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젠 안심해. 청청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오빠는 그 소예 동생과 그렇게도 친하면서 원승지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내가 어릴 적이었어. 그녀의 어머니는 나를 자기 자식처럼 잘 대해주셨어. 당연히 나는 감동했지. 다시 말하지만 소예와 내 사부의 조카와 친하게 지낸 걸 모르는 바 아니잖니. 청청은 입을 삐죽거리고선 다시 말했다. 그 최씨 성을 가진 애 말이에요. 그 녀석은 바보스럽고 또 멍청한 데다가 생긴 것도 지지리도 못났고 한데 어째서 소예는 좋아하지요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쌍의 모든 것들이 제 눈의 안경인 격이야. 그럼 이 원시 성을 가진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못생긴 녀석을 청청은 왜 좋아하는 거지. 청청은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다. 오해하지 말아요. 누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가서 밥이나 먹지. 청청은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오빠가 말한 그 아구라는 아가씨는 얼마만큼 예뻐요. 원승지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가 예쁘든지 밉든지 그것이 청청과 무슨 상관이지. 그 사람은 비밀에 붙여져야 하니 우리는 입 조심을 해야만 해. 청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만 했다. XXXX 두 사람은 다시 일행들이 모여있는 탁자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사청관과 정청족 등과 함께 어떻게 대포를 뺏어 올 것인가를 의논했다. 호개남이 의견을 내놓았다. 오늘 저녁 아우를 시켜 염탐을 해오게 한 다음 기회를 틈타 몇 개 총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오늘 저녁 몇 개 내일 저녁 몇 개 이렇게 계속해서 다 훔쳐오면 그땐 그들이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게 아니요. 원승지가 나섰다. 이 계획은 당신과 제가 함께 가서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사청관이 눈을 크게 떴다. 냉주 께서 어떻게 친히 나가십니까? 아우들을 내보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원승지가 대답했다. 나는 무기의 용법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훔쳐오더라도 만약의 경우 서양군에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일행들은 모두들 그렇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청청이 끼어들었다. 원승지 오빠는 그 서양 여자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행들은 그 말에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XXXX 그날 오후 원승지와 혹의 남은 말을 타고 나가서 서양 군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이 객사에 투숙하는 것을 보고 밤 상병까지 기다렸다가 그곳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 들어서자 곧 병사들이 총 쏘는 소리와 장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방 창문 밑으로 가서 엎드렸다. 창틈 사이로 안을 내다보았더니 두 서양 공간이 장검으로 격투를 하는 중이었다. 원승진은 그 두 사람이 한 방 안에서 싸우는 것을 도와들은 관전만 하고 있다는 것이 퍽 기이하게 여겨졌다. 수십 차례 칼이 오고 가더니 문득 레이먼의 공격이 날카로워 지기 시작했다. 피터는 뒤로 물러설 데도 있지만 그의 태도는 매서울이 많지 침착했다. 그러나 공격을 할 때는 성난 야수와 같이 무서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가 많은 공간인 레이먼이 피했다. 결투가 끝난 것이었다. 피터가 칼집에 칼을 꽂아 넣자 레이먼이 느닷없이 그를 반격해왔다. 피터는 칼을 빼서 레이먼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그 칼을 발로 밟은 다음 자기의 칼끝으로 상대방의 흉부를 가리키며 뭐라고 몇 마디를 중얼거리고는 칼을 다시 꽂았다. 레이먼은 화가 머리끝까지 침이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중얼 욕을 해대더니 칼을 칼집에 꽂아 책상위에 던지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자기 방으로 와서도 그는 계속 욕을 해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띄우면서 철봉을 하나 집어들더니 자기 침대 밑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원승지와 호개남은 이제 그곳을 떠날 생각이었는데 그가 땅을 파는 것을 보자 그가 땅속에 무엇을 묻으려는지 보기로 했다. 그는 약 두자쯤 깊이를 파내려 가더니 재빨리 총탄을 묶고는 그 구멍을 메워버렸다. 그리고선 표시가 나지 않게 주위를 진흙으로 덮고서 심급 웃더니 방을 나섰다. 원승지와 호개남은 그것이 궁금해졌다. 피터는 그의 뒤에 서있었다. 레이먼이 계속 뭐라고 하자 피터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갑자기 레이먼이 피터의 따기를 철석 소리가 나게 후려 갈겼다. 피터는 화가 나서 칼을 뽑았다. 두 사람은 다시 격투를 벌였다. 레이먼은 점점 발걸음을 움직여 파놓았던 구멍 쪽으로 피터를 유도 하였다. 원승지는 깜짝 놀랐다. 저 사람이 결투해서 이기지 못하게 되니 결국 함정을 만들어놓고 사람을 암살하려 드는 것이로구나. 원승지는 그 두 사람에 대해 아무런 악의가 없었는데 레이먼의 사악함을 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의협심이 발동했다. 레이먼은 몇 차례 칼을 휘두르면서 계속 침대 쪽으로 피터를 몰아갔다. 피터가 칼을 한번 휘두르면 레이먼은 두 걸음을 물러섰다. 마침내 피터의 오른발 위 함정 위를 디디게 되었다. 아 피터는 매마디 소리를 치면서 앞으로 꼬꾸라졌다. 레이먼은 칼을 빼서 그의 조끼를 찔렀다. 곧등으로부터 가슴으로까지 칼날을 관통하여 찌르려고 하고 있었다. 원승지는 미리 예상했던 바임으로 급히 창을 밀어 제끼고 몸을 날려 들어갔다. 그리고는 금사건 머리 부분에 있는 뱀 혓바닥 모양의 갈고리에 레이먼의 칼을 걸어 잡아당겼다. 피터는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른발도 이미 함정에서 빠져났다. 레이먼은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겁도 먹고 화가 나기도 해서 이버에 는 칼을 세워들고 원승지를 찌르려고 했다. 원승지는 냉소를 머금고 금사검을 좌우로 흔들었다. 띵띵띵 하는 소리와 함께 레이먼의 칼이 토막토막 끊겼다. 잠시 사이에 아주 짧은 토막칼이 되어버렸다. 레이먼은 그저 멍청이 보고만 있었다. 원승지는 그의 팔목을 꽉 잡고 비틀렀다. 그의 몸통이 순식간에 자신이 파논 함정으로 들어가 버렸다. 원승지는 하하 웃고는 창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혹의 남은 그를 뒤쫓아 나오며 재미있어 했다. 원상공 보세요. 그러면서 두 손을 들어 세 개의 권총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원승지가 이상히 여겨 물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지? 호개남은 창안을 향해 가리켰다. 원래 원승지가 피터를 구할 때 호개남도 따라 들어가 세 사람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그 사양 공간의 소유물인 세 개의 권총을 훔쳐온 것이었다. 원승지가 감탄한 듯 한마디 했다. 참으로 신이 내려주신 손이로구나. 두 사람은 일행과 다시 합세하였다. 청청이 권총 하나를 가지고 놀다가 무의식 중에 총에 방화쇠를 당겼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자욱해졌다. 사청광이 그녀 앞에 앉아있었는데 다행히도 행동이 민첩하여 다치진 않았으나 머리에 쓴 두건이 땅에 떨어졌고 온 얼굴이 화약가루로 범벅이 되었다. 청청은 대경 실색하여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사청광은 어리둥절에 있었다. 참 대단하군. 일행들은 나머지 두개의 권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총속에는 탄약이 장 전되어 있었다. 정청죽이 입을 열었다. 화약은 원래 중국의 것이오. 우리는 폭죽을 터뜨려 사냥을 하는 데 썼었지만 서양 사람들이 배워가서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저 서양 군대는 100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총도 100개는 넘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아무말도 없이 의기소침하여 더이상 아무 대책도 세우지를 못했다. 호개남이 말했다. 원상공 내게 묘안이 하나 있는데 해야 좋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소. 천라하니 웃으며 되물었다. 너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텐데.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호영이 말하시오. 어디 좀 들어봅시다. 호개남은 웃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청청은 다 듣고 나자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사청광 등도 각자 묘안을 제출하였다. 원승지는 이것저것 생각하더니 그 계획을 실행해야겠다고 느끼고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다. 그 서양여자 제크린의 아버지는 본시 오문포도와 국의 군관이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이번에 대포를 운송하는 배를 타고 귀국을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대포를 운반하는 군대를 따라 북상하여 천진에 가서 다시 배를 타려는 것이었다. 피터는 그녀의 부친의 부하이며 제크린과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레이먼은 포곡본토에서 제크린을 보자마자 즉시 그녀의 사랑을 빼앗아 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과 자신이 비록 계급은 높을지라도 풍류가 있고 옆에 사람을 상관치 않는 데다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곤 했으므로 피터의 분노를 일으켜서 드디어 도전장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칼싸움을 할 때 너무 조급한 데다 실수를 하고 또 응용한 계획 까지 세웠으나 원승제에게 발각되고 말았던 것이다. 피터는 그가 상사임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전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레이먼을 감시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날 대촌장 망공촌에 도착해서 그 마을에 만시종사에서 묵기로 하였다. 잠이 들어 밤중이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초를 서고 있던 서양 병사들이 들어와 마음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레이먼 과 피터는 급히 일어나 불기운을 보니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화약들을 사당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정신없이 물통으로 불을 끄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장사들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에 물을 먼저 물을 꾸려놔야 불이 더 번지지를 않을 것 아니요. 레이먼 은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였다. 마을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뿌리고 또 한편에선 손에 물통을 들고서 화약고를 향해 가고 있었다. 서양 병사들은 창을 들고 사람들을 마구 때려 눕혔지만 하나를 쫓고 나면 또 하나가 연이어 옴으로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사당 안팎의 화약통과 대포와 창 등 무기 중 무엇 하나 젖지 않은 것이 없었고 따라서 불기우는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가운데 새벽이 왔다. 레이먼 과 피터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이상한 비밀을 깨닫고는 화약이 모두 젖은 것을 보자 이 지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망명령을 내리려 그를 말채찍으로 마구 때리면서 화풀이를 하였다. 그을 이곳 철통사에게 명하여 병사들을 모두 마을 가운데로 모이게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큰 마을에 가축이라고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들 소문을 듣고서 자기네 가축들을 숨겨버렸기 때문이었다. 가축 없인 한 발짝도 화약을 옮길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할 수 없이 레이먼은 피터에게 전통사를 데리고 앞마을 가서 가축들을 모아오도록 했다. 레이먼은 병사들을 감독하여 화약통을 열고 화약들을 꺼내어 햇빛에 말렸다. 해걸음 역이 되어서야 화약이 말랐다. 병사들이 막통 속으로 화약을 집어넣으려 할 때였다. 갑자기 민가로부터 수십 개의 횃불이 화약더미로 던져지더니 여기저기서 폭음과 함께 화약연기가 하늘을 찔렀다. 서양 레이먼은 병사들에게 명령하고 민자꽂이로 화살을 쏘게 하였으나 연기 때문에 수십 명의 장사들이 숲속으로 도망쳐버리는 것으로 그쳤을 뿐이었다. 레이먼은 화약을 점검해보니 이미 십중팔구가 불에 타 없어졌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피터가 수십 필의 말을 모아 이끌고 돌아와서 겨우 대 포를 끌게 하였다. 며칠이 또 지났다. 하루는 협곡을 지나게 되었는데 깎아지른 듯 한 길이 하나 나있을 뿐 아슬아슬한 행군이었다. 레이먼과 피터는 병사들에게 지시하여 대포 하나의 10명의 병사로 하여금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게 하여 산길을 지나가게 하였다. 대포가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다. 병사들은 죽을 까고를 하고 전력을 다해 대포를 밀어 올라갔다. 산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또 수십 개의 화살은 말들의 등에 가서 꽂혔다. 짐승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급격히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아무리 붙잡으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포 한 대의 중량이 수천근이 되고 보면 그걸 끌고 떨어지는 속도는 더 말할 나이도 없었다. 거기다가 길에는 갑자기 함정이 생겨서 적지 않은 말들 이 그 속으로 빠져 떨어졌다. 또한 호련이 괭음이 들리더니 끝에 있던 두 대의 대포가 거꾸로 미끄러 떨어져 멀찍이 산 아래로 굴러가 버렸다. 수명의 병사들이 눌려 죽고 앞쪽에 여덟 대의 대포도 역시 낙엽처럼 굴러 떨어졌다. 병사들은 적이 누구인지 돌아볼 결을 쫓아 없이 이리저리 흩어져 숨었다. 어떤 사람은 비탈적으로 도망치다가 대포가 굴러 떨어져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놀라 피하느라 계곡으로 몸을 던지기도 하였다. 열대의 대포는 구르고 굴러서 점점 속도를 빨리하여 앞에서 끌고 달려 떨어지는 말을 깔아 뭉개 죽였다. 그 죽는 꼴이란 참아 볼 수 없는 지경 이었다. 잠시 후 땅을 흔드는 괭음 소리와 함께 열대의 대포는 모두 계곡 속으로 처박혀 버리고 말았다. 레이먼 피터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제크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벌써 기절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녀를 일으켜 정신을 차리게 해놓고 다시 병사들을 모아 적에게 대항했다. 그러나 적은 이미 언덕 위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서 공격해 오고 이뤘으므로 아무리 이쪽에서 반격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도리어 그들은 쉬지 않고 화살을 쏘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두 시간여의 싸움을 계속했지만 서양병사들은 끝내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레이먼이 단안을 내렸다. 우리의 화약이 이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나가야만 해. 피터가 대답했다. 전통사가 가서 저 도적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도록 해. 레이먼이 외쳤다. 저들과 무엇을 흥정하겠다는 거지? 내가 못한다면 내가 뚫고 나가겠다. 피터가 대답했다. 저 도적들의 활솜씨는 보통이 넘습니다.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만용을 하시렵니까? 레이먼은 제크린을 힐끗 쳐다보고는 몹시 기분 나빠하면서 침을 퇴 뱉아내고 서는 욕을 해댔다. 비겁한 놈. 더러운 놈. 피터 역시 얼굴이 생노략해 화가 나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도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내가 무례했던 백가를 맛보게 해주겠어. 레이먼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용기있는 남자는 모두 날 따르라. 피터가 빈정거렸다. 레이먼 상사님 죽을 길을 찾아 나설 생각이신가요? 병사들은 레이먼을 따라 나서는 길이 곧 죽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따라 객기를 부리겠는가? 레이먼은 칼을 들고서 계속 외쳐댔지만 따라 나서는 숫자는 극소수였다. 그때였다. 화살 하나가 어디선가 날아와 그의 가슴에 푹 꽂혔다. 그는 순식간에 엎어지더니 곧 죽어버렸다. 피터와 병사들은 산속 도랑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아직도 그들은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도 감히 접근을 못했다. 하루 낮 하루 밤 그렇게 버티면서 그들은 그저 광군이 와서 구해지기만 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관병에 부패란 이로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전령을 파견하면 그들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틀째 저녁 병사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할 수 없이 스스로 항복을 하고야 말았다. 전통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항복하겠다. 서양 사람이 투항한다고 말했다. 산원도 위에서 한 사람이 마주 외쳤다. 그렇다면 무기들을 모두 던져라. 피터가 대답했다. 무기는 던질 수가 없다. 상대방은 조용히 이렇다 할 공격도 없었다. 얼마 후 병사들은 무기를 한 곳에 모아 쌓아놓고 먹을 것도 좀 달라고 외쳐댔다. 양쪽 산원 덕에서 뭐라고 명령하는 신호 소리가 들리더니 구덩이 속으로부터 수백 명의 무사들이 일어서 나와 서양 병사들 앞에 가섰다. 그 중에 몇 명이 다가왔다. 피터가 자세히 살펴본 즉 예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도 거기 끼어 있었다. 피터는 자신의 칼을 뽑아 몇 발짝 나서더니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들고 원승지에게 건네주었다. 항복의 표시였다. 피터는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항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원승지는 그가 이렇듯 깎듯이 예의를 갖추어 항복하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 손으로 마구 저으면서 전통사에게 말했다. 당신이 저 사람에게 말하시오. 서양 대포를 갖다가 만일 중국의 국토를 방위하는데 쓰고 외적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이겠다고요. 전통사는 그 말을 곧 풍역하여 주었다. 피터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손을 내밀어 원승지를 잡았다. 원승지가 한마디 했다. 당신들이 동관으로 가는 것은 황제를 도와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피터가 대답했다. 정말 중국 백성들을 치려는 것입니까? 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원승지는 그의 얼굴색이 진실됨을 보고는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우리 중국의 모든 백성들은 여러모로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어떤 사람이고 나타나서 황제를 타도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길 바랄 뿐이지요. 황제는 그것이 두려워 당신네들의 대포를 이용해서라도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이요. 피터가 대답했다. 저도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고초를 알만큼 알지요. 난 당장에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소. 원승지가 선선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시지요. 피터는 곧 자기 부하들을 보았다. 원승지는 술과 고기를 내오게 하여 서양 병사들을 배불리 먹여주었다. 피터는 원승지에게 손을 들어 경의를 표하고는 일어섰다. 왜 무기는 안 가져가지요. 전통사가 원승지의 질문을 통역하였다. 피터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네들의 전리품이요. 당신은 우리를 놓아주면서도 우리에게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당신의 그 큰 아량에 감사할 따름이요.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대포도 다 잃었는데 총 마저 가져가지 않는다면 돌아가 상관에게 더 큰 벌을 받을까 그게 걱정이요. 모두 가져가시오. 피터가 숙연히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네들을 쏘아버릴까 두렵지도 않소. 원승지가 하하 웃으며 대답했다. 대장구가 한 번 뱉은 말은 달리는 말도 잡기 어려운 법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신의를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오. 이미 당신이 호환이라고 여겼는 대 무엇을 더 이상 의심하겠소. 피터는 연심 감사해 하면서 병사들을 시켜 무기를 챙겨들게 하고 떠났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존경스러웠다. 병사들에게 잠시 쉬라고 얘기한 다음 그는 전통사와 같이 돌아와 품속에서 천으로 된 주머니를 하나 꺼내어 원승지에게 건네주었다. 대장 대장이 이처럼 호거리신이 예의로써 내게 있는 이 물건을 드립니다. 원승지가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 접히고 접힌 두꺼운 종이가 들어있었다. 펼쳐보니 꼬불꼬불한 글자가 잔뜩 쓰여져 있었다. 피터가 설명했다. 이것은 남방해상의 한 섬인데 육지에서 천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섬은 기후가 따뜻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마치 천당과 같이요. 제가 항해할 때는 그곳을 지나지요. 원승지가 물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지도를 나에게 주시지요. 피터가 대답했다. 당신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느니 보다는 중국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서 편히 사는 것이 낫지 않겠소. 원승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당신이 외국 사람으로 마음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억만의 대중이 있는지는 모르시는 구리요. 더 큰 섬이라 해도 살 수 없을 것이요. 그러면서 물었다. 그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피터가 대답했다. 어떤 때는 서바나의 해적이 드나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조용하지요. 당신과 같은 영웅 오걸들은 죽어 마땅한 그런 해적 따위가 두렵지는 않을 것이요. 원승지는 그의 성의를 알고는 감사히 여기고 지도를 받자 피터는 작별을 하고 다시 떠났다. 전통사가 몸을 돌리자 마침 그곳에 따라왔던 청청이 손을 내밀어 그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다음에 당신을 만날 때는 행운이 있기를 빈다. 다시 한번 우리 동포를 속일 때는 너의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아. 전통사가 귀를 만지며 대답했다. 소인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의 이는 대여섯 개나 빠져 있어서 말을 하는데도 바람이 빠졌다. 그래서 인가 마치 소인 다시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원승지는 일행들을 이끌고 계곡으로 내려가 대포들을 살펴보았다. 10대의 대포가 서로 부딪혀서 박살이 난 상태였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돼버린 것이었다. 그는 흙으로 그것을 덮어버렸다. 원승지는 대승리를 거두었으므로 후비문 등과 어울려 한나절이나 통음을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그들은 다시 벙어리와 홍승해 등과 다시 북경을 향해 출발하였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0구 제 3권 3. 암살당한 황제 이번 일은 호개남이 공이 가장 컸다 할 수 있었다. 화약에 물을 뿌린 일 함정을 파서 대포를 처치하는 일 모두가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 이랭들은 그의 공을 칭찬하면서 다시는 좀도둑 출신이라고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길을 가져가는 곳마다 초토가 되어 있었다. 들깨를 잡아먹고 남은 뼈다귀 등 모두가 청병이 살륙하고 지나간 흔적들 뿐이어서 일행들은 화가나서 견딜 수 없었다. 사청광이 한마디 했다. 그날 달자병이 원수 아파테를 죽이지 않은 것이 이렇게 애석할 수가 없군요. 맹주 우리 빨리 가서 그 놈을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청이 먼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원승진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대답이 없었다. 청청이 입을 열었다. 가서 수도 있고요. 원승진은 대답했다. 달자들의 두목을 죽이는 것은 좋다만 우리는 만청의 황제 황태극을 찾아 죽이는 게 더 급해. 일행들은 모두들 그 말이 옳다고 환호성을 쳤다. 원승진은 홍승해에게 만청의 수도 방위는 어떤 짓도 어떻게 황궁을 들어가는지 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홍승해가 대답했다. 만청의 수도 는 심양에 있고 지금은 성경 이라 불리옵니다. 이곳 밑에서 연락병 노릇을 하였는데 허리에 어떤 패를 차면 직접 예친 황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황궁에는 들어가본 일이 없습니다. 원승지가 대답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 도착한 후에 자세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일행은 먼저 북경에 도착하여 철상자를 보관해놓고는 청죽방에 힘을 쓸 줄 아는 두목 몇 명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즉시 북경을 떠나 북으로 향해 하루가 채 못되어서 성경에 도착했다. 일행은 작은 객점에서 유숙하면서 어떻게 궁에 잠입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홍승애가 말했다. 상공 소인의 의견으로는 상공께서 직위를 낮추어 소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분장하고 먼저 다이곤을 만나봅시다. 그는 달자 황제의 친동생으로 형제들 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는 까닭게 세력도 가장 큽니다. 혹시 그를 핑계삼아 궁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원승지가 되물었다. 다이곤이 너를 시켜 살해 태간 조화순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는 또 어떻게 회신을 가져갔지? 홍승애가 대답했다. 소인은 아직 조화순을 못 만났지만 북경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들었기에 먼저 돌아와서 보고드리는 거라고 하지요. 원승지가 또 물었다. 군사기밀 소인이 헛소리를 하지요. 대명 황제가 이미 서양이 나라들에게 군사 요청을 해 몇백대의 대포 그리고 수천명의 서양 병사들을 데려와서 며칠내에 만청을 공격한다고 말입니다.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참으로 기막힌 계획이다. 다이곤은 듣자마자 곧 달자 황제에게 보고를 할 테지. 그리고는 청청에게 서양 권총을 달라고 하고는 홍승애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서양 병의 통역관 전통사라고 말해라. 그리고 속사정을 안닿고 청청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승재 오빠 어떤 사람으로도 가장을 안하더니 결국은 그 못난 통역관 전통사로 가장하는 군요. 그럼 제가 오빠의 이 몇 개를 뽑은 다음 말하세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들어 원승지 입을 때리는 신용 을 했다. 그러자 원승지가 입을 벌려 청청의 손가락을 깨무는 신용 하자. 청청은 재빨리 손을 오므렸다. 원승지가 키리칼라 하면서 몇 마디 서양말을 흉내내자 일행은 모두 박장대 소를 했다. 그날 오후 원승지는 홍승해를 따라서 예침 왕부에 가서 다이곤을 만나길 청하자 그는 즉시 좋다고 했다. 원승지는 다이곤이 약 32세쯤 되리라고 짐작 했다. 그는 티가 키고 말랐으며 정갈한 모습 이었다. 원승지가 그에게 만조어로 부어라고 얘기하자 다이곤의 얼굴색이 금세 확 변하더니 즉시 한우로 원승지가 누구냐고 물었다. 원승지는 즉각 서양총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고 아까 홍승해와 상의한대로 말했다. 다이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내가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니 돌아가 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다시 와서 분부를 기다리도록 하고 몇번씩 머리를 숙였으나 황태극도 못보고 객점으로 돌아오고 보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는 홍승해를 데리고 황궁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는 중에 궁으로 잠입하여 황제를 죽이리라고 결정하였다. 그는 이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음날 필히 범인을 잡기 위해 성의 대수 색작전이 벌어질 것을 예상 일행에게 각자 성을 빠져나가 내일 정우의 성에 남쪽 20리쯤 떨어진 폐허가 된 절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공이 원승 지에게 너무나 차이나게 뒤짐으로 혼자서 일을 처리하면 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청청은 그가 문을 나설 때 말없이 쳐다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승재 오빠 달자 황제를 죽이는 것도 좋지만 만일 죽이지 못해도 그것으로 조카님 몸부터 조심하세요. 오빠도 알다시피 제 마음속엔 백명의 달자 황제보다 오빠의 머리카락 한 개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만일 오빠를 다시는 못 보게 된다면 여기까지 말하고선 그녀는 눈자위까지 빨개져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원승진은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손을 뻗쳐 자기 머리카락 한 개를 잘라주면서 웃으며 말했다. 자 내가 백명의 달자 황제를 청청 떨어져 내렸다. XXXX 원승진은 초경이 되기를 기다려 금사건과 금사출을 가지고 궁당 가까이로 갔다. 궁밖에 경비는 매우 삼엄하였다. 그는 살금살금 큰 나무 뒤로 가서 몸을 숨겼다. 그런 다음 경비병이 순찰을 돌대를 이용해 살며시 궁담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궁전이 여기저기 보였으나 도대체 어느 곳이 황태극의 궁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경비병을 한놈 잡거나 태감을 잡아서 다그쳐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가만가만 이리저리 반시간 정도나 걸었어도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이 일은 참으로 이루기 어렵겠구나. 어찌 그날 저녁의 성공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선 동태를 살펴보고 오늘 저녁 못하면 내일 밤 다시 오자. 설사 한 달쯤에 시간이 걸린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 천천히 걸어 복도 하나를 돌 떼었다. 도련이 꽃들과 운대 불빛이 반짝임을 발견하고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의 태감이 등을 들고 3명의 관원을 안내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아서 만일 그가 그들을 죽일 나치면 그들이 놀래어 소리를 질러댈 것이고 그러면 분명 황제를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여적였다. 그래서 그냥 그들 뒤를 달아 밟으니 그 7사람들은 대전을 향하여 걸어 들어갔다. 대전 밖에 걸린 현판에는 숭정전 이라는 석자가 쓰여져 있었고 옆에는 꼬불꼬불한 만주 글자가 잇따라 적혀 있었다. 원승진은 대전을 한바퀴 돌아본 후 몸을 땅에 엎드렸다. 대전 주위를 4-5명의 경비병이 칼을 차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그는 속으로 무척 기뻤다. 이곳에 경비가 이처럼 삼엄한 걸 보니 필히 달자 황제가 이 궁안에 있을 것이다. 그는 돌 하나를 집어서 정원으로 던졌다. 4-5명의 경비병이 즉시 달려가 살펴보았다. 원승진은 경공을 사용하여 담벼락에 찰싹 달라붙어 벽 호유 장공을 사용 올라갔다. 지붕 위에 엎드려 내려다보니 사방이 조용했다. 자기의 종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고는 가만가만 궁전 지붕의 기와를 몇 장 뜯어내고 그 사이로 밑을 내려다보았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궁전 내에 가득하고 3명의 관원들은 무릎을 꿇은 채 3-105호의 대대를 행하고 있었다. 과연 이곳이 황제가 있는 곳이로구나. 맨 앞에 앉은 수염이 하얀 노관원이 말했다. 신법문정 2호입니다. 그 다음 몸을 떨면서 한 관원이 말했다. 신영원아 2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뾰족한 관원이 말했다. 신포승선 2호입니다. 원승진은 속으로 결심했다. 저 세 사람은 모두 한인 인대 달자에게 투항한 간신 아닌가. 내 잠시 기다렸다가 단칼에 요절을 내고 말리라. 그리고는 또 생각했다. 그들과 달자 황제는 어찌된 일로 모두 하나를 사용할까. 가만가만 몸을 남쪽으로 옮겨 구멍을 통해 북쪽 방향으로 내려다보니 이번에는 귀가 크고 두 눈이 반짝거리는 약 50세쯤 되는 사람이 용저에 앉아 잊었다. 분명 부친이 살아계실때의 대적인 황태극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여기서 금사추를 쏘아 그를 죽일 수 있다면 거리가 좀 멍게 흠이구나. 꼭 죽인다는 보장이 없어. 만일 저 안에 무공이 뛰어난 자만 없으면 당장 뛰어내려가 단칼에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도 있을 텐데 듣고 있자니 황태극이 입을 열었다. 남조의 군 상태는 요즘 어떠한가. 오늘 아파트에 급보를 받았는데 산동 청주태안에서 잠복해 있다가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들었다. 아직도 명군이 그럴 힘이 있단 말인가. 너희는 청주태안 일대의 통병관 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지금 우리가 승리한 그 사건을 말하려 하는구나. 어디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지. 영환아가 대답했다. 황제께 아래요. 신이 이미 자세히 조사한 바로는 명군을 이끄는 장수는 성의수이고 이름은 수감이라고 하는 무예가 출중한 인물입니다. 황제가 하면서 대답했다. 너희가 가서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가 우리 만청에 항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또한 그가 재물을 탐하는지 여색을 좋아하는지도 알아보라. 만일 그가 거부하면 조화순을 시켜 명황제에게 그를 비방하는 말을 하여 그의 관직을 패하고 그의 목을 치도록 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먼저 그 사람을 만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아파트를 칠 수 있는 인재라면 결코 소홀히 놓쳐서는 안 된다. 세 명의 관원이 동시에 대답했다. 황상의 지혜로운 결단에 그가 응해주기만 하면 그것은 곧 그의 복일 것입니다. 황제가 한숨을 쉬며 이어 한마디 했다. 우리가 그때 원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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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e는 속으로 피 나는 소리를 내며 분을 달래 얻다. 저개 같은 달자를 때려 납작하게 해줘야 하는 건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의절이 충직하신 데 하필 너 같은 놈 에게 항복 을 하시 겠느냐 황태극 이 다시 말 Bir 과 원숭아 에 대세를 알지 못하는 고로 데려 올 었 갈 었 않을 것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숨을 쉬며 물었다 홍승수는 요즘 어떤가 홍승수는 본래 명조의 강요 총책임자 였는데 숭정황제가 큰 병력으로 만청과 싸우다 실패하자 그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홍승수가 함정에 빠졌을 때 숭정은 그가 이미 순국 했음을 알고 친히 장중 한 장례를 치렀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만청에 항복하여 그쪽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는 천하는 숭정의 어리석음을 비웃 었던 것을 원승진은 알고 있었다 법문정이 말했다 황제께 아래요 홍승수는 이미 남조의 실정을 소상히 보고하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숭정은 간신을 신용하고 충신을 죽임으로 천하의 유랑들이 일어났다 합니다 우리 만청의 대군이 이 기회를 이용해 들어가 백성을 구하였고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태극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숭정의 성질을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아직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다 명군으로 하여금 그 유랑들을 치게 한 뒤 양쪽에 모두 지쳐있을 때 만청은 어부지리격으로 단숨에 천하를 얻어야 한다 바로 너희 한인들이 말하는 그 변장자우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세 사람은 동시에 허리를 굽혔다 예 예 황제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원승지도 속으로 저흑이 놀랬다 저 달자 황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로구나 그와 숭정을 비교하면 실로 천양지 차이야 그러니 내가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명조가 온전할 리 없으니는 필시 숭정의 천하를 지배한 것과 같은 그저 두려운 일이로고 원승지는 이어서 숭정과 달제 황제를 비교해 보았으나 비슷하기나 돼 강히 상대가 안 되었다 그는 심중에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다시 이어서 생각에 잠겼다 저 황제의 한어는 유창하기가 비길 데가 없구나 한서를 얼마나 읽었기에 변장자우의 성어까지 알고 있을까 황태극이 입을 열었다 홍승수가 또 무엇을 말하더냐 법문정이 대답했다 홍승수가 신에게 말하기를 황제의 은총을 바라며 그를 연락병으로 써준다면 황제를 위해 개화 말 따위의 짐승같이 열심히 일해서 천운에 보답하겠다 하였습니다 황태극이 하하 웃으며 좋아했다 연락병으로 그래 천천히 말해보아라 포승선이 대답했다 황상씨는 우매하여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황상께서 좀께 우처 주옵소서 황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포승선이 이어 운을 달았다 홍승수는 처음에는 귀순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상께서는 총을 베푸셔서 친히 몸에 두릇띠를 풀고 그의 몸에 채워주시고 또한 연일연회를 베푸시어 그를 환대하셨습니다 만청제국의 제국공신이라는 저도 감히 그런 영광을 받아본 일이 없으므로 저희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황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요 몇 년 무척이나 고생을 했다 그런데도 연이어 정벌을 행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남조의 땅을 뺏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황상께서 또 그러나 우리는 남조의 속사정에 어둡기가 맹인에 가깝다 홍승수가 뒷순만한다면 우리의 눈은 뜨일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이 아니더냐 하셔서 우리들은 모두 황상의 명석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래에 홍승수는 남조 각지의 성을 관장하였던 바 민속 풍습에 대해 과연 소황하여서 황상의 계산대로 였습니다 그러나 황상은 도무지 그에게 직책을 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등은 이 일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황태극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포경은 성질이 솔직담백하여 무엇을 물으면 거짓없이 아뢰느니라 너희 세 사람은 비록 한인이긴 하되 선왕과 경을 위해 충성을 다 바쳤는데 어찌 홍승수가 너희와 비교가 되겠느냐 법문정 등 세 사람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해 마지 않았다 원승지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들 황태극이 다시 입을 열었다 홍승수 그 사람은 재가는 있지만 성미가 고약하다 예전에 내가 그에게 너 무자래 주어 고관대직을 하사했었지만 그가 한 번이나 나와서 일을 했더냐 숭정이 그에게 준 관직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무슨 관직을 주었더냐 호승선이 대답했다 황상께 아뢰오 그때 그가 남조에서 한 관직은 태자태고 병구상서 총독군 부통술 8명 총병관 등으로 실로 많고 세력도 크다 하겠습니다 황태극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그에게 더 큰 관직을 내리겠으나 숭정이 그에게 내린 관직보다 크진 않을 것이다 그로 하여금 전력하여 일하도록 하고 더 이상은 그에게 관직을 줄 수는 없다 하여라 세 사람은 모두 고개를 조아렸다 황공하옵니다 원승지는 생각할수록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그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에는 뛰어난 수법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예전 화상 꼭대기에서 처음 본 금사비극과도 흡사했다 그 중에는 상대의 생각을 외면한 것이 없었으나 기록 정도는 아니라 해도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는 한참을 멍청해 있다가 황태극과 법문정 등이 대명천하를 어떻게 손에 넣어야 할 것인가 또 지금은 먼저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대명의 천하는 이미 자신들 손에 든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등을 상세히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원승지는 분노가 치밀어 가만히 두 장의 기화를 뜯어내고는 대전 안으로 매일 리어뛸 자리를 보고 있었다 그때 황태극이 입을 열었다 남조의 유랑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즉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조의 땅을 갖게 되면 제일 우선 되어야 할 일은 천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원승지는 이 말의 속으로 감탄하였다 이렇게 옳은 말을 할 수가 법문정 등이 몇 마디를 덧붙인 뒤 황태극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법공이 먼저 말해보라 황태극은 법문정에게는 특별히 대우를 해서 그를 공이라 불렀고 포승선에게는 포경이라고만 불렀다 법문정이 아래였다 황상께서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이토록 먼저 백성을 생각하시 는바이는 피씨 하늘이 돌보고 계심이옵니다 신의 우련으로서는 천하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은 첫째 세금을 가벼이 해야 하며 절대로 숨정처럼 끊임없이 뺏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아옵니다 황태극이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며 기뻐했다 우리가 조정에 들어선 후에는 세법률을 정해 대대손손에게 세금을 더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국고에 여분이 생기면 곧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것이다 법문정이 대답했다 황상의 그 같은 보살핌은 만민의 복입니다 소시는 분골세신 황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저 기쁠 따름이옵니다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내국노는 뭔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것이 연극일까 진심일까 황태극이 계속했다 좋소 좋소 그대의 한인들은 그대들을 보고 내국노라고 부르지만 훗날 그대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곧 천하백성을 위하는 일일 것이야 처음에는 별욕을 다 먹겠지만 천하백성으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할 것이다 그대들이 한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순정 밑에서 그저 관직과 재산 모으는 일만을 알고 백성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진정한 내국노가 좋은 일을 하는지를 영원하가 고개를 조아렸다 황상께 아래요 우리 만청의 만주족은 적고 한인의 수요가 많습니다 황상께서 천하를 얻으신 후에 소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필시 만주족과 한족을 모어 두 황상의 백성으로 균등히 살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조 몽고족처럼 백성을 사등분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만청의 백성을 모두 인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한인 중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필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큰일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황태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원조의 공간은 천하무적이었지만 중국의 땅에서는 인정되지 못했다 그것이 모두 한인들을 학대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전차 무엇이라고 하지? 호승선이 대답했다 전차 패철이라고 합니다 황태극이 껄껄 웃었다 맞다 나는 한인의 책을 읽지만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황상의 높으신 재치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런 한인의 책 속에 나오는 성원을 마음에 너무 깊이 두지 마십시오 황태극이 탄식하며 말했다 한인의 학문에는 좋은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왕이 되는 자는 책을 읽고 책 속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좋지 한인의 진사와 같이 시를 읊고 운을 맞추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원승진은 황태극의 말을 듣고 구구절절히 고개가 끄덕거려졌다 도리어 그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은근히 더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네 사람은 어떻게 청병의 성에 잠입할 것이라는 것을 장담과 함께 그 후에는 절대로 백성을 죽이지 않기로 계획했다 그때 두 명의 내시가 앞으로 나와 어전에 있는 촛불을 갈아 끼우려 했다 불빛이 잠시 어두워진 사이 원승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언제 또 기회가 올 것인가 그는 왼손바닥을 들어 잽싸게 꾸르르 소리를 내면서 기와의 먼지를 타고 내려가 어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오른발로는 탁자를 밟고 금사검으로 황태극의 가슴을 찔렀다 황태극의 양옆에는 네 명의 호위병이 있었다 그들은 칼이 미쳐 닿기도 전에 황태극의 몸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두 명의 호위병이 대신 금사검을 맞고 죽었다 황태극의 동작은 아주 민첩했다 옥자에서 재빨리 일어나 뒤로 두 발짝 물러섰다 이때 또 대여섯 명의 호위병이 나타나고 영화나와 포승선도 원승진 뒤쪽에서 손을 뻗쳐 그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원승진은 왼발로 동시에 두 사람을 차버렸다 이 틈을 타서 황태극은 다시 두 발자국을 물러섰다 원승진은 몹시 급해졌다 오늘 달자황제를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한다면 다시는 죽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사추마저 모두 호위병을 막는데 써버렸으니 이거 어려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금사검을 계속 휘두르며 호위병들은 상관치 않고 황태극을 향해 돌진했다 그와의 거리가 불과한치도 안 되었을 때 피장 뒤에서 느닷없이 여덟 명의 무사가 튀어나왔다 모두 공수를 하는 사람들인데 한꺼번에 와락 달려들었다 원승진은 오른발로 한 명을 걷어차고 왼발로는 원안고리를 만들며 같이 날았다 한 명의 무사가 왼쪽에서 달려들었다 원승진은 왼발로 그의 가슴을 찾으나 그가 두 손으로 원승진의 다리를 꼭 붙들고 늘어졌다 그 무사는 선열이 낭자하게 죽어가면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이들 여덟 명의 무사는 만조어로 포고라고 한다 씨름을 잘하며 평상시에는 궁중 혹은 왕의 연애에서 격투를 벌여 즐겁게 하곤 하는 자들이다 황태극은 항상 신하를 접견한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늘상 한바탕에 격투를 구경하곤 했었다 그래서 여덟 명의 포고 무사들은 오늘도 어전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인데 자객이 잇단 소릴 듣고 총총히 달려나와 황제를 비호하는 것이었다 원승지가 왼발을 힘껏 털었다 그러나 무사는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는 금사검을 휘둘러 그의 골반 쪽을 베어버렸다 그러나 아직도 무사의 양쪽 손은 원승지의 다리를 꽉 잡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몸 뒤쪽에서 외쳤다 간덩이가 부었지 강이 황제를 암살하려고 한화였다 원승지는 상관치 않고 왼발에 그 무사를 단체로 황태극을 쫓았다 겨우 한 발짝 내밀었을 때였다 머리 위에서 바람 소리가 나더니 칼 한 자루가 날아왔다 무엇이든 요절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다 원승지는 적의 무공이 무시무시함을 알고서 놀라 급한 김에 땅바닥을 뒹굴었다 한 바퀴 구르고 나니 무 검은 머리 위에 있고 왼쪽 발에서 그 무사가 떨어져 나가 비로소 바닥에 설 수가 있었다 촛불빛 아래서 보니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얼굴 색이 옥처럼 하얀 중년도인 이 거기 서 있었는데 그의 오른손엔 총체가 들려 있었다 그가 비웃으며 외쳤다 간이 큰 놈이로고 아직도 무기를 버리지 않다니 원승지는 그를 향해 쏘아보다가 눈을 돌려 황태극을 쳐다보았다 황태극은 이미 십여 명의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원승지는 순간 몸을 날려 황태극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그 도사가 몸을 날리며 총체로 원승지의 얼굴을 향해 흔들었다 원승지는 금사검으로 계속 찔러댔으나 도사의 동작은 워낙 발랐다 그는 금사검을 피하면서 계속 총체로 금사검을 막았다 천백개가 넘는 총체의 숱이 급히 흔들렸다 원승지는 왼손을 뻗어 총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찔렀다 쓱 하는 소리와 함께 농리가 그의 손을 쳤다 손등이 온통 피범벅이 되었다 원래 그 총체의 숱은 금사와 은사로 만들어져서 비록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무기였다 그때 금사검의 끝 뱀 혓바닥 모양의 갈고리가 그 도인의 어깨에 꽂혔다 두 사람은 공중에서 세 번씩이나 맞붙고 서로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땅에 내려설 때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져 있었다 원승지는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워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무공을 따를 수가 없구나 정말 내 평생에 보기 어려운 솜씨로고 원승지가 몸을 돌려 황제 황태극을 지르며 공격할 때 그 도인은 그의 머리 뒤편으로 뽀얀 먼지를 일으켰다 먼지덩이는 가닥마다 내공을 받아 꼿꼿하게 뻗쳤다 그것은 마치 구름 몽둥이와도 흡사하였다 원승지는 할 수 없이 칼을 거두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맞붙어 싸우기를 이미 20여초 원승지는 온 힘을 다하였으나 결국 그 장풍을 조금도 막아내지 못하였다 싸우면 싸울수록 마음이 산란해질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면서 그의 오른쪽 어깨엔 먼지덩이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오른쪽 땀은 이미 수십 개의 핏자국으로 얼룩진 것 같았다 깜짝 놀라는 순간 청청의 목소리가 퍼뜩 떠올랐다 승재 오빠 달자 황제를 죽이는 것도 좋지만 만일 죽이지 못해도 그것으로 조카님 몸부터 조심하세요 그는 적이 이토록 억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우선 몸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계속해서 싸우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다리를 움직여 조금씩 입구 쪽으로 이동해 갔다 도인이 차갑게 웃으며 외쳤다 이 옥진자의 손 안에서 도망칠 생각을 해 그건 웃기는 수작이다 그는 계속하여 3초의 먼지덩이를 일으키면서 뜻하지도 않은 곳으로 공격해오는 것이었다 원승지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지 몰라 잠시 당황했다 그래서 목상도인에게서 전수받은 신행백변의 보법을 써서 우선 이리저리 피해 나갔다 그러나 이 옥진자는 그의 신행백변의 보법을 훤히 알고 있다는 듯이 따라다녔다 원승지가 동쪽으로 가면 그림자처럼 따라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도망치면 다시 서쪽으로 추격해 오는 것이었다 원승지는 조금 전에 3초를 겨우 받아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계속되는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문득 옥진자가 소리쳤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혹시 목상도인의 제자 아니냐 원승지가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옥진자가 다시 물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철건문의 보법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원승지가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반문하였다 너는 한인인데 어찌하여 달자들을 돕고 있는가 옥진자가 버럭성을 내었다 건방진 놈 죽어나갈 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는 다시 두 초를 펼쳤다 원승지는 상대방의 실력 앞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목숨을 건지 기 힘들겠다고 생각온 정신을 모아 그의 본문인 화산파의 건법으로서 맞섰다 옥진자는 수초를 막아내더니 고함을 쳤다 아 너는 화산파의 늙은 원숭이 목과 문하의 새끼 원숭이구나 원승지가 자기 스승을 욕하는 것에 더욱 분노를 느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셈이냐 원승지는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창송영객 1초로 장검을 비껴들고 내공을 칼에 모아 신속하게 공격해 나갔다 건법이 놀랐군 새끼 원숭이도 제법인데 그건 칭찬인지 야유인지 모를 소리였다 내놈도 점지만 않지만 어찌 노인을 욕할 수 있단 말이냐 원승지가 일깔하자 옥진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늙은 원숭이도 나의 적수가 아닌데 내까지 새끼 원숭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원승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온 정신을 모아 칼을 휘두르며 공격해 나갔다 옥진자는 잠시 방심하고 있다가 왼쪽 어깨가 금사검에 의해 작은 구멍이 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도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춤을 추듯 무섭게 공격해왔다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다시 200여초를 싸웠지만 그 우열은 가려지지 않았다 원승지는 금사검법과 목상도인에게서 전수받은 공격법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전자는 아직 완전히 숙달된 것이 아니었고 후자는 상대방이 잘 알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 공격마다 화산파 본문 건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금사검은 매우 날카로웠지만 옥진자의 먼지덩이는 부드러운 까닭게 전혀 힘을 받지 않으니 결코 그것을 자를 수가 없었다 금사검과 먼지덩이가 변함수상하여 어우려져 싸우니 숭정전의 거대한 촛불은 놀라서인지 실세 없이 깜빡거렸다 다시 수십 초를 맞추어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황태극이 만조어로 몇 마디 외쳤다 그러자 여섯 명의 무사들이 산면에서 번개같이 달려 나왔다 원승진은 오늘은 이미 달자 무리를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장검을 위둘러 두 초를 더 공격한 뒤 몸을 돌려 숭정전의 문을 향하여 도망쳐 나왔다 옥진자는 먼지덩이를 휘두르며 금사검을 잡아채었다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잡아 끌어당기는 형국이었다 이때 두 명의 무사가 동시에 원승진의 양어깨를 잡았다 원승진은 크게 고함을 지르며 칼을 쥔 손을 놓고 두 손바닥으로 두 무사의 등을 한 번씩 갈기는 원공과 내공이 뒤섞인 그의 힘에 의하여 두 무사의 몸은 앞으로 떨어져 나갔다 옥진자는 할 수 없어서 먼지덩이에 자루를 놓고서 두 무사를 손바닥으로 대받아서 밀어내었다 쨍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금사검과 먼지덩이는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 이때 두 무사는 다시 원승지의 두 다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3권 3 암살당한 황제 옥진자는 오른편 손바닥으로 원승지의 가슴을 공격하였다 원승지는 두 발 이 그들의 팔에 묶인 채로 손바닥을 벌려 옥진자의 공격에 대응하였다 두 무사는 죽어라고 원승지의 다리를 붙잡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원승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인가 옥진자의 장풍은 바람처럼 순식간에 1,20장을 공격해왔다 원승지가 그것을 차례대로 맞서 받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목덜미에 무사 한 명이 뛰어올라 그의 목줄기를 거세게 눌러댔다 그는 왼쪽 팔꿈치를 뒤로 빼내어 그 자의 가슴을 쳤다 무사는 그의 뒤통수에 붉은 선열을 토하며 떨어져 나갔다 뜨거운 피가 그의 옷 속으로 흘러들었다 원승지가 내공을 쓰는 틈에 한 명의 무사가 다시 또 덤벼들어 그의 오른쪽 어깨를 비틀어 쥐었다 옥진자는 이 틈을 이용하여 또 한 번 공격해왔다 원승지는 왼손으로 그것을 막았다 그는 비록 왼쪽 어깨만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옥진자의 칠제현점을 막을 수는 있었다 옥진자의 오른손에 손가락을 다시 펼치며 왼손 바닥으로는 원승지의 얼굴을 공격했다 원승지는 급히 고개를 돌려 피했으나 이번에는 왼쪽 어깨에도 또 무사 한 명의 무사가 올라와 안아 쥐었다 그러자 옥진자가 그의 가슴에 새곳 대여를 향하여 팍 팍 하고 공격하였다 놓아주어라 그놈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네 명의 무사들은 원승지의 양손과 양발을 쥔 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황태극의 시위대장이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원승지의 몸과 팔다리를 칭칭 감고서야 그 무사들은 모두 손을 풀었다 원승지의 목을 껴안았던 무사는 이 미 혀를 빼물고 두 눈이 띄어 나온 채 죽어 있었다 황제 황태극이 말했다 옥진자 총교도와 무사 시위들은 나의 호위에 공이 있었으니 중의 상을 내리겠다 노포와 노령 너희들은 상처를 입었구나 포승성과 영원하는 이미 시위들에게 부축받으며 아이고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황태극은 돌아가서 용저에 앉으며 웃음을 머금었다 젊은 녀석의 무공이 대단하군 너는 대체 이름이 무엇이냐 원승지는 의연히 대답하였다 내가 널 죽이지 못하였으니 너는 어서 날 죽여라 뭘 자꾸 묻는 거냐 황태극이 말했다 대체 누가 날 죽이려고 시켰느냐 원승지는 마음속으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원독사의 아들임을 알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옛날 독사이신 원공의 아들로서 이름은 승지라고 한다 너희 달자들은 수없이 우리 명나라 강토를 침범 한인으로서 너희들의 살과 피를 갈 암하시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내가 오늘 와서 널 죽이려 한 것은 아버님의 원수를 갖고 내 손에 죽은 수천 수만의 한인을 위하여 복수하고자 한 것이다 황태극이 흠칫 놀라서 되물었다 내가 원승원의 아들이라고 원승지가 차갑게 대답하였다 그렇다 내가 원승지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너희 달자에 침 입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시위들은 소리 높여 꿇어 엎드리지 못할까 하고 계속 외쳤으나 원승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황태극은 손을 저어 시위들을 말리면서 짐짓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다 원승원에게 자식이 있었다니 참 다행한 일이군 그럼 너에게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원승지는 잠시 놀라서 왜 그런 것을 묻는 걸까 하고 생각하며 없소 하고 짧게 대답하였다 황태극이 다시 물었다 너는 지금 상처를 입지 않았느냐 원승지가 사납게 외쳤다 나를 빨리 죽여라 거짓으로 걱정해주는 척 할 필요가 무엇인가 황태극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 원공은 내가 공경하는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숭정 황제가 시 비를 가리지 못하여 그런 충신을 죽였던 것이다 그때 너의 아버지와 내가 강화를 맺어 명과 청 두 나라가 휴전을 취했으면 오래도록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숭정 황제는 너의 아버지를 대역죄로 몰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정말이지 몹시 마음이 아팠다 숭정이 내 아버지를 죽였을 때 두 가지의 죄명을 내렸는데 너는 그걸 아는가 원승지는 잠잡고 있었다 그는 숭정이 그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의 두 가지 죄명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하나는 청군과 강화하여 외적과 내통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피도 청병 잇몸을 용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손중수와 응송이 분명히 말해주었었다 그날 원독사가 황태극과 강화를 하게 된 것은 청병의 세력이 너무도 커서 명나라의 병력이 당해낼 수 없었기에 일시적으로 취한 편법이었다 사실은 나중에 병력을 정비하여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른 뒤에 공격하고자 한 것이었던 것이다 또한 몸을 용은 탐관오리로서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기에 그를 죽여서 궁기를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었다 황태극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아버지는 숭정이 살해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나는 내 아버지의 친구이다 너는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도 못하는가 숭정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나를 해야려 한단 말이냐 황태극은 황황히 머리를 내자였다 너는 아직 어려서 매사에 대한 분별이 흐리구나 하더니 법문정을 향하여 말했다 범공 저 청년의 새 사실을 좀 설명해 주시구려 원승지가 목청을 돋구었다 나더러 홍승수의 수법을 배우라는 말인가 아니면 원독사의 아들이 만청에게 투항하란 말이냐 이때 숭정전 밖에는 많은 문무관원들이 모여들었다 자객이 황제의 수레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새워 달려온 자들이었다 황태극이 다시 물었다 조대숙이 있는가 계단 아래서 무장 한 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전으로 올라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를 본 원승지는 속으로 놀랐다 조대수는 아버지가 거느린 제1의 대장이 어떤 것이다 아버지가 숭정의 명령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그는 불복 병사를 거느리고 북경을 떠나섰다 나중에 아버지가 옥중에서 편지를 띄워 권한 뒤에서야 그는 숭정의 명령에 따랐다 그는 정병과 수십 차례나 혈전을 벌였으나 다시 원병이 오지 않는 바람에 붙잡혀서 항복하게 되었다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와 나의 아버지와는 사이가 괜찮았지만 이미 달자에게 투항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리하여 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조대수 수치도 모르는 이 간신 조대수는 몸을 일으키더니 머리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만주족과 똑같이 앞머리를 닦고 있었다 머리결은 이미 백발이 되었는데 안색이 초췌하여 병사를 지휘하던 대장의 그 용기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대수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느냐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얼굴로 나의 아버님을 뵙겠느냐 조대수는 계단 아래서 이미 황태극과 원승지의 대화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을 마구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였다 원공자 그대가 그대가 이렇게 커꿀이요 그대가 세 살이 되던 해에 내가 안아본 적이 있었는데 원승지는 화가 나서 말했다 흥 내 놈한테 안긴 적이 있었다는 것은 나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온몸을 떤 조대수는 두 팔을 벌려서 두어 걸음 나아간 뒤 다시 그를 안아보려는 듯한 몸짓을 하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면서 그는 비통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때 황태극이 다시 말했다 조대수 이 원가를 데리가 가서 잘 권해 기순하도록 해보게 끝내 투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녀석을 천조각 만조각 찢어 죽일 터이다 흥 조그만 녀석이 담도 크지 감히 짐을 찌르려 하다니 흐흐흐 조대수는 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황상의 은혜가 하늘 같으시니 제가 힘을 다하여 권해보겠습니다 황태극이 머리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어서 그놈을 데리고 나가거라 조대수가 원승지의 곁으로 와서 팔로 그를 부축하려 할 때 그는 니로 두어 걸음 물러섰다 팔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덩그렁 덩그렁 소리를 냈다 나에게 오지마라 조대수는 손을 움츠린 채 몸을 굽혀 대거를 빠져나갔다 두 명의 시위가 원승지를 데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 원승지가 잠깐 머리를 돌려 황태극을 쳐다보니 그의 눈빛도 역시 원승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해로운 기운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원승지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속으로 생각하였다 도대체 저 달자 황제의 뱃속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일까 궁전을 벗어나자 조대수는 부하에게 명령하여 원승지를 부축하도록 하여자 신의 말에 타게 한 뒤 자기는 다른 말을 타고서 그의 막사로 갔다 조대수는 다시 병사에게 명령 원승지는 부축하여 자신의 서재로 들도록 하였다 너희들은 물러나 있거라 네 명의 부하들은 몸을 굽혀 인사한 뒤 방을 나갔다 조대수는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더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원승지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원승지는 궁전에 있을 때부터 이미 기운이 서서히 회복되고 가슴에 혈도도 거의 풀어졌는데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 놈이 내가 혈도에 맞아 움직일 수 없도록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조대수는 계속 쇠사슬을 풀어주면서도 시종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승지는 점점 기운이 회복되었으나 숨은 아직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또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 도인의 손이 정말 무섭구나 내가 목상도인이 준 금사조끼를 입기도 하였거니와 거기에다 그의 3초만을 받았을 뿐인데 이 지경이 되다니 만약 조끼라도 등에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는 다시 또 생각하였다 조대수가 나더러 달자에게 투항하라고 권하면 우선 그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한디 시간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가슴이 나온 뒤에 이자를 죽이고 도망치는 게 좋겠지 그러자 조대수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원공작 자 어서 빠져나가시오 원승지는 깜짝 놀라서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당신 당신 지금 뭐라고 하셨소 조대수가 거급하여 말했다 청나라 황제를 죽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리오 그러니 어서 돌아가시오 원승지가 또 물었다 그대가 그럼 나를 놓아주겠다는 말씀이오 그렇소 그리고 혹시 상처를 입지는 않았소 상처는 없소 그럼 당신은 내 말을 타고 나를 박는 대로 곧 성을 떠나시오 당신은 왜 나를 놓아주려는 것이오 원승지의 이 물음에 조대수는 무겁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원독사의 친아들이오 나는 원독사의 큰 은혜를 입었었소 그간 어떻게라도 그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소 원승지가 이어서 말하였다 당신이 만일 날 놓아준다면 내일 달자 황제가 그대를 조사하여 문책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 아니겠소 조대수가 결연히 대답했다 당신을 살려주고 싶어서요 황제가 말한 대로라면 결코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오 사사로의 자객을 놓아주는 것은 죄명이 매우 큰 것 아니오 황제는 날 놓아준 범인이 당신이라고 의심할 것이오 나는 내가 살겠다고 당신의 생명의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소이다 조대수는 이 말에 쓰게 웃었다 나의 목숨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오 대능하에서 참패를 당하던 날라는 일찍 죽어야 했소 금주성에서 다시 참패를 당하던 그날도 역시 마땅히 죽었어야 했소 원공자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니 어서 가기나 하시오 그렇다면 당신도 나와 함께 도망을 칩시다 조대수는 머리를 저었다 나에겐 노모와 아내 형제 자식 조카 모두 80이 넘는 식솔들이 여기에 있소 나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소 원승진은 갑자기 심신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막혀 올라와 계속 기침을 해댔다 그는 속으로 잠시 생각하였다 달자에게 투항을 한 역적이길래 내가 죽여 없애고서 도망치려 했는데 거꾸로 생각지도 못한 나를 놓아주다니 내가 도망치면 달자의 왕은 분명히 이 자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를 죽인 것이 된다 그러나 내가 어찌 두 눈을 뜬 채 남을 나 대신 죽게 한단 말인가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나는 달자들에게 죽게 되는데 내겐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니 어찌 개죽음을 당할 수 있으랴 나는 죽을 수 없어 또한 저들 역적에게 죽자니 더욱 억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기침이 심해져서 얼굴은 기미까지 빨개지고 숨은 점점 쉴 수가 없었다 조대수는 가볍게 그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말했다 원공자 당신은 방금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버렸으니 잠시 누워서 좀 쉬시오 원승진은 머리를 끄덕이며 쭈그리고 앉았다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정신을 모아 기공을 다스렸다 옥진자가 혈도를 막는 내공은 매우 무서웠다 처음에는 막혔던 혈도가 뚫린 것처럼 생각됐으나 숨을 쉬는 동안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만진 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야 괜찮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할 경우나 뛰어서 달아날 경우에는 틀림없이 숨이 막혀 기절할 것이다 그래서 사부에게 서 전수받은 내공의 호흡을 정리하는 법문으로 진기를 몸의 각곳에 천천히 보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로소 기공이 막힘없이 운행하고 서서히 숨도 자연스럽게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햇빛이 창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게 보였다 이미 날이 밝은 것이다 놀라서 돌아보니 조대수는 곁에 앉아서 양손으로 무릎을 쥐고 멍청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었다 당신이 밤새 나를 지켜 주었구리요 이 말에 조대수의 얼굴은 조금 밝아지면서 대답했다 공작 좀 나았습니까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나았소 그 옥진자라는 도인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오 무공이 그토록 무섭다니 조대수가 대답하였다 그는 최근에 서장에서 온 자로서 지난 달궁안에서 23명의 최고 포 고무사를 이겼었지요 나중에 4,5명의 무사들이 합심하여 그와 무예를 겨루었지만 모두 그에게 패배를 당했답니다 황제는 매우 기뻐서 그에게 호국진인 이라는 직함을 봉해서 호구에 총두목을 시켰지요 공작 어서 이 탕과 음식을 드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로 가서는 두 손으로 탕과 음식을 가져왔다 원승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전심으로 내공을 행하느라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도 몰랐구나 그는 마음만 먹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 설마 음식에다 독을 넣지는 않았겠지 그리고는 탕을 받아서 몇조금 마셨더니 쓰고 떫은 맛이 있었다 조대수가 말하였다 이것은 요동의 노산에서 난 인상을 끓인 것이니 몸을 보호하는 데는 더욱 이 좋을 것입니다 원승지는 음식을 집어먹었다 당신은 나를 달자의 황제 황태극에게 데려다 주시오 나는 투항하겠소 조대수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곧 원승지가 자신의 생명을 뺏지 않기 위하여 우성 거짓으로 투항한 뒤 나중에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좋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곧 말을 타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몇 굽이 지나자 조대수가 말을 달려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성문 뒤에는 덕성문이라 쓰여있고 곁에는 구불구불한 만주 글자가 쓰여있었다 이곳은 성경의 남문 그러니까 어제 바로 이 성문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 우리는 왜 성을 나섭니까 조대수가 대답하였다 황제는 성남의 하을산에서 사냥을 하고 계시오 원승지는 이 말에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그들이 남을 나서서 약 10리쯤 갔을 때 비로소 조대수는 말을 멈춰 세웠다 공작 우리는 여기서 헤어집시다 원승지가 놀라서 물었다 뭐라고 우리는 달자의 황제를 만나러 가려고 했지 않았었소 조대수는 머리를 저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원독사의 충인은 하늘에 닿았었소 그런데 그의 아들인 공작께서 무슨 염치로 달자에게 투항을 한단 말이오 이 말을 한 뒤 그는 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패검과 칼집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원승지는 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았다 조대수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더니 두어 번 채찍질을 하며 방금 왔던 길로 나는 듯이 달려나갔다 원승지는 숙보 숙보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를 돌아오라고 해야 할지 그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야 할지 이런 생각에 망설이고 있을 때 조대수는 이미 말을 몰아 멀리 가고 있었다 그리고 똑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두 번이나 나를 숙부라 불렀소 정말 고마워이 정말로 원승지는 말 위에 앉은 채 망연자실에 있다가 얼마가 지난 뒤에서야 남쪽으로 말을 돌렸다 다시 심리쯤 갔을 때 멀리 청청 홍승의 사천광 등 일행이 약속했던 낡은 사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청청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그의 품 안에 깊이 안겼다 돌아오셨군요 돌아오셨군요 원승지는 청청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있음을 보고 그녀가 초조하게 기다리며 온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청은 그가 별 흥분하는 기색이 없자 황제를 죽이려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고 물었다 황제를 찾지 못했나요 원승지는 머리를 저었다 그를 찾았지만 죽이지를 못했소 그는 대강 사건의 경과를 이야기해 주었다 일행은 이야기를 듣고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했다 청청은 가슴을 두드리며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늘과 땅이 도왔으니 정말 감사해야겠군요 원승지는 조대수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을 생각하자 마음이 줄곧 불안해서 말했다 오늘 저녁 나는 다시 성에 들어가야 하겠소 조숙부가 황제에게 붙잡혀 있으면 그를 구해야 하겠소 청청이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요 저는 다시는 오빠 혼자 가게 하지 않겠어요 그날 오후 5시 15에서 17시가 될 무렵 일행은 다시 성경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미 저녁 행적이 노출된 것을 염려하여 다른 여숙에 푸숙하였다 홍승해가 조대수의 막사에 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서는 조대수가 황제에게 잡혔다는 소식은 없으나 막사 밖은 전혀 동정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달자의 황제는 조대수가 나를 풀어준 것을 아직 모르고 지금도 그가 나를 투항하도록 권유하는 줄로 아는 모양이구나 그는 홍승해에게 다시 가서 소식을 알아보도록 분부하였다 천라하니 말하였다 나도 같이 가보겠소 청청이 그를 말렸다 가지 마세요 혹시 다른 사람과 싸워서 큰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천라하는 입을 내밀었다 내가 꼭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소 혹의 남이 끼어들었다 나도 나한형과 함께 가겠소 혹시 그가 싸움을 해서 시끄러워지면 내가 말리겠소 원승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모두 조심들 하시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다시 여숙으로 돌아왔다 천라하니 화가 잔뜩 나서 말했다 청청 아가씨가 먼저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그 면놈의 대갈통을 비틀어 놓았을 거요 일행이 원인을 묻자 홍승해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어디서도 조대수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또 어젯밤에 궁안에 자객이 들었다는 소식도 어느 골목에 가서도 들을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은 객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덟 명의 포고무사들이 먹고 마신 만주말로 떠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홍승해가 조그만 소리로 두 사람에게 말을 해주었다 천라하니 화가 호개남도 그들이 지금 총교두가 얼마나 용감 무쌍한지를 허풍 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로는 어제 이상한 칼을 얻었는데 칼끝에는 고리가 있고 칼은 휘어져서 아주 날카로운데 머리카락을 자르고 쇠붙이를 진흙처럼 베어낸다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히 원승지의 금사범 이야기인 것이다 천라하니 일어나서 그들을 혼내주려고 하자 호개남이 급히 말렸다 여덟 명의 무사들이 다 마시고 내려간 뒤 세 사람은 살며시 그들을 뒤따라가서 그들의 숙소를 알아냈다 원승지가 실수로 붙잡히면서 그의 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은 그의 일생에 없던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옥진자의 무공은 절대 그보다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 칼을 다시 빼앗아야겠지만 어떻게 그 고수에게서 칼을 뺏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잠시 생각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개남이 웃으며 말했다 맹주님 제가 오늘 밤 묘수를 써서 검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옥진자도 잠은 잘 것이오 그가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해도 잠이 든 뒤에야 나를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행은 모두 웃었으나 원승지는 웃지 않았다 좋아 이번 일은 호영에게 맡기겠소 그러나 정말 조심하시오 호영께서는 검을 훔쳐 올 뿐 그를 죽일 것까지는 없소 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죽인다는 것은 영웅 오거리 할 짓이 아니니까 호개남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나중에 맹주께서 그와 일대일로 싸웠을 때 그 자가 항복을 하게 놔두지요 원승지는 미소를 끼며 말했다 혼자서 싸운다 하더라도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법이오 그가 호개남에게 옥진자를 죽이지 않게 한 것은 그 일이 매우 위험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옥진자가 잠 속에서 칼을 맞는다면 분명히 놀라서 깨어 반격을 할 것인데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가 죽기 전에 공격을 하면 호개남의 목숨을 끊기에는 충분할 것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호개남은 검은 옷으로 갈아 입은 뒤 기분 좋게 나갔다 원승지는 시종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덧붙였다 호형 내가 당신의 바람잡이가 되겠소 두 사람은 함께 여숙을 나왔다 청청은 이번 길이 달자의 황제를 죽이는 것보다는 모험은 아니지만 그리고 호개남이 평소에 빈손으로 훔치는 실력이 천하의 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호개남이 길을 안내하며 3살 이쯤 가자 포고무사의 막사가 보였다 숙소 중에서도 매우 커다란 속가죽 천막이 있었고 주인은 모두 작은 집들이었다 호개남이 낮게 말했다 그 여덟 명의 무사는 모두 북쪽의 작은 방에 있는데 그놈도 여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원승지가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 한놈을 잡아서 물어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만주말을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로군 호개남이 씩 웃었다 내가 손짓으로 그놈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그러지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명의 무사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원승지는 두 사람이 기꺼이 오는 것을 숨어 기다렸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두 사람의 등에 있는 혈도를 찍어 눌렀다 경혈이 막히자 두 무사는 꼼짝도 못하였다 한 명은 기절을 해버렸고 한 명은 아직 정신은 남아있었다 그가 기절한 무사를 풀 속에 던져버리자 호개남은 칼로 나머지 무사의 목을 누르며 오른손으로 도인의 수염 난 모습을 그려보이면서 어디에 사는 지를 물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도 모르겠다 무사는 한호로 대답하였다 성경은 본래 이름이 심양으로 명나라 땅이 어찌만 청군에게 빼앗긴 뒤 청계 5년의 수도가 되어 아직 20년이 채 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중의 백성들은 열의 아홉은 한족이었다 이러한 포 고무사들은 무술 연습을 제외하고는 매일 객점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느라고 거위가 한화를 배웠던 것이다 호개남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너희 청교도인 그 도사가 어디에 기거하고 있느냐 그 무사는 날카로운 칼이 목구멍에 있으니 놀라워했다 내가 우리 청교들을 찾아가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니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손으로 동쪽 편에 있는 집을 가리켰다 우리 청교도이신 호국빈인 옥진자는 바로 저 집에 계신다 그 집은 그곳에서 4,50장쯤 떨어져 있었는데 건물이 매우 크고 높은 것을 보니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다 원승진은 그의 어깨 밑에 다시 손가락을 넣어 기절을 시켜 서너 시간 뒤에나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호개남이 그를 번쩍 들어 수풀 속에다 역시 던져버렸다 두 사람은 살그머니 그 큰 건물에 접근했다 집은 깜깜할 뿐 불빛 한 점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호개남이 낮게 말했다 그 놈이 잠이 들었는가 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군요 두 사람은 후문까지 돌아갔다 호개남은 담벼락에 몸을 붙이더니 아무 소리도 없이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담을 넘어서 기어 내려갔다 원승진은 그가 담을 기어 오르는 자세가 괴상망측하긴 했지만 사지를 쭉 편 채 머리를 움츠리고 아주 느리게 흡사 거북이처럼 타고 오르는 것이나 소리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절묘한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성수신투는 역시 다르군 그는 그가 집으로 들어가자면 소리가 나서 옥진자에게 발각될 것이라 생각하고 담엽에서 정신을 모아 귀를 기울였다 잠시 뒤에 집 안에서 밤올빼미가 몇 번 울더니 정적이 계속되었다 갑자기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뒤를 이어 남자의 하하 하하는 웃음소리와 몇 마디 말도 들려왔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무슨 내 용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가 옥진자인 것 같았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아직 잠들지 않았다면 훔칠 수가 없겠는데 혹의 남이 위험할 것이 걱정되어 그는 밤을 뛰어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난 여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소리 없이 그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옥진자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몸에서 어느 곳이 제일 매끄러우냐 그 여자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전 몰라요 옥진자는 웃으며 말했다 자 내가 만져보자꾸나 원승진은 얼굴이 붉어지고 귀가 화끈거려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하였다 저 도적이 그 짓을 하려는 모양이군 다행히 청청과 함께 오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를 듣자 그의 가슴도 뜨거워졌으나 다시 조용히 담을 넘어 수풀 속에 앉아있었다 다시 한참이 지났을 때였다 한바탕 바람이 불어서 한기가 느껴졌다 이때는 8월 초순이어서 북방은 이미 강남의 겨울만큼이나 추웠다 갑자기 옥진자의 큰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원승진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속으로 외쳤다 이런 저놈에게 발각이 되었구나 담을 뛰어 넘으려는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날듯이 달려왔다 바로 호개남이었다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그의 손에는 무슨 물건을 가득 안고 잊었다 아니 훔치는 버릇은 여전하군 무엇을 이토록 잔뜩 훔쳤지 그는 자세히 생각할 틈도 없이 호개남을 잡고 몸을 날려 담을 뛰어올라 다시 내려왔다 그때 옥진자가 소리치는 것이 들려왔다 쥐새끼 같은 녀석 살기가 싫은 모양이군 그의 몸은 이미 담벼락까지 와있었다 호개남이 외쳤다 됐습니다 빨리 도망칩시다 원승진은 기뻐서 뒤돌아보니 놀랍게도 별빛이 희미한 곳에 옥진자가 온몸을 발가벗은 채 아랫돌이에는 작은 감녀를 감고 두 손으로 붙잡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원승진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호개남도 웃으며 말했다 저놈이 여자와 그 짓을 하고 있는 틈에 내가 그놈의 옷을 몽땅 훔쳐왔지요 말을 하면서 두 손을 들어서 그가 훔쳐온 옷을 보여주었다 맹준님 여기 보검이 있습니다 어느새 그는 금사검을 원승진의 허리에 꽂아주었다 원승진은 칼을 받아 허리에 찬 뒤 몇 걸음 달려나갔다 옥진자는 이불을 둘러 쓴 채 외쳤다 이 도정놈!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호개남을 찍으려 하였다 이때 원승지가 손바닥을 펴서 그의 어깨를 공격하며 외쳤다 자 어디 한바탕 해볼까 옥진자는 장풍의 힘이 지극히 위력적인 것을 느끼고 급히 막았다 두 사람은 장풍의 힘에 세 발짝쯤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옥진자가 자세히 상대편을 보고 크게 놀라서 소리 질렀다 아니! 이 녀석이 도망쳐 나왔구나 그는 처음에 도둑이 보검을 훔쳐가는 줄로만 생각하여 발가벗은 채 추격해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원승지 같은 고수놈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원승지는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며 공격했다 옥진자는 왼손으로는 담요를 붙잡고 미끄러져 내릴까 걱정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담요는 이 초를 오가는 사이 발밑에 걸쳐 있었다 원승지는 이때를 이용하여 권법으로 그의 어깨를 무섭게 공격하였다 옥진자는 급하기도 하고 불같이 성인하기도 했다 그는 방금 기분이 좋게 여자와 일을 벌이다가 호비남이 보검과 의복을 훔쳐갔으므로 몹시 놀래어 있었다 거기다가 지금 강한 적을 만나게 되고 원승지의 파워권까지 맞고 보니 오른쪽 어깨는 모두 마비가 되었다 그는 8살 이후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무척 낭패했다 담요를 포기해 버린다고 해도 그렇다 발가벗은 상태로 원승지와 싸운다 하여 무슨 이상할 게 있겠는가 이미 밤이고 아무도 곁에 없으니 더욱 그러했다 설령 사람들이 본 다 하더라도 그는 원래 호색의 풍류 남자이니 뭐 큰일이겠는가 그러나 옷을 입는 버릇이 그의 마음 속에 강하게 남아있어서 한 손은 공격을 막는데 바빴지만 한 손은 시종 담요를 놓지 않고 꽉 쥐어잡고 있었다 원승지가 다시 이 초를 공격하자 그는 등의 장풍을 막고 말았다 이번에 장풍은 원공과 내공을 힘껏 모은 것이어서 옥진자는 더 이상 겨뛰지 못하고 하는 소리와 함께 선혈을 한 입 가득 토해냈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온김 김성구 SM 1109 제 3권 3 암살당한 황제 원승지는 손을 멈추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지금 너를 죽여도 내 분이 안 풀리겠지만 다음에 내가 옷을 입고 있을 때 상대하기로 하겠다 호개남이 급히 말했다 맹주님 놓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대수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원승지는 놀라서 생각했다 그렇다 저 녀석이 황제에게 알리면 조숙부의 죄명이 가중될 터이니 그를 죽여서 입을 막아야겠다 그리고는 몸을 날려 두 주먹을 그의 태양혈을 향해 공격했다 옥진자는 두 주먹이 무섭게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는 자연히 두 손을 들어 막았다 상대의 두 주먹은 막았지만 담뇨는 무릎 밑으로 흘러내렸다 그는 아! 하는 소리와 원승지의 힘천발에 가슴을 맞았다 옥진자는 크게 놀라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도 생각할 결을 없이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원승지와 호개남의 그 뒤를 추격해 나갔다 이도인의 무공은 대단했다 몸에 이미 3초를 맞아서 상처가 매우 중했지만 나는 것처럼 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뛰어난 경공은 정말 세상에서 드문 것이었다 원승지는 급히 추격했다 그가 속가족으로 만든 천막 속으로 들어가자 원승지도 추격하여 들어갔다 막장막에 입구까지 달려갔을 때 보니 장래의 화촉이 대나처럼 환히 빛나고 있었고 안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걸음을 멈추자 한쪽에서 사람들 이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의 호개남도 이미 도착하여 원승지의 어깨를 잡고 장막 뒤편에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몸을 구부린 채 장막을 젖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옥진자가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땅에 넘어진 채 누워있었는데 온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였다 온몸의 피부가 눈처럼 휘고 부드러워서 남자의 몸 같지 않았다 가슴에는 선열이 가득하였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우습기가 그지없을 지경이었다 천막 안에서는 놀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린 뒤에 곧 조용해졌다 위험있는 목소리 하나가 만조어로 말하는 것이 들려왔다 원승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청나라의 황제인 황태극이었던 것이다 장래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은 모두 폭우 무사들이었는데 1200명이나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아 그렇다 저달자 황제가 무술 시합 구경하기를 좋아한다더니 오늘 저녁 시합을 보러 왔구나 황제는 복도 많은 편이군 일 무사들의 총교도 옥진자의 저런 괴상한 꼴도 보게 되었으니 그는 어젯밤 이 무사들의 실력을 상대해보아서 그들 실력이 별로인 줄은 알지만 그들이 죽어라고 덤비면 저 많은 숫자 속에서 황제를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우선 조용히 상태를 관망해보기로 하였다 한 무사가 수령 모습을 한자에 앞에 나가 보고를 했다 황태극이 다시 몇 마디 한 뒤 곧 몸을 일으키더니 흥이 이미 가신 듯 무술 시합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는 장막 입구까지 가서 수십 명 시위대에 호의를 받으며 말 위에 올라탔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다 내가 길에서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 궁전 안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테니 그는 낮은 소리로 호개남에게 말했다 저게 바로 달자의 황제라네 자네는 먼저 돌아가게 나는 기회를 보아 노상에서 공격을 하겠네 호개남은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맹주님 조심하십시오 xxxx 원승진은 황태극 일행을 뒤따르고 있었다 시위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서쪽으로 향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멀리 간 뒤에 해치워야지 그런데 호의 속에 한 큰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원승진은 이상히 여겼다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집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 뒤로 돌아가서 몰래 밤을 넘어 들어갔다 그 집 안은 아주 큰 꽃밭이 있었고 남쪽에 있는 한 방의 창틈으로 헌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방 안은 금수비단이 찬란하였고 붉은 비단으로 된 장막에는 동황이 수놓아져 있었다 붉은 장막이 거치면서 황태극이 막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원승진은 크게 기뻐서 속으로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고 손리쳤다 만주 여자 하나가 일어나더니 그를 맞아들였다 이 여자의 옷과 장식은 몹시 화려했다 모자의 뒷면까지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황태극이 발에 들어온 뒤에 그 여자는 몸을 돌렸다 원승지가 보니 28 9세쯤 되어 보였는데 용모가 매우 수려하고 온 몸은 고속으로 빛나고 있었다 황후가 아니면 디디 같았다 황태극이 무사들의 시합을 보러 갔을 때 이 여자는 시합을 보기 좋아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아무튼 이것이 황제의 사랑의 행차인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황태극은 손을 펴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고는 몇 마디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웃으며 나직한 말로 대답하였다 황태극은 침대에 앉아서 막 휴식을 취하려 하다가 갑자기 일어서는데 만면에 의심의 빛이 가득하였다 그는 방 안에서 동으로 서로 둘러보더니 갑자기 침대가에 놓여진 구불구불한 남자의 신발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그녀를 문책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는 표정이 창백해지더니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하였다 황태극이 그녀의 가슴을 쥐어잡고 막 때리려 하자 그녀는 양 무릎을 굽히며 땅에 엎드렸다 황태극은 그녀를 놓아둔 채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원승진은 매우 이상하게 속으로 생각하였다 저 모양을 보건대 황우가 황제의 시합 구경 간 틈을 타서 애인과 여기에서 약속을 하고 만난 모양이군 옥진자의 우스운 꼴을 연출하게 되어 황제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니 이러한 파탄을 만난 게지 황우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얘기가 안 될 것은 없잖아 그녀의 애인이 아직 방 안에 있다면 이제 도망치지는 못하겠군 바로 이때 황태극의 몸 뒤에 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사람이 튀어나왔다 칼빛이 번적이더니 단도 한 자루가 황태극의 등에 꽂혔다 그 여자는 아! 하고 놀라는 소리와 함께 촛불이 몇 번 흔들리더니 곱 꺼져버렸다 한참이 지난 뒤에 촛불이 다시 켜졌다 황태극은 몸이 땅에 엎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는데 선열이 황포에 가득하였다 원승진은 이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그 죽인 사람을 보니 그는 바로 어제 보았던 예친왕 다이군이었다 그 여자는 그의 품 안에 뛰어들었고 다인고는 그녀를 껴안은 채 낮은 소리로 위안을 해주고 있었다 원승진은 눈앞에 이처럼 심장이 뛰는 정경을 보고 생각하였다 저 다이군의 담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감히 형을 죽이다니 사건은 더욱 커질 터이니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담장을 뛰어넘어 여숙으로 돌아왔다 청청은 그의 얼굴빛이 놀라서 불안한 것을 보고는 위로를 하며 말했다 황태극놈의 명이 길어서 쉽게 죽일 수 없었으니 괜찮아요 원승진은 머리를 저으며 말해주었다 만청의 황제는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죽인 것은 아니야 일행은 만청의 황제가 죽었으니 서울에 분명히 대혼란이 일어나리라 예상하고 그 다음날 일찍 성경을 떠나 남으로 내려갔다 하루가 못되어 산해관을 지나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만청 황제 황태극이 8월 경혼할 밤에 병도 없이 세상을 떴다는 소식과 청나라는 황태극의 어린 아들인 봉림을 황제로 등극시켰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어린 황제는 겨우 6살 이어서 예칭왕 다이군이 섭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승지가 말했다 이 다이군도 무서운 놈이야 그는 친히 황제를 암살하고도 아무런 일이 없다니 그는 어떻게 모두를 속였지 홍승애가 말했다 예친왕은 줄곧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병권도 장악해왔으니 만청의 왕족과 귀족들 모두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가 황태극은 병없이 죽었다 하니 강히 그 앞에서 말을 못 꺼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왜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지 않았을까 홍승애가 다시 대답했다 그건 모르는 일이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불꽃할까 두려웠거나 황제를 살해했던 일이 폭로될까봐 그랬겠지요 그 어린아이 봉님은 장비의 소생이니 그날 밤 상공께서 보신 기비가 분명히 장비일 것입니다 원승지는 이번 기회의 요동에서 만청의 우두머리 황태극을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 했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황태극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되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으나 아무튼 그자는 죽었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속에는 기쁨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왜 나를 조씨 숙부에게 넘겨주었을까 그의 현명함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 숙부가 나를 자연히 석방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조 숙부의 마음을 복종시켜 더욱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원승지는 쓴 입맛을 다셨다 조 숙부는 달자들의 투항했으니 분명히 나라의 역적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생명을 구해줘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냥 그를 숙부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은혜만을 생각하고 큰 대의를 잃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황태극이 죽던 광경을 생각하게 되자 그는 그때 곧방에 뛰어들어가 그의 목숨을 구해주려던 충동이 일었던 것 같았다 다이군의 동작이 조금만 늦어둬도 그가 구출했을 것인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의문이었다 계속 원재 벽혈검 김용 옮김 김성구 SM 1109 제3권 사의혹의 선물 다시 옥진자의 무공이 강한 것에 생각이 미쳤다 만주무사의 용감성과 다이군의 독살스러운 법문정 등의 심사숙고 이런저런 상념에서 그는 세상일이 너무 어둡다는 걸 느껴 가슴은 텅 빈듯이 주체를 할 수가 없었다 원승진은 은을 꺼내어 홍승해에게 주면서 금성구군의 골목에 큰 저택을 한 채 구입토록 하였다 이번에 북경에 와서는 왕족과 경대부 문무관원들과 교제를 하여 적들과 대응하고자 했으므로 호화롭고 넓은 지역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날 청청은 집에서 하인들을 진리하며 집을 쓸고 닦고 사람들을 배치하였고 원승진은 홀로 속내의 큰 길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어느 곳에 갔을 때 수십 명의 호보고정들이 손에 병기를 들고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길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남방에서 온운을 창고로 운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바로 숭정황제의 재물이라 생각하고 가까이서 자세히 보려했으나 거리가 너무 멀었다 부근의 형세를 살펴보고 있을 때 두 줄기 검은 그림자가 지붕 위에서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신법은 매우 빨라서 순식간에 동쪽으로 사라쳐갔다 그것을 본 원승진은 이상하여 속으로 이렇게 밝은 대낮에 설마 창고를 털어가는 데도 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어떤 영호호걸인지 한번 만나볼까 하였다 그는 발에 힘을 주어 동북쪽으로 달려갔으나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는 길이라고는 한쪽 방향밖에 없었다 그는 길을 모아서 앞으로 달려 추격하니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았다 추격하 길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과연 두 사람이 앞으로 달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발걸음을 늦춰서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였다 그들과 외거리는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붉은 옷을 입었는데 머리는 두 가닥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뒤에서 보니 15,6세대는 동자들이었다 두 사람은 어깨에 각각 짐을 하나씩 메고 있었는데 발걸음을 살펴보니 짐꾸러미는 상당히 무거워 보였다 그것은 분명 창고에서 가져온 은이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물건을 들었는데 도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얼마 달리지 않아서 두 홍의 동자는 이미 성의 외곽에 도착하였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성을 빠져나갈지 알 수 없군 두 소년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갔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의 눈앞이 번쩍하더니 두 개의 불빛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는 사이 갑자기 회색 그림자 하나가 다시 성을 빠져나갔다 그 그림자는 두 붉은 구름보다 더 빨랐는데 두 붉은 옷의 소년과 회색 옷을 입은 자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세 사람은 이미 멀리 가버리고 말았다 원승진은 두 소년의 뒤를 계속 뒤따라 갔으나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였다 성을 벗어나 칠팔리를 달려나갔다 눈앞에는 모두가 논밭이었다 두 소년은 큰 저택 앞에 바다르자 몸에서 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더니만 위로 던져서 담벼락에 걸고는 그것을 따라 기어 올라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원승지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 큰 저택은 주위가 모두 검은 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높이는 두 키가 넘었으며 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벽이 검게 칠해져 있어서 매우 공포스럽기도 하지 만집에 문이 없으니 세상에 보기 드문 괴상한 일이었다 그는 호기심이 일어나서 몸을 날려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의 땅은 두 장 세 자나 되는 높이여서 무공이 그처럼 절정인 사람이야 미면 대게 다리를 삘 정도였다 안에는 또 하나의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모두가 흰색이고 여전히 대문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이미 이를 버려놓았으니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인지라 다시 담을 너머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담은 바깥에 담보다 세 자나 더 높았으나 밑바닥이 세 자쯤 내려가 있어서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흰 벽을 넘어 들어가자 바닥이 다시 세 자쯤 낮았다 앞에는 다시 담장이 있었고 모두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남의 높이는 흰 벽보다 세 자가 더 높았다 들어가니 다시 벽이었는데 네 번째는 노란 벽 다섯 번째는 붉은 벽이었다 이 벽의 높이는 이미 세 장 세 자나 되었다 상식 1시 1.30.3cm 그의 경공이 높다 하더라도 저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벽호유 장공을 써서 손발을 함께 모아 길을 위로 올리니 왼손이 벽의 끝에 걸렸다 그는 속으로 이 집을 드나드는데 밧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 반드시 비밀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몸을 뒤집어 담장 위에 앉았다 아내는 세 개의 기와집이 보였으나 조용한 듯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제가 잘못하여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인님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였으나 다섯 겹의 담장을 맴돌고 오는 바람소리 만일이 저리 교차될 뿐 집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잠시 기다린 다음 다시 외쳐보았다 갑자기 세 번째 집에서 열 마리가 넘는 큰 개들이 튀어나오더니 발톱을 세우고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지저대는 게 아주 흉악한 상황이었다 그는 본 내 두 동자의 무예가 높은 것을 보고 집주인이 분명 영웅협객이라 생각하여 알고 지낼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 냉견을 내보내는 것이 바깥에서 온 손님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는 흥미가 없어져서 단밖으로 뛰어나와 숙소로 돌아오고 말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청청은 물건을 사들여 놓고 화초를 다듬고 문과 창을 수리하고 바닥을 갈고 담벼락을 닦느라고 대단히 바빴다 원승진은 속으로 기뻐하였다 청청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니 옛날 구강에서 살인을 하고도 눈 깜짝하지 않는 독한 기질이 1년이 못되어서 점점 변화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XXXX 저녁을 먹은 뒤 그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일행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연발하였다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는 종래 상상해낼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행은 화원에서 조반을 먹었다 정원에는 눈이 한 잔아 되게 쌓여 있었다 어제 저녁 내내 큰 눈이 내렸던 것이다 뜰에 있는 두 그루의 매화 나무가 봉우리를 탐스럽게 맺고 있어서 맑은 향기가 떠 돌았는데 대설이 내리니 정신이 더욱 맑아지는 것이었다 하인 한 명이 갑자기 들어와 청청에게 말하였다 아가씨 밖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하인이 선물을 들고 오는데 보니 손나라 때의 자기와 병과 심석전 이 그린 작은 병풍이었다 원승지가 말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매우 우아한 물건인데 누가 보낸 것이냐 그러나 선물에는 보낸 사람의 명함이 없었다 청청은 은전 한 잎을 봉하여 하인으로 하여금 갖다주라고 하여 그는 집에서 보낸 것인지 분명히 알아오라고 했다 조금 지나 하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다 선물을 가져왔던 사람은 이미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일행은 그 심부름꾼이 실수를 하여 공짜로 선물을 받았다고 웃으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홍승해가 말했다 원상공의 명망이 천하에 유명한데다 이번에 북경에 왔으니 강호의 소문을 듣고 존경하는 친구들이 경의를 표시한 것일 겁니다 일행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정호가 되었을 때 어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술안주 상을 메고 들어왔다 북경에서도 유명한 전취흥채관에서 만든 일은 난요리였다 요리사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면서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행은 의심이 이뤄 안주를 개에게 먹여보았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오후에 다시 계속하여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왔다 의자며 꽃나무며 모두 집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들이었다 청청이 여기에 큰 등을 걸었으면 하고 한마디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등을 보내왔다 다시 얼마가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은 비단과 용단 구두와 모자옷 등 심지어는 청청이 쓰는 화장품까지 모두 특산품으로 보내오는 것이었다 철라하는 옷을 가져온 자를 붙잡고 고함을 쳤다 내가 어떻게 여기 이곳에 스님이 있는지를 알았느냐 내가 입는 가사까지 보내오다니 그 옷가게의 주인은 그에게 붙잡힌 채 놀라서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이 저의 집에 와서 돈을 주고 분부했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해서 의견이 분분한 채로 상상을 하게 되었다 청청이 고의로 말을 했다 이렇게 예물을 보내오는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안다면 내게 진주나 한꾸러미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뒤에 하인 하나가 대청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청청은 홍승애에게 말했다 빨리 저자를 쫓아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시오 조금 뒤에 그 하인은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을 했다 홍승애는 한참 뒤에 돌아왔다 그가 막문을 들어서려는데 보석집에서 진주 두꾸러미를 보내왔다 청청은 진주를 받고 내실로 들어갔다 원승지와 홍승애도 함께 들어갔다 홍승애가 말했다 저와 하인이 문 밖에 나가더니 늙은 거지에게 몇 마디 하고는 곧 돌아오더군요 그 거지를 따라가보니 그는 길을 건너가더니 어떤 병사에게 얘기를 하고는 다시 우리 집 문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청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연락병을 따라가 봤어요 홍승애가 대답했다 그러며 그 병사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골목의 큰 정원으로 가더군요 내가 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담벽 위에 올라 훔쳐보니 안에는 10명이 넘는 연락병이 모여있고 가운데에는 늙은이가 앉아있었는데 한쪽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단노사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두목인 듯 했습니다 청청이 말했다 좋아요 관부의 이목도 정말 놀랐군요 우리가 북경에 도착하자 그들이 소식을 들었군요 흥 우리들의 힘을 빌리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원승지가 한마디 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들이 물건을 보낼 때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지 않은 점이오 북경에서 공직의 밥을 먹는 자들이니 절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을 텐데 무슨 뜻인지 모르게 꿀리요 그리고는 홍승해에게 정청죽 사청광 호개남 등 일행을 들어오라고 한 뒤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더 이상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청청이 입을 열었다 그놈들의 더러운 물건들인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날 밤 그녀는 덩어리와 천라한 호개남 홍승해 등과 함께 선물로 온 물건들을 모두 연락병들이 모여있다는 그 정원 앞에 갖다 놓았다 다음날 청청을 소식을 전달하던 하인을 쫓아냈다 그렇다고 그를 괴롭게 하지는 않았다 그 하인은 공손하게 일색을 받더니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갔을 뿐 기분 나쁜 기색이라고는 조금 더 엎었다 원승지 일행은 경계를 엄하게 하면서 조용히 무슨 변화를 기다렸다 과연 그날은 아무도 물건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큰 눈이 내렸다 다음날 일찍 홍승해가 얼굴 가득 놀라는 빛을 띄고 들어와서 보고를 하였다 집 앞에 쌓인 눈을 누군지 깨끗이 치웠으니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일행은 뭐라고 하며 급히 물었다 청청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우리들이 서울에서 큰 사건을 벌일까 두려워서 먼저 인사를 하고 친구로 지내자는 뜻일 거예요 사청광이 웃으며 대답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강도를 해왔지만 아직껏 그런 일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청죽이 갑자기 나섰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의 꾸누는 도간신용 단철생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기에 잠시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일행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없었으므로 점점 이 일을 잊어갔다 이 날은 바로 동짓날이어서 일행은 대청해서 술을 마시며 농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하인이 큰 홍첩을 가지고 왔는데 후배 단철생이 인사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 여덟 가지 색깔의 선물 증반을 아울러 보내왔다 원승지가 어서 모시게 하고 말하자 하인이 아래였다 그 노인은 참 이상하시군요 노인은 원상공께 인사를 드리라 고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앉으시라고 했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승애는 원승지의 명령에 따라 원승지 정청죽 사청광 등 사민의 명함을 들고 인사를 가서 그 예물들을 모두 되돌려 주었다 단철생은 연속 3일을 아침 일찍 찾아와서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인사를 올렸다 정청죽이 말했다 도간신룡은 북방의 무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일까 내일은 내가 찾아가서 불어봐야겠습니다 호개남이 끼어들었다 이러한 수법은 악의가 아니면 정말 사문입니다 철라하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일행은 그가 평소에 바보같이 굴기는 했지만 이때 갑자기 독특한 의견이 있다 하니 모두 이상하게 여기며 대물었다 무엇이요 철라하니 대답하였다 그자가 우리 원상공의 무공이 높은 것을 알고 사위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일행은 박장대소를 아니할 수가 없었다 사청광은 마침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모두 호개남의 몸에 뿜어내고 말았다 호개남은 몸을 털면서 웃음으로 말하였다 도간신룡의 딸도 애꾸눈일 텐데 원상공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철라하니 눈을 불아리며 말했다 아니 자네가 그걸 어찌 아는가 호개남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떻게 그가 딸이 있는지를 알았는가 일행은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었지만 청청은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도간신룡이라는 자가 미웠고 제발 원승지를 사위로 삼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곱 장의 백지 위에 모두 도간신룡의 그림을 그리고 도간신룡 단철생이 훔쳐쓴하고 쓴 다음 일곱 채의 집에 들러가 장식품이나 은을 훔치고는 그 자리마다 초상화 그림을 한 장씩 붙여놓았다 다음날 새벽 홍승애가 그녀의 방문을 몇 번 두드리며 말했다 아가씨 원상공이 그와 함께 대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청은 남장으로 갈아입고 대청에 나가니 과연 원승지와 정청죽 사천광이 비쩍 마르고 왜소한 늙은이 하나와 차를 마시고 잊었다 원승지는 그녀를 이끌어 인사를 시켰다 청청이 보니 단철생은 이미 60살이 넘은 나이인데 수염과 눈썹이 모두 하얗고 왼쪽 눈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 늙은이가 그런 일을 했으니 원상공과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친교가 업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지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굽혔다 원승지는 급히 그를 부축하여 세우며 무슨 일을 도울 것인지를 물으려 하였다 그때였다 청청이 갑자기 나서서 질문을 던졌다 따님께서는 안녕하신가요 어째서 함께 오시지 않았지요 단철생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저는 누구나 다 아는 홀몸이어서 마누라도 없는데 딸이라니요 청청이 다시 다그쳐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손녀는 없으신가요 양녀라도 단철생이 점잖게 대답하였다 전혀 아무도 없습니다 청청은 아름답게 한번 웃더니 방으로 되돌아가서 어젯밤 훔쳐온 장식품과 옷들을 모두 그 앞에 공손하게 갖다 놓았다 제가 농담을 좀 했으니 이상하게 여기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여기까지 모셔올 수가 없는 일이어서 단철생은 고맙다고 하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장난에 내 목숨이 위험했다니 저 남장을 하나 가시는 어째서 계속 내게 딸이 없느냐고 묻는 거지 나를 의붓아버지로 모시려는 생각인가 일행도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밖에서 병사 하나가 달려오더니 일행에게 인사를 한 뒤 단철생에게 고하였다 단노야 또 이 천량의 은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철생은 얼굴색이 변하더니 일어서서 원승지 일행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제가 급히 조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다시 찾다 뵙겠습니다 그는 청청이 주었던 물건을 거두어서 그 병사에게 들리고 급히 돌아갔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3권 5호 8규 유신장 오후가 되자 백조 깃털과 같은 큰 눈이 하늘 가득 내렸다 청청은 원승지와 함께 성박 서쪽 교회에 나가서 술을 마시며 눈을 감상하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둘만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더구나 이때 한나절 한가한 틈을 타서 나왔으니 매우 기분이 좋았다 이 부근 일대는 모두 갈대밭이었다 청청은 차나배 안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환담을 하였다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도 매우 황량하던 이곳이 눈이 내리자 더욱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원승지가 청청이 단철생에게 무슨 물건을 되돌려 주었는가를 물었다 청청은 웃으며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원승지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나는 조금 전 청청이 순해졌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그렇게도 개구장이 갔다니 청청이 오히려 되물었다 아니 언제 저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원승지가 정색을 한 채 대답했다 그야 내 마음속으로 칭찬했으니 청청이 알턱이 없었겠지 청청은 매우 기뻐하며 활짝 웃었다 누가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만 그러라던가요 어쨌든 그가 무슨 일을 부탁하려 했는지 궁금하군 그런 사람은요 흥 그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들어주지 마세요 두 사람은 잠시 술을 마시며 구조의 성량에서 밤중에 꽃을 보며 술을 마시던 일을 생각해내었다 청청이 고향과 돌아가진 어머니 생각이 나서 슬픔에 잠긴 채 울려고 하자 원승지는 재빨리 우스게 소리를 하여 기분을 바꿔버렸다 한나절을 앉았더니 날이 저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릇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이 정자 한 곳을 지나는데 어떤 거지가 풀로 만든 자리에 누워 바지 하나만 걸친 채 웅크리고 있었다 청청이 혀를 찼다 저런 불쌍하군요 그러면서 그는 은전을 그의 자리에 놓아주었다 어서 가서 옷을 사 입으세요 얼어 죽지 말고요 그러면서 정자를 나서는데 그 거지가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돈을 주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더 추운 날씨라도 죽을 나는 아닌데 술이 있으면 좀 마시게 하면 안되나 친구같지도 않게 시리 청청이 이 말에 크게 성이 나서 그에게 욕을 하려고 했다 원승지는 그거 지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조금도 떨지 않고 더구나 추위를 타지 않는 것을 이상해 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는 급히 청청의 손목을 붙잡고 고개를 돌렸다 술은 아직 남아있지만 안주가 먹다 남은 것이라 예의가 아닐 것 같아 못 드리겠소 그 거지는 부스스 몸을 일으키더니 손을 쓴 내밀며 말했다 거제인이 남은 음식과 찬술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소 원승지는 그릇에서 남은 술병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받아들더니 목에 힘줄이 튀어나오도록 꾸룩꾸룩 마셔댔다 그는 사십여세가 된 듯 했는데 얼굴 가득 수염이 나고 양쪽 어깨는 거뭇거뭇한 상처의 흔적이 뚜렷했다 그는 병을 다 비운 뒤 고개를 쳐들었다 좋은 수리로군 이것은 20년 된 여홍진 소 로군 청청히 웃으며 대답했다 물건을 알아보시는군요 입을 대자마자 척 맞추시다니 그 거지는 미흡하다는 듯 입맛을 쩝쩝 다셨다 술이 너무 적어서 안타깝군 충분히 마시지를 못했으니 원승지가 제의를 했다 내일 우리가 다시 술을 가지고 올테니 그때 당신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면 어떻겠소 그러자 그는 활짝 웃었다 좋소 상공께서는 매우 시원하시오 독서인이 그런 흉금을 가진 것은 참 드문 일리오 원승지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보통의 거지가 아님을 알고 몸을 돌려 정자를 나왔다 잠시 후 청청은 호기심에서 고개를 돌려 다시 그를 보았다 그런데 그 거지는 몸을 굽힌 채 뚫어져라 왼쪽 편의 무엇인가를 열심히 응시하고 있었다 청청은 원승지의 손을 이끌었다 저 사람이 대체 무엇을 저리 보고 있는 걸까요 원승지도 돌아보았다 글쎄 무슨 벌레 같은데 그 거지는 들여다보던 것에 손을 펼쳐 집으려는 동작을 취했다 두 사람이 얼른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거지는 계속 손을 휘두르는데 얼굴은 매우 엄중한 빛을 띄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의 눈빛을 따라 눈이 쌓은 지면을 살펴보았다 아니 그것은 작은 뱀이었다 크기는 겨우 반자밖에 안 되었으나 온몸이 황금빛으로 눈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금빛 나는 작은 뱀은 눈 속에서 천천히 기어나왔다 거지는 몸을 일으켜 그 뒤를 바짝 따라갔다 뱀은 십여 장을 나가더니 직경이 한 장쯤 되는 둥근 땅 쪽 가까이에 도달하였다 사방은 모두 흰 눈이 쌓여 있었으나 그 동그란 바닥 속에는 눈이 없었다 눈발이 휘날리다가 그 맨 땅 밑에는 화로 하나를 묻어둔 것만 같았다 뱀은 그 둥근 바닥에 근처에 가더니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고리의 바깥을 몇 바퀴나 맴돌았다 거지는 원승지와 청청을 향하여 손짓으로 가까지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거지가 뱀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리 큰일일까 하였으나 그가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 작은 뱀은 동그라미 속에 큰 구멍을 향하여 계속 시익거렸다 얼마가 지난 뒤쑥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뱀이 갑자기 휘딱 뒤집어졌다 구멍 속에서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빠져나왔던 것이다 청청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거지는 환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만약 마음이 지금 이처럼 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큰 소리로 청청을 향해 욕을 퍼부을 것만 같았다 그 뱀은 사람의 주먹보다도 더 컸다 원승진은 예전에 목상도인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그것은 무릎뱀의 백가리가 세목골로 된 것은 반드시 무서운 독이 있다는 것이었다 보통 큰 뱀은 독이 없는 법인데 이 뱀은 이렇게 몸집이 크면서도 독이 있다면 정말 드물게 볼 수 있는 뱀이었다 뱀 같은 동물은 겨울에는 반드시 땅속에 숨어서 겨울 잠을 자기 때문에 바깥에 나오는 일이란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저 큰 독사는 작은 뱀의 의에 불려 나온 것 같았다 붉은 혓바닥은 반자나 되게 길었는데 쉴 새 없이 낼름낼린 거리는 모양이 정말로 무서웠다 그때였다 작은 뱀은 동그라미를 맴돌며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큰 뱀의 몸통은 작은 뱀에 비하면 5,60배나 컸지만 어찌된 일인지 작은 뱀을 보고는 뭔가 꺼리는 듯이 몸을 둥글게 꾸며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작은 뱀을 노려볼 뿐 아예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작은 뱀은 맴돌면 맴돌수록 조급해 보이고 이에 따라 큰 뱀의 대가리도 그만큼 빨리 돌아갔다 청청은 어떤 흥미를 느끼며 그것들을 주시하여 보았다 그 거지는 손발을 춤추듯 놀리더니 무척 빠르게 낡은 포대에서 노란빛의 무엇인가를 꺼낸 뒤 입안에 넣고 마구 깨물었다 그리고 가느다랗게 만들어 동그라미 밖에 노란금을 그었다 그 약물은 냄새가 시고 매워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지만 코를 찌르는 것이었다 작은 뱀은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큰 뱀을 향해 덮쳐 들었다 그러자 큰 뱀도 입에서 붉은 연기를 뿜어내었다 작은 뱀은 공중에서 몇 번 움칠거리더니 땅에 떨어져 감히 붉은 연기에 접근을 못하고 다시 슬슬 피해가 버렸다 원승진은 번뜩 금사비급 중에 한 가지 권법이 생각났다 그 권법은 팔괴 유신장과 비슷했으나 변화는 더욱 무쌍하였다 큰 뱀과 작은 뱀이 서로 공격하는 것을 보자 그 권법이 사투와 매우 흡사하다고 여겨졌다 그 사투는 금사랑군이 만들어낸 것인데 어쩌면 이런 사투를 보고 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거지는 여전히 계속 약물을 씹으면서 꺼내 노란 실 동그라미밖에 두 개의 동그라미를 또 그렸다 동그라미 주변의 사이에 몇 척이나 되게 금을 긋고 난 그는 웃음을 띈 채 두 마리 뱀을 지켜보았다 작은 뱀은 계속 큰 뱀에게 달려들다가 큰 뱀이 품은 붉은 연기 때문에 다시 물러서곤 하였다 원승진은 생각하였다 작은 뱀이 몇 번 공격했지만 그 공격법이 매번 같지를 않구나 저 큰 뱀이 내뿜는 붉은 연기도 갈수록 적어지는 것을 보니 더 싸운다면 분명 큰 뱀이 질고 말겠는걸 큰 뱀은 갑자기 입을 벌려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작은 뱀을 공격하며 물으려 하였다 작은 뱀은 이리저리 피하며 줄곧 간발의 차이만큼 거리를 유지했다 어떤 때는 큰 뱀의 주둥이 바로 앞을 가로질러 갔으나 큰 뱀은 시종 물질을 못하였다 이러기를 몇 번 큰 뱀은 상대의 공격법을 알았다는 듯이 입을 벌려 왼쪽으로 시익하며 물다가 작은 뱀이 뛰어오를 때 갑자기 몸을 길게 느려 화살처럼 왈칵 덤비면서 작은 뱀의 꼬리를 물으려 하였다 작은 뱀은 공중에서 한 번 뒤틀더니 다시 몸을 굽혀 공격을 했다 그 공격에 큰 뱀의 왼쪽 눈이 멀어버렸다 원승진은 이런 광경이 평생 동안 드물게 보는 일인데다가 하도 절묘해서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좋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큰 뱀은 상처를 입자 시익하는 소리와 함께 얼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올 때도 빨랐지만 들어갈 때는 더욱 빨라서 순식간에 한 장이 넘는 몸뚱이가 자치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작은 뱀은 구멍을 향하여 다시 쉑쉑 기운을 보냈다 청청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야! 그녀는 원승지의 손을 잡았다 원승지가 놀라서 보니 그녀는 뱀들의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느라 너무 가까이 접근한 탓에 그만 큰 뱀이 뿜어낸 독을 막 쳐서 중독이 된 것이었다 원승지는 혹의 남이 주었던 붉은 눈알의 빙섬이 생각났다 독을 없애는 영물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침품에 가지고 있었기에 급히 꺼내어 그녀의 입에 대었다 청청은 빙섬의 기운이 몇 번 마시더니 이내 기운이 맑아지며 뭐 이 어지러운 것이 싹 멈추었다 그 거지는 해독을 시키는 빙섬을 보더니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응시하였다 그의 눈엔 타미나는 빛이 서려 있었다 원승지는 빙섬을 다시 품 안에 넣고 청청을 이끌고는 몇 걸음 물러나면서 생각하였다 저 뱀을 잡는 거지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군 이것이 귀중한 물건인 것을 알아 차리는 것을 보니 내가 매일 동물을 다루자면 이런 빙섬이야말로 몸을 보호하는 데는 최고의 보물일 테지 구멍에서 점점 붉은 연기를 내뿜고 있던 큰 뱀은 작은 뱀의 기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든지 밖으로 나와 싸우기 시작했다 큰 뱀은 붉은 연기가 더욱 짙어지더니 다시 신음소리를 냈다 눈 한쪽이 입이 상했는데 얼마 안 가서 오른쪽 눈도 마저 상해지기 시작했다 큰 뱀은 구멍을 향해 맹돌진을 했다 그러나 작은 뱀이 이미 그 구멍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두 뱀은 마주 노려보다가 큰 뱀이 문득 작은 뱀을 삼켜버렸다 원승지과 청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깜짝 놀랐다 작은 뱀이 이미 이렸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큰 뱀에게 먹혀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큰 뱀은 몹시 괴로운 듯이 금방 대굴대굴 굴렀다 그러더니 작은 뱀이 큰 뱀의 배를 묻 모양인지 작은 뱀이 곧이어 뱃속에서 빠져나왔다 청청은 탄식하였다 아 저 작은 뱀이야말로 참으로 교활하구나 큰 뱀은 얼마가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작은 뱀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꼬리만땅해 벤채득이 만만해하면서 큰 뱀의 시체 주위를 한바퀴 돌고는 드디어 바깥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켜보고 있던 거지의 표정은 몹시 엄숙하였다 작은 뱀은 황색 원 옆을 돌더니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었다 청청이 원승지에게 물었다 저 황색이 무슨 물건이지요? 원승지가 대답했다 웅왕과 소확류로서 뱀을 억제시키는 약물일 거야 청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작은 뱀은 참 재미있어요 저 거지가 뱀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별명이 떠올렸다 그리고 아까 거지의 태도가 무리하다는 것을 봤으므로 그 거지가 작은 뱀의 눈을 하나만 없애주었으면 하고 속으로 바랬다 작은 뱀은 갑자기 몸을 위로 향하면서 꼬리를 사용해 위로 뛰어 오르더니 공중으로부터 황색 선을 넘어 두 번째 동그라미 안으로 떨어졌다 거지의 얼굴은 더욱 긴장되었다 작은 뱀은 더욱 급히 맴돌다가 다시 총알처럼 날아서 드디어 첫 번째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지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약물을 한 움큼 꺼내어 씹더니 자기 손과 어깨 위에다 발랐다 작은 뱀이 동그라미 안에서 맴돌자 거지는 따라서 원을 돌며 질주하였다 청청은 피식 소리를 내고 웃었다 얼마 안 돼서 거지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 땀방울은 눈 위에 뚝뚝 떨어졌다 청청은 웃음을 거두고 속으로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작은 뱀한테 땀까지 흘리며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 원승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거지의 무공은 참 기가 막히다 그의 무공을 사천광과 정청죽에 비교한다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겠다 청청이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을 것 같은데요 원승지가 다시 덧붙였다 저 사람은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 숨을 쉬지 않고도 저렇게 오래 견디는 것을 자세히 봐 청청이 왜 물었다 왜 숨을 안 쉬지요 아 뱀의 독기를 안 들여 마시려고 그러는군요 사람과 뱀은 더욱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갑자기 뱀이 삐어올라 동그라미 밖으로 나왔다 거지가 입에서 귀를 한 입에 뿜어내었다 뱀이 픽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맴돌기 시작했다 이러기를 세 차례 뱀은 거지의 입김에 몸둥아리가 되돌려졌다 그 작은 뱀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어느 때는 왼쪽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 하였지만 거지 또한 뱀을 계속 끌어들였다 원승지와 청청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청청은 박수까지 치며 끝내 소리까지 지르곤 하였다 거지는 작은 뱀이 황색원을 뛰어나가는 것을 보자 이제는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뱀은 도망을 가지 않고 머리를 쳐들고서는 도리어 거지를 향해 공격을 해왔다 거지는 갑작스런 그 공격에 당황하여 수비도 공격도 못한 채 어리둥절에 했다 그때 원승지가 수중에 있던 3개의 동전을 뱀에게 던져서 거지를 구해주었다 작은 뱀이 여러 차례 거지를 공격했으나 거지는 그것을 모두 피했다 거지는 다급해진 나머지 무슨 묘안을 생각해냈는지 작은 뱀이 뛰어오를 때 왼쪽 손에 검지를 내미는 것이었다 그러자 작은 뱀이 잽싸게 한 입에 검지를 물러버렸다 그러나 거지는 오른손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뱀의 머리를 잡고 힘을 주자 뱀의 입이 다시 열렸다 그때를 이용해 그는 가방에서 쇠토막을 하나 꺼내더니 작은 뱀을 그 속에 집어넣고는 나뭇가지로 꼽꼽 막았다 그리고 쇠토막을 땅바닥에 던지며 원승지를 향해 외쳤다 빨리 빙섬을 가지고 와서 날 구해주시오 청청은 그 뱀이 잡혔고 또한 그 거지의 말이 무례했으므로 화가 나서 대답했다 안줄거요 원승지는 그의 무공이 뛰어난 것을 보아왔더니와 안타깝게도 그의 손바닥이 이미 까맣게 변하면서 거의 배가 되게 부어오르는 것을 보고는 얼른 빙섬을 꺼내어 그에게 넘겨주었다 거지는 매우 기뻐하며 빙섬을 왼손 검지에 대었다 빙섬을 댄 지 조금 지나자 곧 상처에서 검은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눈 위에 떨어지는 피는 마치 먹물과도 같았다 손바닥에 검은 기운이 차츰 가시고 부은 것도 점점 가라앉자 얼마 안가서 피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거지는 하하 웃으며 바지를 찢어 상처를 싸매고는 빙섬을 보따리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 빙섬을 돌려주어야지요 청청이 외치자 그 거지는 눈썹을 찡그리며 무서운 얼굴로 돌아보았다 무슨 빙섬 청청은 그 거지의 등을 가리키며 주춤 물러섰다 아 저기에 뱀이 또 있어요 거지는 겁을 먹고 고개를 돌려 자기 뒤를 보았다 그때 청청이 쇠토막을 들러 거지의 등을 치면서 소리쳤다 내가 뱀통을 풀었어 거지는 그 뱀통이 풀렸으면 그 작은 뱀이 분명히 뛰쳐 나와 자기의 등을 물러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몹시 심하게 물린 것처럼 옷을 벗어 제끼고 빙섬을 갖다 대었다 그는 하하 웃으면서 빙섬을 원승제에게 돌려주었다 난 그저 농담을 해본 것뿐인데 이 아가씨가 참 총명하군요 청청은 원승지로부터 빙섬을 건네받고서야 쇠토막을 내려놓았다 원승지는 그 거지와 결의를 맺을까 생각했었지만 목숨을 구해주어도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는커녕 고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인품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마음을 돌렸다 훗날 또 만날 수 있겠지요 원승지는 청청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러자 거지는 휴학한 얼굴을 하고는 소리쳤다 잠깐만 멈추지 청청이 화가 나서 물었다 뭘 하자는 거요 거지가 싸늘한 표정으로 빈정거렸다 빙섬을 여기 놔두고 가시지 당신들이 목숨을 부재하고 싶다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한 청청이 욕을 내뱉으려 하자 원승지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거지는 눈을 굴리며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곧 달려들 기세를 취했다 이 약한을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군 이렇게 생각한 원승지도 은연중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 거지가 막 달려들려고 할 때였다 멀리서 무기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사람이 쫓기며 눈 위로 달려오고 있었다 앞쪽에 쫓기는 사람은 두 명의 붉은 옷을 입은 동자였다 그의 어깨 위에는 커다란 자루를 메고 있었다 그들은 쫓기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뒤에 쫓아 오는 사람은 사 다섯 명의 관병들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은 분명히 원승지와 청청이 알고 있는 애꾼은 단철생이었다 그는 손에 쇠몽둥이를 들고 때리며 상대방을 막고 있었다 그것은 광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무기였다 무공이 뛰어난 사람의 손에서는 극히 위력이 있는 것이었다 그 쫓기는 두 동자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곧장 거지에게 달려와 소리쳤다 제 숙고 제 숙고님 그러면서 어깨 위에 자루를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거지가 두 손으로 자루들을 받아서 땅바닥에 잘 놓았다 두 동자가 자루를 내려놓은 뒤 민첩한 동작으로 단철생과 싸우는 것을 본 거지는 실력이 막상막하인데다 관병들의 무공이 그저 그렇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들을 놔둔 채 빈섬이 탐났던지 몸을 돌려 원승지의 어깨를 잡아채려 했다 원승지는 무공을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달려가 단철생 뒤에 숨어버렸다 단철생은 원승지와 청청이 그 거지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랬다 그러나 거지와 원승지가 적대 관계임을 눈치채고는 정신이 바짝 들어선지 왼손으로 쇠몽둥이를 잡고 계속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자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의 동자가 견정열에 몽둥이를 맞았다 다른 한 동자가 놀라는 틈을 이용 단철생의 한쪽 발이 다른 동자를 내리찼다 그 거지는 의연히 선체로 포악스럽게 내뱉았다 누군가 했더니 알고 보니 단노야이셨구리요 단철생이 그 말을 받았다 당신의 존엄은 어떻게 되시요 거지가 대답했다 난 한낱 더러운 거지일 뿐이요 어디 이름 같은 것이 있겠소이까 그러면서 몸을 굽혀 붉은 옷에 동자가 찔린 혈도를 살폈다 그때 두 명의 관병이 달려들어 땅바닥에 있는 자루를 집었다 순간 그 거지가 휘익 소리를 냈다 그러자 두 명의 동자는 각각 한 자루씩 빼사 들고는 순식간에 관병을 때려 눕혔다 그리고선 도망가 버렸다 단철생이 쇠몽둥이를 들고 뛰어 쫓아가며 말했다 간덩이도 큰 놈들 거기 내려놓지 못할까 두 명의 동자들은 들은 채도 안고 도망을 쳤다 단철생이 쇠를 들어 그들 동자의 등을 향해 꽂으려고 하자 갑자기 바람소리와 함께 거지가 달려들어 쇠몽둥이를 빼앗아 버렸다 단철생은 외눈이긴 하지만 무공이 뛰어난 지라 그 거지의 팔을 꺾으며 등을 공격했다 그러자 그 거지도 그만 두 동자를 따라 가버렸다 단철생은 거지의 무공을 자세히 시험해 보고 싶었지만 그가 떠나버리자 그 저 손목을 털고 말았다 그리고는 원승지를 향하여 몸을 굽혔다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어서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그의 말에 원승지는 와하니 벙벙해졌다 단노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대체 그 거지는 어느 파입니까 단철생이 대답했다 저 안으로 좀 드시지요 소인이 천천히 아르겠습니다 세 사람이 정각으로 들어가 앉아 단철생은 이 일에 자처 지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날에 호부의 큰 창고에서 세 차례나 도적을 맞았는데 모두 합쳐 수천 량의 은을 잃었다고 한다 황제의 수하들이 이 일을 색출해 내느라고 아홉 성이 발칵 뒤집혔다 이 3일이 지나자 황제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호부 부상서와 오 성병마 지휘사를 즉각 갈아치우고 어명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달 만에 범인을 못 잡으면 호부와 병마 지휘사의 대소직을 불문하고 모두 사탈관직하고 엄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북경의 관원들과 식솔들은 모두 날마다 감시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조사는 갈수록 심해졌지만 연이어 도적이 들었다 관원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자 단철생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길 이미 정년 퇴직한 관원이지만 제발 이 일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철생은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창고에 안팎을 조사해보니 도적들의 수법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한다 듣자하니 최근에 성 안에 있는 무사 중에서 원승제 일행이 우수하다는 평이 나 있었던 것이다 청청은 여기까지 듣고 피하면서 웃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군요 단철생이 거듭 머리를 숙였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시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짐작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원상공은 남경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산동에서 사정 맹주와 강호 일곱성의 맹주들이 정말로 위대한 대형웅으로 모시는 걸 알았습니다 청청은 단철생이 이처럼 원승제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기뻐서 얼굴색이 환해졌다 단철생은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소인은 원상공처럼 높으신 영웅이 어찌 도적질을 하겠는가 이건 분명히 그의 부하가 한 짓일 게다 원상공 같은 영웅이 경성해 왔는데도 우리가 마중 나오지 않으니 화가 나서 경고를 주려고 한 일일 것이라고 속단했었습니다 도대체 그 누가 소인의 눈을 멀게 하여 대형웅을 못 알아보게 했는지 청청은 흰자위가 유난히 많은 그의 외눈을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단철생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날마다 가서 사죄하고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가 당신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청청의 말에 단철생이 꼬리를 달았다 하지만 이 일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모두는 원상공께서 화를 푸시고 온 을 되돌려 주시어 성안의 수백 명 관원과 그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원승지가 말이 없자 단철생은 다시 이었다 이 일로 인해 모두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소인은 사실 오늘도 창고 속에 숨어 원상공이 파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 사람은 그 두 명의 붉은 옷의 동자였지요 그들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가 그 거지를 만났으니 이제는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코가 땅에 닿게 머리를 숙였다 원승지는 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 거지와 붉은 옷의 동자는 비록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관부하는 적 있지 않는가 내가 왜 관원들을 도와야 하는가 조정의 은을 훔치는 것도 결국 추망의 일을 돕는 일일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는 그 거지를 보게 된 일과 그 거지가 뱀을 잡는 것 그리고 빙섬을 훔치려 했던 일들을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단철생은 계속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원승지가 웃으며 거절하였다 도둑을 잡는 것은 어르신들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철생은 그의 어조가 엄숙해지자 다시 더 청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돌아오는 도중 청청은 그 무례한 거지를 비난하면서 꼭 언젠가 한 번 혼을 내주어야 한다고 원승지에게 졸랐다 그러던 중 원승지와 청청은 여러 명의 금요일 병사들이 한 무리의 범인들을 잡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무리들은 모두 백발의 노인이거나 어린애를 안고 있는 노약한 부인네들이었다 병사들은 일이나 호랑이처럼 무섭게 굴고 쌍스런 욕도 마구 퍼부어댔다 그 중에 한 젊은 부인이 말했다 사람은 좀 좋게 다루시도록 하세요 우리도 모두 관가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성안에 도적들이 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죄를 뒤집어 시호단이 너무하지 않아요 한 병사가 그녀의 뺨을 만지며 낄낄거렸다 그 도적들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당신들과 이렇게 만났겠나 원승지와 청청은 몹시 화가 났다 범인이 바로 성안의 포졸들의 가족임을 알았다 관원과 포졸들은 양민을 학대하고 더구나 힘없는 노약자들에게 대한 행포는 매우 심하였다 조금 더 가자니 무리의 포졸들이 십여 명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다 도적을 잡았다 날 도적을 잡았다 이렇게 외치자 많은 백성들이 나와 쳐다보면서 고개를 내자었다 원승지와 청청도 가까이 가서 보니 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다 생각해보니 이 모두가 포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렇게나 잡아들이는 중인 것 같았다 처소에 돌아오니 홍승애가 밖에서 고개를 빼고 이리저리 그들을 찾고 있었다 돌아오셨군요 이젠 됐어요 원승지가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홍승애가 대답했다 정청죽 방주께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공이 돌아와서 그를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청죽의 무공을 당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입을 수 있었을까 하고 놀랐다 홍승애를 따라서 급히 정청죽의 방으로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검우스레 한 것이 한겹 덮어 씌운 것처럼 흑갈색이 되어 있었다 사천광 호기남 나철한 등이 침대 옆에 앉아서 모두들 우거지 얼굴들을 하고 침문에 있다가 원승지를 보자 일련의 화색이 돌았다 정청죽의 두 눈은 이미 꼭 감기고 호흡이 거의 끊어진 듯 희미함을 보고 원승지가 다급히 물었다 정청죽 사형이 어디서 다쳤는가 사천광은 정청죽을 부축해 그의 상의를 벗겼다 원승지는 정청죽의 오른팔 어깨 부위가 먹물처럼 까맣게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검은 기운은 위로는 조금씩 조금씩 얼굴 쪽으로 번져 머리 부분으로 옮겨가는 중이었고 아래로는 허리 부분까지 퍼져 있었다 어깨 축지 부분 중 제일 까만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상처가 깊이 살 속까지 파고 들어간 흔적이 영역했다 원승지가 물었다 어떤 동물로 상처를 입었더냐 사천광이 대답했다 정광주를 겨우 부축해왔는데 이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독에 중독되었는지 저희도 모를 일이지요 다행히 여기 빙성이 있다 원승지는 빙성을 꺼내어 그것의 입을 상처에 대고 그것의 등을 눌러 내공을 집어넣어 도끼를 빨아들이게 했다 그랬더니 배곡갔던 빙성이 점점 회색으로 변하고 이어서 점차 검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호개남이 입을 열었다 빙성을 끓는 술에 담그면 독즙을 뿜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청청이 급히 큰 항아리에 술을 끓여왔다 빙성을 그 속에 담그니 과연 빙성의 입에서 까만 물이 줄줄 흘러나와온 항아리의 술을 먹물처럼 만들고 빙성은 다시 순백색으로 되었다 이처럼 독을 빨아내기를 네 번이나 거듭하니 정청죽의 몸은 검은 기운이 차츰 가시기 시작했다 하룻밤을 지새고 나서 원승지가 정청죽을 보러 가니 그는 이미 일어나 앉아있다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원승지가 손을 흔들며 그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북경 성안에 있는 명의를 불러다가 해독하는 약을 다려먹였다 사흘째 되던 날 정청죽은 말을 할 수 있게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그는 중독이 된 연휴를 소상히 말해줬다 그날 저녁 내가 금국문 앞을 지날 때였고 갑자기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마치 어떤 자들이 싸우는 듯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땅바닥에 두구죽을 파는 아이인데 실수로 그만 지나가던 장정과 부딪혀서 장정의 옷을 망쳐놓았다더군요 그 애가 너무 가련해서 내가 나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그 장정은 다 소용없다면서 꼭 배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는 분양이라고 하길래 주머니에서는 분양을 꺼내 줘 버리려고 했지요 누가 알기나 했겠어요 그게 그 나쁜 놈들의 함정이란 것을요 내가 오른손을 막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자 두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 내 손목을 한쪽씩 잡아채더니 청청은 여기까지 듣고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정청주기 이어 말했다 난 즉각 상태가 불리함을 느끼고 두 팔을 뿌리치며 이유를 물으려고 했지만 벌써 오른쪽 어깨가 뼈를 깎는 듯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먼저 방어할 수도 없었고 해서 당장 칼을 빼들고 그 장정의 손을 되돌려잡아 몸을 치켜든 다음 어린애의 머리에 꼬나 박고선 재빨리 앞으로 도망갔지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 등비에 검은 옷을 입은 거지나 날 덮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 거지는 생긴 것이 흉측하고 무서웠어요 온 얼굴이 울퉁불퉁한 상처투성인데 두 눈을 까 뒤집고 냉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10개의 날카로운 씨앗을 4개 마구 던졌어요 정청주기 여기까지 얘기하고 아직도 마음이 불안한지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청청은 기명을 질렀다 사청광과 호개남 등도 모두 응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계속 원제 벽혈검 기명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3권 5. 8규 유신장 다시 정청주기 뒤를 이었다 나는 한편 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뒤로 물러선 다음 반격을 하려 했더요 그런데 오른팔을 움직일 수가 없는 데다 온몸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 거지 노인은 괴상한 웃음을 웃으며 앞으로 다가왔어요 난 급한 김에 왼손으로 두부죽 한 통을 들어 그 거지 얼굴에 던져버렸지요 그 거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닦아 내리더군요 그 틈을 타서 청죽 두 가지를 뽑아 거지의 가슴에 던져 맞추었지만 그때는 이미 내 몸을 가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쳐 왔는데 그 뒤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사청광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거지와 너는 만난 적이 있었는지 정청죽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 우리 청죽이 강남 강국의 거지들을 도울 때도 방해한 적은 없었어요 청청이 대답했다 그렇다고 그 거지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정청죽이 대답했다 잘못 보진 않았어요 그 거지가 나를 때려 눕힐 때 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어요 그가 내 얼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 번 더 독을 뿌렸어요 호개남이 투덜거렸다 그 거지가 가진 씨앗 위에 무슨 독약을 묻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사청광이 말했다 거지가 가진 씨앗은 분명히 철로 입혔을 거야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독한 독약을 만지고 자기가 어떻게 견디었을라고 일행은 의견이 분분했지만 거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끝내 알 수가 없었다 정청죽은 분을 이기지 못해 계속 중얼중얼 욕을 해대고 있었다 사청광이 그를 달래였다 정광주는 안심하고 휴식을 좀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고 알게 되면 꼭 복수를 해줄게요 사청광과 호개남 나철한 홍승애 등은 북경성을 돌아다니며 연 3일 동안 사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어디서든 아무런 소식 하나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날 아침 단철생이 와서 사청광을 찾았다 단철생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호부에는 3천량이 없어졌다고 했다 사청광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무엇을 생각하더니 아마도 이것 역시 그 거지의 짓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단철생은 잡히는 데가 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단철생이 다시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청광에게 말했다 사숙부님 그 거지 노인의 소식을 한 가닥 알아냈어요 원상공과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세요 사청광이 들어가서 뜻을 전하자 청청이 대답했다 흥 그가 우리를 팔아먹는 건지 협조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동생이 말하기를 그 거지가 정숙부의 청죽을 맞고 쓰러졌대요 거지는 지골피 천호한 사자 등을 대량 써야 독이 풀린다는 것을 알고 몰래 사람을 시켜 성안의 약방마다 돌아다니며 그런 약들을 사모은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거지의 상처가 깊어서 약재가 바닥나도록 낫지를 않는데요 마침 운이 좋아서 어떤 한 약방에 좀 남아있던 약재를 더 사갔다고 하던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정청죽이 물었다 이상하다니요 거지가 몸을 피하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성대군의 별장이래요 성대군은 황제의 숙부지요 그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그런 강호인물과 교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동생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일행은 모두 놀랐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우리하고 같이 그 별장으로 가자 거기 가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정청죽은 몸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에 원승지의 권고에 따라 집에 남길 로 했다 적들이 이 기회를 틈타 복수할지도 모를 이름으로 홍승애가 남아 그를 지키도록 했다 성을 나와 칠팔리 정도를 가니 멀치감치 검은색의 담장이 하나 보였다 단철생이 그곳을 가리켰다 저곳이에요 원승지는 문득 의심이 치소사 속으로 생각했다 저곳은 분명히 홍이동자가 들어간 곳이다 그렇다면 단철생이 대도적들의 소구를 찾아내어 고의로 우리를 끌고 온 것이 틀림없다 만일 대군의 별장이 일하면 어찌 이리도 허순할 수가 있겠는가 요 며칠 하도 괴상한 일만 생긴 까닭에 그는 우선 단단히 조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사천광도 원승지가 예전에 대문이 없는 큰 저택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나 단철생에게 물었다 저 저택은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단철생이 대답하였다 분명히 비밀문이 있을 거요 대군의 집이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히 묻질 못해요 원승지는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고 단철생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하늘의 흰 구름만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달구름 소리가 들리고 두 마리의 수탈기 담을 넘어 날아왔다 그러자 청색옷을 입은 동자 두 명이 담을 넘어 달구를 붙잡는데 그 동작이 민첩하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그들은 달구를 잡고 원승지를 몇 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청청이 한마디 했다 저렇게 큰 달구는 아직 본 일이 없어요 적어도 여덟 아홉구는 넘겠는데 요 호개남이 대답했다 수탈기 저렇게 크면 저런 높은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분명 어떤 사람이 담 안에서 던졌을 것이요 그 두 동자는 달구를 잡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들의 동태를 살핀 것이 분명해요 사청광도 한마디 했다 흠 그 두 동자의 무공도 보통 수준이 아닌 걸 보면 저 집은 분명히 무슨 계략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지식 소리가 나더니 벽이 갈라지며 문이 생기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은 하늘색의 금빛이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그 위에 가지각색의 비단을 수 많은 작은 옷으로 박아입고 있었다 그 모양이 마치 무대 위에 광태 같았다 점점 가까이 걸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원승지와 청청 그리고 단철생은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일전에 눈 위에서 뱀을 잡던 그 거지였기 때문이었다 그 거지는 눈을 한번 괴상하게 굴리더니 원승지를 향해 일깔했다 일전에 상공에 좋은 술대적을 받고 아직 은혜를 갚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왕님하여 주셨으니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게 기회를 한번 주심이 어떻겠소 원승지는 흔쾌히 대답했다 좋지요 다만 황송할 뿐입니다 그 거지는 대답도 않고 왼손을 내밀어 손님을 안으로 데리고 갔다 원승지가 먼저 들어가 보니 담벼락은 아주 두꺼운 청색돌로 되어 있고 철문도 무척 두꺼운데 바깥쪽에 담벽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철문과 담벽 사이는 매우 정교해서 마치 문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일행이 담을 걸어 들어가니 철문은 뒤쪽에서 소리도 없이 잠겨지고 다시 붉은 담을 걸어 들어서니 응접실이 나타났다 그는 사람을 시켜 술과 음식을 가져오게 했다 일행은 풍성한 음식을 보고 놀랐다 더욱이 매 접시마다 음식이 모두 새빨갛고 새파란 것 뿐이었다 생긴 모양도 이상하지만 색깔이 너무 선명한 것이 모두 사축류 3인 것 같다 누구도 감히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참고 3이 1인데 텍스트에선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하아 웃었다 드시죠자 그러면서 손을 뻗어 음식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머리가 빨갛고 몸통이 까만 것이 놀랍게도 그것은 지네가 분명했다 일행은 모두 겁을 먹고 쳐다만 보았다 그 거지는 입을 크게 벌리고는 큰 지네 한 마리를 맛있다는 듯이 쩝쩝거리며 씹어 삼켰다 청청은 속에 매스케 토할 것만 같아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 거지는 상대방을 놀라게 한 것이 도리어 득이 만만해하며 단철생을 보고 한마디 했다 너는 우리 파의 은과 자손인데 창고에 은이 보고 싶어온 모양이지 흥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기나 하느냐 단철생이 대답했다 소인의 불찰을 용서하시고 조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껄껄 웃더니 술을 벌컥벌컥 들이킨 다음 또 무슨 벌레 한 마리를 집어씕으면서 말했다 성은 제2고 이름은 운오인데 이름이 없을 때 죽은 걸로 되어 친형도 모르고 있구나 단철생은 화들짝 놀라서 몸을 벌떡 세웠다 아 그렇다면 영웅께서는 그 금위독개 시군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승진은 금위독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단철생이 놀라 떠는 것을 보니 분명히 거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았다 일전에 뱀을 잡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거대한 인물인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단철생이 무한히 존경하는 어투로 다시 말했다 뒤파가 두 황운에서 도를 행한다고 있다함은 이티 알고 있으나 인연이 안 닿아 백지를 못했었습니다 제운호가 말했다 맞다 우리가 경성에 온 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단철생이 대답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공문의 밥을 먹지 못한 탓에 이렇게 제 영웅이 경성에 오셨는데도 우리 형제들이 몰라뱉고 예의를 못 갖추었습니다 이 점 백대 사죄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허리를 굽혔다 제운호는 음식만 먹을 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은 것을 보고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공문이 백성들을 괴롭힐 때 늑대나 호랑이와 같다더니 오늘 그 두목을 만나보니 과연 백성들을 괴롭히게 생겼군 어디 한 번 일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두고 봐야지 단철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형제들이 어리석고 불찰이 많은지라 제 영웅에게 아직도 인사를 못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신다면 저희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운호가 대답했다 오늘까지 우리가 모은 은은 모두가 4만 5천량에 불과하다 사실 너무나도 적은 돈이야 계획으론 10만 냥 정도를 가져가야겠는데 가져올 수 있겠지 단철생이 대답했다 호부부 상서와 오성병마 지휘자가 알게 한 후에 꼭 성대군에게 사죄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분에 맞춰야겠지요 그러자 제운호가 눈을 괴상하게 한 번 굴렸다 그리고는 살벌하게 외쳤다 은이 성대군의 별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여기지 않겠지 이 말이 끝나자 모두들 놀라 얼굴 색이 노랗게 변했다 순식간에 응접실 바깥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호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참으로 모발을 곤두서게 할 정도로 괴상하고 기분 나쁜 소리였다 청청은 원승지의 손을 붙들고 놀라서 말했다 교주께서 오신다 모두 가서 그 모습을 보리라 단철생이 놀라 말했다 뒤 교주께서 북경에 오셨다고요 제운호는 냉소를 띄운 채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단철생이 한마디 했다 사태가 위험합니다 우리 빨리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만일 오독교주가 정말로 왔다면 우리는 모두 죽는 것은 물론이오 뼈 한 조각도 남길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3권 6.5도독교 원승지는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나 청청의 손은 마구 떨리고 있었고 주위의 형세는 확실히 삼엄한 공포의 분위기였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먼저 나간 다음 다시 생각하자 그 말에 일행이 막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철판인지 아니면 바위 덩어리인지 모를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새까만 것이 응접실로 들어와서 손을 펴는데 다섯 손가락이 없었다 일행은 너무도 놀란 데다가 또 무슨 기분 나쁜 새우름 소리인지 독충들이 합쳐내는 소리인지 모를 괴음이 들려와서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 순간 눈앞이 반짝거리더니 앞쪽에서 눈을 찌르는 빛이 새어들어왔다 빛가운데로 검은 옷을 입은 동자가 걸어서 응접실로 오더니 몸을 살짝 구부리며 말했다 교주님이 부르신다 원승지는 어하니 벙벙했다 도대체 어찌 된 것일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어쨌든 가서 본 다음 다시 말하기로 하였다 그는 청청의 손을 잡고 검은 옷의 동자를 따라 먼저 나갔고 일행이 그의 뒤를 따랐다 모퉁이를 돌고 또 한참을 걷고 긴 폭로를 지나서 어떤 궁전에 닿았다 궁전에는 큰 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 의자는 주홍색의 비단으로 덮여있었고 양옆으로 4명의 동자가 서있었다 검은색의 동자들은 그곳에 들어서자 양옆으로 갈라섰다 곳곳마다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의 비단옷을 각각 입은 5명씩의 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 홍색을 입은 2명의 동자는 일전에 을 도둑질을 하던 그 자들이었다 그 두 동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행을 보고도 도대체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궁전 뒤에서 종소리가 땡땡 들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다 크고 작은 남자와 여자가 의자 양쪽으로 8명씩 갈라섰다 모두 16명이었다 금의 높게는 두 번째 좌측에 서있었고 오른쪽 두 번째에 서있는 자는 눈이 깊이 들어가고 온 얼굴이 상처투성인 그 거지였다 저자가 분명 정방주를 해친 거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원승진은 목소리를 낮추어 단철생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족속들이지요 그러자 단철생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운남 오독교 치요 우리는 분명 죽게 되겠소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오독교가 무엇이지 단철생이 서둘러 대답했다 아이고 원상공 오독교는 사람을 눈알아 깜짝 않고 죽이는 사입이 종교이지요 교주 하철수를 여태 못 들어봤소 원승지가 고개를 저었다 단철생이 다시 말했다 교주가 아직 안 나왔으니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갑시다 원승지가 고개를 저었다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단철생은 너무도 두려워 혼자라도 도망치기로 결정하고 갑자기 일어섰다 먼저 실례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몸을 날려 창을 향해 나가려 하였다 옆에 섰던 왼편 세 번째 고수가 급히 몸을 날려 그를 뒤쫓아가 움켜잡았다 단철생은 몸을 구구리고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를 훑어 올렸다 그 고수가 손을 들어 막으니 팍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모두 땅에 떨어졌다 고수는 냉소를 띄우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단철생은 어느새 왼다리와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목시 아팠다 손을 들어서 보니 다섯 손가락에서 모두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는 멈추지 않았다 배경 실색하며 왼발을 들어보니 심한 도격이 묻어있었다 사천광이 앞으로 나가 단철생을 끌어 일으켜 세웠다 다시 열 명의 동자가 주머니에서 호각을 꺼내어 몇 번을 불었다 그러자 이십여 명이 일제히 몸을 굽혀 절을 하였다 그리고 궁전 뒤쪽에서 두 명의 소녀가 걸어나오자 의자 옆에 섰던 한 명이 소리쳤다 교주님이 나오십니다 한동안 쇠로 만든 악기를 두들겨 쟁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듯 했다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궁전 뒤쪽에서 분홍색의 망사옷을 입은 여자가 걸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통 웃음을 띄고 있었는데 이목구비가 수려한 약 22,3세쯤 되어보이는 아가씨였다 그녀의 발목과 손목 위에는 각각 두 개씩의 황금원 안을 달았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것들이 부딪혀 쟁쟁하고 소리가 났다 피부가 어찌나 하얀지 멀리서 보니 마치 배곡 같았다 긴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 덮었다 그녀가 의자로 걸어와서 앉자 뒤에 섰던 두 소녀도 따라와서 큰 부채로 글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셨군요 빨리 의자를 가져다 들여앉으시도록 해라 동자들이 마당으로 내려가 몇 개의 의자를 가져와 원승지 등에 개주고 앉게 했다 원승지는 마음에 의문이 가득하였다 오독교의 교인들은 모두 괴상망측하게 생겼으니 교주 본인도 당연히 흉암무도해야만 할텐데 단철생을 혼비백산하게 한 오독교의 교주 하철수가 바로 저 젊은 아가씨란 말인가 그녀는 교태를 가득 담고 말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원승지가 선뜻 대답했다 나의 성은 원가이고 이분들은 모두 저의 친구들입니다 아가씨의 성은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저의 성은 하가지요 원승지는 내심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정말 오독교 교주로구나 그녀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창고에 있는 은을 가지러 왔습니까 원승지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 단시만 나라의 녹을 먹는 친구고 우리는 모두 평민인데다 단시와는 처음 만난 사이여서 관가의 일에 대해선 저희들은 모르는 바입니다 그녀가 또 물었다 좋아요 그럼 당신네는 이곳을 뭐하러 왔지요 원승지가 다시 대답했다 내게 정의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디에선지는 모르나 비교의 교인으로부터 중상을 입었기에 한번 여쭤보러 왔소이다 그 친구가 말하긴 했으나 그와 비교의 교도와는 아는 바가 없는 걸 보니 아마 오해인 듯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 당신들은 정방주의 친구시군요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요 자 차를 드세요 그러면서 동자를 시켜 차를 따르게 했다 일행들은 찻잎이 보이지 않는 녹색의 차를 보고 감히 마시지를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제 사형의 말을 듣자니 원상공은 빙섬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교주가 부하를 보고 사형이라고 부르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인데 원승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가 다시 물었다 원상공의 빙섬 약효를 내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원승지는 빙섬을 그녀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다가 그녀가 돌려주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우선 단철생의 상처 위에 대고 독을 꼭 안 해보자 하였다 사람들은 단철생의 상처에서 검은 피가 순식간에 가시는 걸 보고는 얼굴색들이 활짝 피면서 좋아했다 그 교주는 기분이 좋은지 다시 한번 웃었다 정말 신기하군요 하지만 빙섬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동물이 있을 거예요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 오독교인들은 이 빙섬이 동물을 제거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겠지 그야 물론이지요 천하에 그렇게 많은 독들이 있는데 이 조그만 빙섬이 어찌 모두에게 소용이 있겠소 청청이 분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주는 원승지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청청의 말을 듣고는 흥 하면서 코방비를 띄었다 오성을 가져와라 그러자 다섯 명의 동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다섯 개의 철상자를 들고 나왔다 다른 다섯 명은 큰 원탁과 크고 작은 모래판을 들고 나와 앞에 놓았다 열 명의 동자가 모래판을 둘러섰다 붉은 옷의 동자는 붉은 화물 황색 옷의 동자는 황색함에 서는 등 각각 다섯 가지 옷 색깔 외의 동자들이 색을 맞추어 섰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요기가 있지만 이런 다섯 가지의 색깔 배열은 금목수화로 오행해서 나온 것이다 마구 자비인 것만은 아니구나 원승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왼쪽에서 세 번째 달자족으로 분장하고 있던 사람이 모래판 옆으로 걸어왔다 그는 품속에서 작고 푸른 깃발 하나를 꺼내어 흔들자 다섯 명의 동자들이 함을 열었다 청청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왜냐하면 각 함으로부터 모두 다른 동물들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다섯 가지 동물이란 즉 청사오공 진해 지주 거미 정갈 뚜껍이었다 그 달자족의 또 한 번 깃발을 흔들자 열 명의 동자가 일제히 물러섰다 무리들 중에서 다른 네 사람이 나와서 모래판에 내 귀퉁이에 선다른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주머니로부터 약물을 꺼내 한참을 씹은 다음 모래판에다 뱉았다 이것들은 모두 동물들을 몰아치는 대법이다 내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승지는 이렇게 다짐하며 다시 모래판을 보았다 푸른 뱀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특이하게 길었다 다른 네 종류의 동물은 보통의 크기보다 조금씩 더 클 뿐이었다 다섯 종의 동물은 모래판을 돌더니 각자 몸을 사리며 싸울 중 비를 하는 것이었다 독거미는 쉬지 않고 거미줄을 내뿜어서 모래판 위에 망을 만들었다 그때 정갈이 망을 타고 오르더니 만은 거미줄을 끊어버리고 물러섰다 거미는 눈을 똑바로 뜨고서 정갈을 응시하더니 당시 망을 만들었다 채 다대기도 전에 정갈은 다시 뛰어올라 그것을 망가뜨렸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하고 나니 정갈의 몸이 온통 거미줄로 끈적끈적하게 되어 드디어는 두 발이 붙어버렸다 이 틈을 타서 거미가 서서히 정갈 앞으로 다가서자 정갈은 갑자기 도기 등 꼬리를 들어 거미를 내려치려고 했다 거미는 번개처럼 물러섰다 이렇게 몇 차례를 거듭하니 정갈이 화가 나서 앞으로 돌진하다가 그만 거미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정갈은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다 거미가 서서히 다가와 한 입에 그를 물었다 정갈은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찌찌 소리를 질러댔다 거미가 막 미각을 돋으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독두꺼비가 쳐 들어와서는 긴 혀를 빼내어 거미로부터 정갈을 빼앗아다가 한 입에 꿀꺽 먹어버렸다 거미는 화가 나서 이번에는 독두꺼비를 향해 나아갔다 두꺼비는 또 혀를 내룬거리며 다시 거미를 잡아먹으려 하였다 거미가 두꺼비의 혀를 한 입에 물었다 두꺼비가 그 긴 혀를 집어넣는 틈을 타서 두꺼비의 좌측으로 기어가 거미줄을 뿜어내어 주변을 끈적거리게 했다 그리고 번쩍 뛰어올라 그 줄을 잡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두꺼비의 등을 다시 한 입 물어 뜯었다 저 조그만 거미가 지혜가 많구나 청청이 감탄할 때에 두꺼비는 몸을 급히 돌렸다 그러나 이미 거미는 날아가버린 뒤였다 잠시 사이에 두꺼비는 몸에 들어간 거미의 독에 모시겨 허옇게 배를 드러내놓고 죽어버렸다 거미가 내려와서 입을 벌려 두꺼비를 씹을 때 진해에게 쫓겨와 두꺼비 주위를 돌고 있던 푸른뱀이 머리를 세우고 두꺼미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다시 두꺼비를 먹으려 할 때 진해가 다가와 옆에서 그걸 빼앗았다 두 동물이 서로 뺏고 뺏기다가 결국은 푸른뱀이 진해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것에게 먹혀버렸다 모래판 주위의 다섯 사람은 승부가 끝나자 즉각 원위치로 돌아갔다 하철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 진해가 내 종의 동물을 먹어치우고 왕이 되었다 다른 동물을 찾아 본들 이미 그의 적수가 될 수는 없다 원승지가 못 믿는 기색을 보이자 하철수는 다시 동자에게 명을 내렸다 푸른함을 가져오너라 그 동자는 일곱 마리의 뱀을 꺼내어 판 위에 놓았다 진해는 지지지 소리를 내면서 뱀을 물려고 했으나 일곱 마리의 뱀들이 원을 이루며 바깥에 있는 적을 향해 목을 빼고 몸을 하나로 만들었으므로 진해는 공격할 방법을 잃고 있었다 어쨌든 몇 차례 공격을 가하다 보니 한 마리의 뱀이 진해에게 머리를 찔려 잡혀 나왔다 뱀 무리들은 일제히 슬픈 소리를 쳐대었다 진해는 푸른 뱀을 물어 죽인 다음 나머지 뱀들들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금이 돋게 재훈호가 갑자기 나와서 하철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교주님 노란 놈이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 있으니 꺼내어 놓아 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철수가 이마를 한 번 찡그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놈은 특히 많은 일을 해내지 그러자 재훈호는 풍속에서 철관을 꺼내 마개를 열었다 그는 예전에 눈 위에서 잡은 금사를 모래판에 내놓았다 금사는 철관에서 빠져나와 훌쩍 뛰어오르더니 여섯 마리의 뱀 앞에 섰다 진해는 즉각 뒤로 물러서고 뱀 무리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이 즉시 힘을 내어 다시 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금사는 비록농이 잡기는 하나몰시 영악하다는 것을 원승지와 청청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과연 얼마 안 되어 진해는 금사에게 물려 죽었다 다른 뱀들은 금사를 둘러싸고 계속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해했다 원승지가 웃으며 말했다 저런 동물 중에도 협객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그때 청청이 원승지의 뒷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금사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다니 누가 청청에게 주겠어 우리 아빠의 별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원승지는 순간 움찔했다 금사랑군 하지만 이 금사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잖아 금사랑군이라는 넋자가 들렸을 때였다 청청만을 계속 응시하고 있던 한 노파 거지가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리에서 튀어나와 청청의 어깨를 잡아주며 말했다 금사랑군이라니 너하고 어떤 관계지 그 노파의 생김새는 추악했으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청청은 깜짝 놀라 뒤로 움찔 물러섰다 왜 그러는 거예요 순간 교주 하철수가 두 사람 앞으로 와서 노파의 옆에 서며 말했다 그 하씨 성을 가진 자는 지금 어디 있지 청청은 예전의 일들에 대해선 원래가 잘 모르고 있거니와 다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얘기를 듣고 존경에 맞이하는 터라서 의연히 대답했다 금사랑군은 내 아버지예요 당신들이 그걸 알아서 뭐해요 쌀쌀하게 쏘아붙이는 목소리였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지 청청은 다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왜 당신들에게 말해야 하지요 그 노파는 양미간을 찌푸리더니 청청의 하얀 뺨을 때리려 하였다 청청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승지가 오른손을 드로프하는 소리를 내며 노파의 손과 청청의 뺨 사이에 옷자락을 놓자 그가 뒤로 넘어지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노파 하웅약은 교인 중에 고수로서 교주 하철수보다도 한 수 위인데 어떻게 아직 미소년인 원승지에게 꼼짝없이 당하는가 하고 지켰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때 교주 옆에 서 있던 53가량 되는 두 남자가 서로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중 키가 크고 마른 번수다리 외쳤다 제가 버릇을 고쳐놓지요 사청광이 한마디 했다 원상공 내가 대적하겠소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형 부채를 사용하시오 저 사람 손가락에는 날카로운 반지가 있는데 그것도 무기니 조심하오 사청광은 음향선을 사용하여 번수달과 맞섰다 벙어리도 한쪽에서 대적하기 시작했다 오독교의 교인들이 모두 합세하여 혹의 남과 철라한 그리고 청청에게도 달려들었으므로 결국은 모두가 대적하게 되었다 노파는 미친 호랑이처럼 무조건 청청을 향해서만 달려들었다 원승지는 그 노파의 손에 독침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청청의 개 접근을 못하게 막아야만 했다 그래서 노파가 청청에게 가까이 날아들 틈을 타서 급히 손을 뻗쳐 그 노파를 잡아 밖으로 차서 내보냈다 하철수는 문득 수심이 짙어지더니 오른손을 들어 엄지손가락 중에 있는 호각을 크게 불었다 오독교인들은 즉시 태각하여 순식간에 모두 교주 옆에 흐트러짐 없이 두 줄로 늘어섰다 하철수는 만면에 미소를 띄고 원승지를 향해 한마디 했다 원상공의 외모는 문인처럼 생겼는데 참으로 절묘한 무공을 지 몇 굴이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지요 원승지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비교해 여러 사람들과 익숙치 않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철수는 문득 얼굴이 붉어지더니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의 일은 본래 관부와 관계가 있는지라 원상공은 중간의 일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 그만 둡시다 아까 갑자기 금사랑군이 끼어들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좀 말해보세요 청청은 원승지의 손을 끌며 작은 소리로 타일렀다 말하지 말아요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교주는 금사랑군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하철수가 대답했다 그와 우리 교와는 관계가 깊지요 아버지께서 그로 인해 돌아가셨소 그래서 우리 교사람들이 모두 그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소 원승지와 청청은 금사랑군의 행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가는 곳마다 적이 있고 오독교도 그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고 보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금사랑군은 이곳에서 말리나 떨어져 있소 아마도 그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자 하철수가 말했다 저자가 아들이라니 그럼 저자부터 제사 지내고 봅시다 교주가 말하는 태도는 몹시 온화하고 우아해서 아주 부끄러움을 타는 소녀와 다를 바가 없었으나 흘러나오는 말은 여전히 독기가 차있었다 원승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받아야지요 금사랑군과 오독교와 관계가 있다면 필히 그를 찾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오 하철수가 말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저는 겨우 세 살이었어요 20여 년 동안 어디 가서 그분을 찾는단 말이오 만일 그의 아들을 여기에 묶어놓으면 그의 가족들은 자연히 찾아들 것이 아니겠소 그럼 우리들은 과거의 일을 처음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갈 수 있겠지요 청청이 나서서 말했다 흥 천만의 말씀 만일 우리 아버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두 죽여놓을걸 하철수는 하홍약에게 문득 고개를 돌렸다 저 아이가 정말 저희 아버지를 닮았느냐 하홍약이 즉각 대답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거만한 것도 흡사합니다 하철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원상공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오 우리는 여기에 이 소년만 잡아두겠소 원승지는 생각했다 저들은 청청 한 사람만을 붙잡으려 하는구나 그러니 우선 그녀를 탈출시키려면 다른 사람들이 탈출을 못해도 그렇게 큰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원승지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 맞아 그는 왼손으로 청청의 허리를 감고 벽 쪽으로 달아났다 벽이 너무 높았으므로 청청을 안고서 같이 뛰어오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를 먼저 위로 올려보내었다 정신을 차려야 해 오독교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무기를 앞세워 달려들었다 원승지는 옷을 휘날리며 달랑달랑 소리를 내면서 무기들을 하나씩 떨어뜨렸다 청청은 두 손으로 벽을 잡은 채 막 바깥쪽으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였다 하철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냉렬히 원승지를 향해 공격해왔다 원승지는 그렇게 연약한 여자의 몸이 이토록 날렵하고 민첩한 것에 놀라워했다 좋아 그는 몸을 뒤로 빼며 위로 올랐다 그때 그는 얼굴 앞에 있는 검은색의 쇠갈꼬리를 보고 놀랐다 하철수는 오른손으로 그 쇠갈꼬리를 청청에게 던졌다 내려와 청청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한 손을 놓았으므로 벽에 뚝 떨어져 버렸다 하홍약은 괴상한 소리로 한참 동안 웃어 제끼더니 오메강을 청청에게 던졌다 이때 원승지는 하철수의 부하 5명을 때려 눕히고 다시 두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바쁜 중에도 청청의 상황을 살짝 훔쳐보았다 그리고는 한 줌의 동전을 꺼내어 던졌다 하홍약의 오메강이 하나씩 땅에 떨어졌다 하철수가 소리쳤다 참으로 기묘한 수법이로구나 원승지는 그녀의 오른손 손톱 위에 붉게 물들인 봉숭아즙을 보았다 한 번 손을 휘두르면 진한 향기가 뿜어나오는 듯했으나 왼손 손톱은 모조리 뽑아버리고 그 위에 아주 정교한 손톱 모양을 한 쇠갈꼬리가 끼워져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몹시 고운 여인의 손 모양을 하고 있으나 때리고 잡아당기고 찌르는 모든 수법이 거기에 들어있었다 원승지는 사천광을 향해 소리쳤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그러나 이미 오독교인들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어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인가 하철수의 무공은 그런대로 다듬어지긴 했지만 치고 때리는 데는 실수가 있었다 원승지는 그가 손을 놀릴 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언제나 여유를 준다는 것을 알았다 싸우면서 청청을 바라보니 그녀는 땅바닥에 앉아 시종 일어서질 못하고 공격만 당하고 있었다 원승지는 하철수를 몇 발짝 물러서게 만든 다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천라한과 무리들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 천라한이 도중에서 소리쳤다 이 무리들의 손에는 모두 독이 있으니 만지지 마라 원승지는 그제서야 오독교의 무리들이 손바닥에 독을 묻혀 그에게 묻기만 하면 중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철수의 손놀림이 비록 연약하고 허점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무섭다는 것도 알았다 만일 한번 중독시키겠다고 마음 먹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으나 원승지는 마음속으로 자신만이 소굴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 하철수는 원승지가 청청을 일으키는 것을 보자 그가 다시 천라한을 돕지 못하도록 몸을 바람같이 날려 다가갔다 원승지가 외쳤다 하교주 우리들은 예전에 원한을 산 일도 요즘적이 될 만한 일도 없소이다 어째서 이렇듯 핍박을 하는 거요 당신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무리를 무릅쓰겠소 원승지는 왼발로 빗자루를 차면서 오른손으로는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게 만들었다 하철수는 오른손으로 탁자를 들어막으면서 원승지의 무공을 보았다 만일 하철수가 두 손을 마주대면서 상대방을 중독시키려 한다면 자신의 손도 절단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그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조금씩 위로 올렸다 그리고 원승지의 오른 어깨 곡지혈을 짚었다 이때의 동작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묘법 1호군 원승지가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하철수의 어깨를 살짝 대었다 그는 그녀가 독이 있긴 해도 자기 자신의 실력을 못 믿어 당장의 수법을 바꾸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수법은 파워권으로 무척 힘든 권법이며 절묘한 것이다 그러나 하철수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한들 결국 여자의 몸인데 원승지의 무공과 맞부딪히면서 그 얼굴에 웃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원승지는 그녀가 반발짝 물러서는 틈을 타서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석파천경의 권법을 사용하여 옆에서 달려드는 금위돗개와 재운호를 물리치고 위기에 몰려있는 호개남을 향해 소리쳤다 벽쪽으로 물러서시오 내가 구해주겠소 호개남은 원승지의 말대로 청청천라한 단철생 세 사람의 부상자를 구축하며 벽쪽으로 갔다 원승지가 다시 둘러보니 사천광과 벙어리가 1대 3으로 대적하고 있었다 즉각 몸을 날려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사천광을 둘러싼 교인들의 관절을 내리치고 머리와 어깨 손목들을 동시에 부러뜨렸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으나 또한 상대방의 독수에 접촉할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무리들을 해치우고 벙어리 쪽으로 날아갔다 벙어리의 권법은 화산파의 정수 그는 고수 세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다 비록 몸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지만 또한 피하지도 않았다 하철수가 휘파람 소리를 내자 즉각 다섯 명의 교인이 그들 둘을 애워쌌다 원승지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르면서 벙어리를 애워쌌 두 사람을 해치우고 나니 벙어리는 기둥에 다른 놈의 코를 박아놓고 선혈이 낭자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벽쪽으로 달려갔다 자 우리 빨리 도망칩시다 내가 여기 남아서 대적하지요 호개남은 담벼락에 올라서서 한 사람씩 끌어올리고 원승지는 벽 밑에서 다시 십여 명을 때려 눕힌 후 하철수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교주 아가씨 다시 봅시다 노파 거제 하홍약은 큰 소리로 외치며 오메강을 위와 중간하아 뇌로 세 개를 던졌다 필히 원승지가 아직 벽 아래에 있고 그렇게 빨리 도망치진 못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원승지는 왼쪽 소매를 휘둘러 날아오는 오메강을 되돌려 오독 교인들에게 쏘아 보냈다 그러자 하홍약은 원승지의 이 무공을 보고 외쳤다 너는 금사랑군의 제자가 아니냐 그의 목소리는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뭔지 모르겠지만 금사랑군과 깊은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급히 몸을 돌려 대답을 하지 않고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문 밖으로 나온 두 명의 교인과 일행이 싸우고 있었다 원승지가 달려가 쌍건법을 휘두르니 그 두 사람은 안으로 사라져버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더 이상 나올 엄두를 못 냈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3권 6.5도교 집으로 돌아온 후 빈섬으로 천라 안의 상처를 치료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중독은 안 되었으나 격투 중에 모두 독기를 마셨으므로 그것도 빈섬으로 치료해야만 했다 그러나 청청의 상처는 흰 피부가 검게 변하며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반나절이 지난 뒤 원승지는 단철생에게 오독교의 내력에 대해 물었다 오독교 교인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북쪽으로 오기 전에 이미 악명이 드높아서 무림 중에 사람들이 오독교를 말하기를 모두들 두려워 떨며 감히 상대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성대군의 별장에 있게 되었는지 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청죽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원상공 선도파의 황옥도인이 오독교의 그물 안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원승지가 말했다 누가 보았대요 정청죽이 대답했다 누가 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오독교의 독수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을게요 강호에서 말하기를 화목도인의 죽음은 너무 도차먹해서 선도파가 훗날 운나무로 가 사인을 조사해보았으나 한 조각의 결과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천광이 끼어들었다 정형 그 노파 거지는 과연 표독스럽더군요 그를 처음 만났음에도 당신의 원수를 갚지 못해 안타깝군요 정청죽이 이어 말했다 나와 오독교와는 한원하기의 인연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찾아내었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때 심부름하는 아이가 와서 전하였다 어떤 초씨 성을 가진 아가씨가 원상공을 뵙겠다고 합니다 청청이 이마사를 찌푸리며 대답했다 찾아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지 원승지는 입을 열었다 들어오시라고 해라 얼마 안 되어 그 아이는 초씨 아가씨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원승지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부터 하였다 원승지는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초아가씨 일어나세요 집안은 평안하시고요 초원하는 울면서 대답했다 아버님이 민자와 그 놈에게 살해당했어요 원승지는 깜짝 놀랐다 그 그분이 어째서 그런 일을 초원하는 몸속에서 보따리를 하나 꺼내어 탁자 위에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아직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비수가 있었다 원승지는 비수를 들어 칼자루에 선동은 아자베 제자 민자화수집이라는 몇 글자가 금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선도파의 스승이 그 제자에게 준 것이었다 초원하는 울면서 고했다 그날 태산에서 집회가 있은 후에 저와 아버님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도중에 서주부 객사에 투숙했었습니다 이튿날 늦잠을 주무시길래 깨우려고 하는데 그때 그때 아버님의 가슴에 이 칼이 원상공 제발 부탁해요 청청은 그 전부터 그녀에게 질투심이 있었지만 그녀의 볼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가련하고 슬퍼졌다 그래서 그녀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겨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원승지에게 한마디했다 오빠 그 민씨는 이미 약조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암살을 했지요 우리는 더 이상 좋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원승지는 초공예의 기계를 생각하면서 몹시 마음이 아파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초아가씨 그 후에 당신이 그 민씨를 만났었나요 초원아가 코먹은 소리로 대답했다 저 저 그 사람을 두 번이나 보았어요 우리가 오는데 어제 저녁 북경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청청이 한마디 했다 어머 그럼 그가 북경에 있겠네요 우리가 가서 그를 찾아볼 테니 동생은 여기에서 안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정청죽과 사청광은 이미 원승지로부터 남경의 초와 민양가의 관계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이번 민자와의 이 같은 강호도 외에 어긋난 행동을 듣고 몹시 붕괴하였다 사청광이 입을 열었다 그 민자와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내가 한번 겨뤄봐야겠다 초원아는 일행들을 향해 연신절을 하면서 철양한 목소리로 주문하였다 여러분 여러 숙부님께서 공도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정청죽은 책상을 거세게 두드렸다 민자와는 어디에 있지 선도파가 많긴 하지만 나는 그들이 둘 엮지 않아 그러자 초원아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와 몇 분 숙부님들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시신은 서주왕무 표국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자화의 뒤를 추적했었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덕이 있으셨기에 며칠이 안 되어서 하국의 친구들이 소식을 전해왔는데 어떤 사람 이 하국에서 그 민자화를 보았다고 했어요 도로와 수로를 감시한 결과 두 번씩 마주쳤으나 그때마다 그놈이 도망쳐버렸대요 초원아는 다시 덧붙였다 어제 우리는 북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놨어요 청청이 급히 물었다 그래 그놈은 지금 어디에 있죠 초원아가 대답했다 그는 지금 서성구가 우동에 묻고 있는데 우리를 돕는 사람 백여 명이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원승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띄운 채 속으로 생각하였다 저 아이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어서 하는 일도 출중하구나 이번에 내가 민자화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초원아가 입을 열었다 금방 큰 길에서 폐산대회 중에 만난 친구를 보았는데 그가 원상공님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사천광이 엄지손가락을 오무려뜨리며 말했다 초아가씨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용의 주도한데도 그리고 또 민자화가 이미 당신 내 수중에 있음에도 우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해공도를 바로 잡아주길 부탁하니 우리 강호의 친구들은 모두 민자화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원승지도 한마디 했다 언제 시작할 계획이요 초원아가 수변이 대답했다 오늘 저녁 정야 새벽 1시에 3시에요 그러면서 그는 기술을 보자기에다 도로 싸 담았다 청청이 물었다 동생은 다시 이 칼로 그를 죽일 생각인가요 초원아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원승지는 초공에 기골장대한 체격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들 결국 초공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까지 미치자 몹시 마음이 죄스러웠다 또한 선도파를 쳐서 금융방에 원수를 필히 갚을 것을 분명히 맹세했다 민자화는 사람을 죽였으니 응당 죄과를 받아겠지만 이 기회에 선도파로부터 항복을 받고 후한이 없게 미리 방지하는 것이기도 했다 모두들 저녁을 먹고 난 후한 승지는 정청죽 사천광벙어리 호개남 홍승애 등 다섯 사람들을 데리고 초원아를 따라서 부가 호동으로 갔다 청청과 철라아는 아직 상처가 안 나왔으므로 동행치 못하였다 단철생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상처를 치료했다 청청은 계속 한숨을 쉬면서 하철수라는 그 요괴 같은 인간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었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3권 7. 미녀의 검술 일행들은 호동심 여장밖에 도착했다 초공예의 몇몇 제자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고 민자와와 그의 사제 동연도인은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일행들은 원승지에게 물었다 원상공 이제 행동으로 옮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원승지가 대답했다 한 폐의 무리들이 밖에 있으니 우리들 몇 사람이 먼저 가서 염탐을 하는 것이 좋겠소 초원아 여기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곧 낮은 소리로 일행들에게 몇 마디 명령을 내린 뒤 원승지와 함께 담을 넘어 들어갔다 초원아의 경공은 다시 미흡하여 벽에서 떨어질 때 발 아래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순간 방안에 등불이 꺼져버렸다 그들은 이미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다시 무엇을 더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낮으면서도 날카로운 소리가 나면서 사방과 지붕 꼭대기에서 정찰하는 자들이 피어 나왔다 초원아가 소리쳤다 민가야 나와서 보아라 누가 왔는가 그러나 방안의 사람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초원아가 서둘러 명령했다 횃불을 붙여라 금융방 4명은 즉각 갖고 온 횃불에다 불을 붙였다 옆에 있던 4명의 무사도 칼을 들고 그들을 옹히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도련이 팍팍팍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4개의 횃불이 날아와 그들의 겉 중 3개의 횃불을 무너뜨렸다 곧 두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무리로부터 튀어나왔다 금융방 무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은 상대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주의를 애워싸는 횃불은 점점 많아졌다 드디어 그 큰 정원은 마치 대나처럼 환히 밝아졌다 민자하와 동연도인은 이미 포위되었음을 알았으나 두 사람은 등과 등을 맞대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전력을 다해 싸웠다 그러는 사이 금융방 일행 중 6,7명이 부상을 입었다 상처 입은 자는 일단 무릎을 꿇었다 대중에는 일어서려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다시 한바탕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민자하와 동연 또한 서너 사람을 손쉽게 해치웠다 그러나 동연은 이미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검을 오른손에 들고 여전히 맹렬하게 싸웠다 양의검법은 본래 그의 왼손에 의한 것이었고 민자하는 오른손으로 호흡을 맞추며 공격과 방어를 했다 눈앞의 둘은 무 두 오른손이 검잡이기에 위력은 이미 줄어들었다 동연과 민자하의 몸 또한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원승진은 싸움을 방관하면서 내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한 목숨은 한 목숨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자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충분하다 동연으로 하여금 함께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는 두 사람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몸을 날려 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몸을 날릴 때 금빛이 번쩍번쩍했는데 요란한 소리가 한바탕 났다 고디어 동연과 민자와 손안에 긴 칼은 금사검에 의하여 동강이 났다 금융방의 모든 칼들도 일고 벼들 동강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무리는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자 모두 크게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원승진은 금사검을 손에 쥔 이후 서양군관 레이먼의 장검을 빼앗은 것 외에 검과 사람을 정식으로 손에 얻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검은 놀랍게도 이토록 위력이 있어서 원승진조차도 놀라워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것은 모두 각자 손해병기에 따르는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는 쌍방이 검을 놓고 싸움을 중재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많은 명검이 무너졌으니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기조차 했다 어느덧 민장아와 동현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돼있었는데 원승진을 보자 얼른 다가왔다 동현은 부러진 검을 땅에 던지며 찬담하게 웃었다 나의 형제들은 그대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대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격을 해도 좋은가 그러더니 얼른 손을 돌려 허리에 찬 비수를 잡는가 싶더니 어느새 자기 가슴을 향해 문득고 잤다 그러나 원승진의 왼쪽 손바닥이 마치 바람과 같이 날아가 그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다 또한 오른손은 이미 동현도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비수를 불빛 아래서 얼핏 보았다 그 비수는 민자화가 죽인 초공예의 비수 손잡이와 분명히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손잡이 위에는 선동훈 하자베 제자 민자화수집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동현은 굳은 얼굴로 원승제에게 물었다 대장구라면 가히 죽여도 되지만 욕을 베어서는 안 된다 나의 무예는 그리 뛰어나지는 않다 그러므로 너의 맛수가 못되었다 그러니 너에게 죽어 보이리라 빨리 내 비수를 돌려다오 원승진은 그가 또 자살을 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비수를 자기 허리에 간수하며 정색을 하였다 모든 정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기다리시오 칼은 나중에 당신에게 되돌려 드리겠소 동현은 크게 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나를 죽이려면 지금 곧 죽여라 이렇게 사람을 기만할 수는 없는 법 아니냐 그러면서 순간 벽에다 일격을 가했다 원승진은 뒤로 일부 물러나면서 그에게 되물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속이려 하겠소이까 동현이 분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비수는 우리파의 스승이 주신 것이다 어찌 목숨 없애는 것을 가르쳤겠는가 더욱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안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원승진은 속으로 놀랐다 그러면서도 의심이 구름처럼 일기 시작했다 이 비수가 비록 욕이 나기는 해도 민자화가 초국내를 죽인 뒤에도 어찌 이렇게 여전히 그의 몸에 지닐 수가 있었으며 또 감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즉시 이 비수를 돌려달라고 그는 두 손을 내밀었다 저로서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도인에게 청하건대 분명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동현은 비수를 받으며 그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오 원승진은 몸을 돌려 초원화를 불렀다 초아가씨 그 보따리를 내게 좀 주시오 초원화는 보따리를 원승진에게 주면서도 손으로는 쌍도를 굳게 쥔 채 긴장스럽게 민자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원승진이 보따리를 풀자 곧 비수 하나가 드러났다 민자화와 동현은 동시에 놀라서 소리쳤다 금융방 무사들은 눈으로 흉기를 보면서 두목이 처참하게 죽은 것을 떠올렸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적개심으로 번쩍였으며 침묵 속에 몇 발자국을 접근해왔다 민자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 이것 이것은 나의 비수입니다 당신은 이걸 어디에서 얻었소 그는 떨리는 손을 내렸다 그때였다 느닷없이 초원화가 단돌을 휘둘러 민자화의 손바닥을 향해 내리쳤다 민자화가 기절초풍하여 손을 움츠렸기 때문에 칼은 맞지를 않았다 초원화가 다시 한번 공격하려다 주춤하였다 원승지가 손으로 말렸기 때문이다 내 질문에 먼저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오 초원화는 칼을 거두면서 두 줄기의 눈물을 흘렸다 민자화는 분노를 짓누르면서 대답했다 그날 우리들은 남경헌명에서 쌍방이 서로 원수의 한을 풀려고 했었소 금융방은 신의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몇 차례나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오 당신은 초공례를 앞으로 불러내시오 서로 대면하면 이것도 명백해질 것이다 민가가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가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융방 우리들은 술렁거렸다 벌써 화가 치솟은 표정들이었다 우리 두목은 이미 너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요사스런 놈이 아직도 거짓으로 흑백을 가리려고 하느냐 민자화와 동현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초공례가 죽었다고 원승지는 두 사람이 대경 실색하는 것을 보자 그들이 거짓으로 꾸민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혹시 이 내막에 다른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로 모른단 말입니까 민자화는 경망 중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에게 이미 체면을 잃었소 내가 다시 강호해서 지낸다 해도 면목이 없는 일이오 그래서 곱개봉구로 가서 장문 대사형 수은도장과 함께 의논하려고 했던 참이오 그런데 거기에서 사형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알았소 도중에 우리는 뜻하지 않게도 금융방과 두 번이나 싸웠소 초공례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소 그런 그가 어찌 그리도 쉽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오 초원하는 그의 이런 말을 듣고는 상황이 어딘가 미묘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다 나의 아버님은 당신의 이 비수로서 살해되었다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반드시 당신의 친구일 것이오 민자화는 마음속으로 불현듯 깨닫는 바가 있어 손을 내자었다 음 음 바로 이것이었구나 초원화가 눈을 크게 떴다 무엇이 이것이란 밀이에요 민자화는 자기로서도 분별을 가려야만 했다 한마디라도 말이 잘못된다면 도리어 내막이 더욱 애매해질 것이었다 금융방 일행은 모두가 그를 무섭게 지켜보며 흉흉하게 칼을 매 만지고 있었다 동연도인은 민자화의 손에서 단토막으로 부러진 검을 받아들고 땅에 꿇어 앉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초두목의 대원수로부터 영원히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오 진짜 흉악한 놈은 옆에서 은연 중 냉소를 짓고 있어요 나의 사용제는 이 두 목숨을 용서했소이다 또 무엇을 계산하겠소 그는 가슴을 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듯이 죽으려 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이러는 것을 보고 서로를 돌아보았다 모두가 어아니 벙벙했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초방주는 민영이 죽인 것이 아니군요 민자화가 대답했다 민간은 선도문화에 나와서부터 현재까지 강호에서는 신의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소 나는 이미 당신에게 졌소 또 간 적이 있어 도발을 한 것으로 알았으니 어떻게 다시 남경에서 원수를 찾을 수 있겠소 원승지는 미진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초방주는 그럼 남경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까 민자화는 이상하게 여기고 되물었다 어디요 원승지가 다시 대답했다 서주요 죽으려 했던 동현도인이 끼어들었다 나의 사형제들은 10여 년 동안 서주에 가지도 않았소 내가 만일 비검을 놓지 않았더라면 천리 밖에서도 사람의 목을 취했을 것이오 원승지가 다시 재촉했다 그 말이 사실이오 동현은 자기의 목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죽여도 두려울 것이 없소 어찌 헛말을 하겠소 초원화가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이 비수는 어디에서 얻은 것이오 동현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내가 진상을 자세히 말하리다 나는 다만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오 나는 당신을 데리고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싶소 가서 보면 즉각 알 것이오 민자화가 급히 말렸다 사제 거긴 갈 수가 없소 동현이 대답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야 믿을 수 없겠죠 반드시 증가가 필요할 것이오 초방주는 못된 놈에게 살해되었소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오 반드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조사를 해야 하오 원상공과 초아가씨는 결코 우리들의 일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오 민자화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대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동현이 심각하게 말했다 나는 오로지 원상공 당신만을 데리고 가겠소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 금융방 중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원래가 간사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초아나가 원승제에게 물었다 원상공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승제는 잠깐 말씀 속으로 생각하였다 보아하니 이 두 사람은 확실히 다른 숨겨진 계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함께 나가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만약 그들이 흉계를 부리면 나래는 용서를 구해와도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승제도 뜻을 정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자 초원하가 금융방 일행을 돌아보며 말했다 원상공과 함께라면 그들조차도 강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오 초공예가 주살된 후부터 초원하는 이미 위험있게 이들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한 무리를 솔선하여 이끌고 원수를 찾으러 나서려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지만 특히 원승지의 위인댕과 그가 또 이 일을 알고 있고 무공이 높다는 것을 익히 인정하고 있는 터여서 동행키로 했다 이런 고수를 보호하고 지지한다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었다 원승지와 초원하는 곳 민자화와 동연도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해 떠났다 성벽으로 다가갔을 때 동연도인은 갈고리를 꺼내서 성벽으로 던져 끝을 걸쳤다 초원하 먼저 기어 올라갔고 원승지가 두 번째로 올라간 뒤 동연도인과 민자화가 따라 올라갔다 네 사람은 성벽을 통과해 다리를 타고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다 사방은 칠흑으로 감싼 듯 어두운 밤이 되었고 달빛은 마치 물빛처럼 맑았다 다리는 갈수록 험했다 다시 사올이를 가니 험한 돌산이 나왔다 원승지와 초원하는 은연 중 놀라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황폐한 곳을 왔었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초원하는 나름대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이곳에다 한 무리를 숨겨 놓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상공이 여기에 있으니 상대방의 천국만마가 있다 해도 두렵지 않다 그는 나를 위해 어떤 위험 속에서도 구해줄 것이니까 다시 이 삼리를 비탈길로 걸으니 그제서야 산마루가 나타났다 오로지 보이는 것은 울퉁불퉁한 괴석과 준엄하게 드러난 바위뿐인데 그것들은 달빛 아래라서 더욱 요괴스러웠다 날씨까지 음엄하고 싸늘에서 사람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동현과 민자화는 한 덩어리의 큰 바위를 지나갔다 원승지와 초원화도 그들을 따라서 지나갔다 높고 험한 곳에 닿으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한 구의 큰 관이 놓여있었다 이에 어두운 밤에 갑자기 흉측한 것을 보게 되니 초원화의 마음 속에는 한 줄기 냉기가 춥 타고 올랐다 동현은 돌 한 개를 들어 관 위에 가볍게 세 번 두드리고 잠시 멈췄다가 또 두 번 그런 후에 다시 세 번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관 뚜껑을 잡고 뒤쪽으로 향해 얼어 저친이 쿨럭하는 소리가 나면서 관 가운데로 시체 한 구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초원화는 아!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원승지의 왼손을 붙잡고 어색하게 기대어섰다 시체가 문득 입을 열었다 뭐라고? 바깥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동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이분은 원상공으로 금사랑군 하서리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초아가씨인데 금융방 초방주의 따님이고요 그 시체는 원승지와 초원화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두 분은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몸에 상처를 입고 있소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요 동현이 한마디 거들었다 이분은 폐파장문 사형 수은도인이요 여기서 지금 원수를 피해 상처를 돌보고 있는 중이지요 원승지와 초원화는 그제서야 그가 시체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곧 예를 갖추었다 수은도인도 손을 마주잡고 그들에게 답례를 했다 수은도인은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고 파리했다 혈색이 없는 데다 한가운데는 머리부터 콧대까지 오히려 붉은색의 커다란 상처가 나 있었다 그 흔적으로 보아 상처를 입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창백한 얼굴색에 그 색깔을 더하니 모습은 더욱 공포스러웠다 수은도인이 입을 열었다 내 스승과 당신 사부 하스승은 교류가 좋았소 하스승이 선도산에 왔을 때 내가 모신 적도 있소이다 그 노인은 지금 어떠신가요? 원승지가 그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뜨신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수은도인은 크게 한숨을 쉬며 잠시 참담한 듯 말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가 다시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조금 전에 동현사제가 말한 것을 들었소 당신이 금사랑군의 제자라니 내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나는 그간 금사 선배만이 유독 뛰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사부의 대원수 혹시 복수를 할 수 있을는지 아! 그분이 호련히 돌아가셨다니 그를 찾고 있다는 일을 설명했다 그리고 대사영에게 청하여 초원하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했다 수은도인은 나아하고 짧게 탄식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인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도련히 손바닥으로 몸 옆에 있던 관 뚜껑을 맹렬하게 내리쳤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관이 튀어오르며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원승진은 잠시 생각하였다 이 도인의 무공은 그의 두 제자보다도 훨씬 고명하구나 그의 몸은 비록 부러진 가지와 같지만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이런 곳에 숨어 마치 죽은 사람인 양행세를 하다니 수은도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초아가씨 우리 선도 제자들은 각자 모두 배울만큼 배웠고 또 무예도 어느 만큼 이루어져 있소 입산에서 돌을 닦을 때 사부는 반드시 그들에게 비수 한 자루씩을 주었다오 나는 본파의 장문을 알고 있소 내 비록 나아가 많고 낡은 무의이나 인내하며 이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있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구리요 초아가씨 이 비수가 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알려주겠소 초원아가 한스럽게 대답했다 모릅니다 수은도인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다가 탄식하였다 우리파 제13대 장문조사 국담도장이 그 해에 검술로는 천하 무적이었소 오로제 안타까운 것은 성질이 강직하고 오만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원수가 많았다오 마침내 각파 검객대회가 있어 항산에서 차륜전법으로서 싸움을 했소 국담도장은 비록 검으로 상대방 18명을 해치워 이겼지만 종내에는 자신도 기력이 세진하여 몸에 깊은 상처를 입었었소 그래서 비수로 자살을 했소 본판은 이런 까닭의 사기가 크게 상했고 또 천하의 영웅들에게 죄를 지었소 이후부터 한 가지 규율이 정해졌소 바로 무예가 맞춰진 제자들에게 한 자루씩 비수를 주는 것이오 동현사 제자네 저기로 가보오 동현은 그의 뜻을 잘 모르는지 주저하다가 그가 손끝으로 가리키는 서쪽을 향해 걸어갔다 수훈은 그가 수백골을 걷는 것을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되었소 동현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수훈은 작은 소리로 민자화에게 물었다 민사제 이 비수를 무엇이라고 부르오 민자화가 대답했다 이것은 선도개사도입니다 그러자 수훈이 또 물었다 사부께서 너에게 개사도를 주실 때 사기절에 무슨 흠씨가 있었는지 조용히 말해보시오 민자화는 숙연하게 대답했다 함부로 죽이는 것을 엄격히 금하라 선을 소중하고 징계하게 보아라 의에는 적이 없는 일하자 길을 죽임으로써 행동하라 입니다 수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네는 저쪽으로 가게 그는 민자화가 저만큼 먼 곳으로 간 것을 기다린 뒤 다시 동현을 불러 돌아오도록 했다 수훈이 그에게 물었다 동현사제 이 비수를 무엇이라고 불렀소 동현이 대답했다 선독에 살도라 합니다 수훈이 다시 물었다 사부께서 자네에게 이 칼을 주실 때 무슨 훈씨가 있었겠지 동현이 숙연하게 대답했다 엄개담살 선시진장 의소 불쩍 거의 자장하라 했습니다 수훈은 다시 민자화를 불러 돌아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원승지와 초원하에게 말했다 지금 두 사람은 가히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파는 확실히 이런 훈씨가 있소 우리파 제자가 살인을 범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소 그러나 그런 훈씨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무도한 짓을 하겠소 어쨌건 개살도를 알고는 살인을 할 수가 없소이다 원승지가 오랜만에 물었다 이 비수를 왜 개살도라 하십니까 수훈이 대답했다 우리파는 국담 조사에 실패를 거울삼아 15대 조사 때부터 한가지 규율을 만들었소 무고한 자를 함부로 죽이는 것을 언급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매 두 해마다 한 번씩 선도산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선배 형제들 앞에서 이 개살도를 자행으로 무너뜨려야만 하오 민사제가 초방주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또 그의 민자역 사형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죽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소 그러나 형의 복수를 갚기 위하여 함부로 죽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러나 뒷날 못된 놈들의 도전을 받고 다시 그들에게 가해를 주는 가운데 그것이 중대한 규율을 범하게 되었다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었소 그는 한숨을 쉬고 나니 말을 이었다 이 개살도는 자살용이오 만약 선도 제자가 우연히 적을 만나둘 때 무공이 그보다 못하다면 상대방 역시 고통스럽게 서로 접근할 것이오 몸을 피하는 길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 빚으로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의 이름을 면하게 하지요 민사제가 감히 우리의 엄격한 규율을 어기고 할 수 있다면 천하의 무기가 도처에 많은데 어떻게 개살도로서 사람을 죽였겠소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칼이라면 어떻게 그걸 도로 가져가 제 아니하였겠소 원승지와 초원아는 여기까지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수은이 또 말했다 초아가씨 이 편지를 좀 보시려오 그는 관모퉁이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을 펼친 이 속에는 한 묶음의 문건과 잔물이 있었다 그는 편지 하나를 꺼내어 초원아에게 내밀었다 초원아는 눈으로 원승지를 바라보았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원아는 편지를 받고서 달빛 아래서 봉투에 쓰여져 있는 급송 수은 대사형께 민이 보냄이란 몇 글자가 눈에 띄었다 민자화가 수은에게 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편지지를 꺼내보니 방부 통상떼객 잔용잔 내에 붉은 글자가 쓰여져 있고 편지의 글자는 삐뚤빼뚤 했으며 문맥도 잘 통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수은 대사형 안녕하십니까 초방죄의 일은 보인이 사람들의 개속임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무엇을 보복하는지 그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대사형의 개살도를 호련히 어떤 놈들에게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못 찾으면 저는 다시 대사형을 뵐 면목이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생 민자화 올림초원아는 이 편지를 읽자 온몸이 떨렸다 곧 민자화를 향해 절을 하며 말하였다 민숙부 진료가 좋은 분을 잘못 봤습니다 어른께 그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현에게도 절을 올렸다 두 사람도 황망히 일어나 맞절을 했다 민자화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느 도둑에게 이 비수를 빼앗겼는지는 나도 모르겠소 또 그것으로 초방주를 죽이기까지 하고요 더구나 시체 위에다 그 칼을 놔두었으니 그대가 나를 의심할 밖에 초원화가 대답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점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민숙부가 아버님을 살해한 후 영웅으로 과시하시기 위해 칼을 남기신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민자화가 다시 한마디 했다 나는 개살도를 찾기 위해서 동현도인과 사방으로 돌아다녔지 그러나 모두가 헛수고였소 나중에 대사용의 민첩한 판단이 우리를 경성으로 오게 했소 길거리에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날죽이려 하니 나 역시 한바탕 싸울 수밖에 없었소 다행히도 원상공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 일이 명백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오 수훈이 입을 열었다 내 일이 잘 마무리되고 그래서 요행이 생명이 부지된다면 내가 초아가씨를 도와 그 칼을 훔친 살인자를 반드시 잡겠소 이 사건이야말로 선도파의 마지막 명예가 걸린 큰 사건이군요 초원화는 다시 저를 올리고서 비수를 민자화에게 돌려주었다 원승진은 생각해보았다 그들 사형제들은 어떤 다른 비밀스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의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만 같았다 바깥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모으며 말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작별을 합시다 두 사람은 수훈과 작별을 하고 수십 골을 걸어 나왔다 그들이 막 산을 내려오려 할 때였다 동현이 문득 뒤에서 큰 소리를 쳤다 두 분은 잠깐 걸음을 멈추시오 원승진과 초원화는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곧 동현 도인은 뛰어서 쫓아왔다 원상공 그리고 초아가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두 분은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원승지가 대답했다 도인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누설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저는 많은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형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강호의 규칙이었다 다른 조직이나 다른 파의 음미라고 그의 한 어떤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말을 전하거나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흉측한 재난을 면치 못한다 이 일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동현도 이러한 점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그는 명령을 어긴 셈이어서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원승지는 마음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비록 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수은도인의 무의식간에 노출한 하나의 무공을 보지 않았던가 원승지도 피차 아끼고 싶어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동현도인에게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답했다 사형께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형제들이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현은 원승지의 손을 굳게 잡더니 다시 한번 그의 인간댐이 진실함과 높은 무공을 치하했다 무공만 하더라도 자기보다 열배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도에서 제일 고수인 수은도인 보다 더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적대감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원승지도 속으로 기뻐하며 말하였다 원상공께서도 의에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 실로 구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요 저는 이제 사형들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총총이 되돌아가 낮은 소리로 수은과 민자와의 이런저런 일을 의논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논한지 오래되었는데도 결정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계속 원재 벽혈검 김용 옮김 김성구 sm1109 제3권 7. 미녀의 검술 원승지는 잠깐 생각했다 설사 그들에게 큰일이 있다 해도 외부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리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도인님 민영 저희들 먼저 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 뵙지요 그리고는 한 번 손을 모으더니 곧 몸을 돌렸다 수은 도인이 모처럼 입을 열었다 원상공 좀 건너와서 거들어 주시오 원승지는 할 수 없이 다시 몸을 돌려 그들에게 갔다 수은이 입을 열었다 원상공 검을 모아 서로 도웁시다 우리 사형제는 실로 감개물 양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일이긴 하나 나라의 정세는 실로 흉흉하기 그지없소 감히 원상공이 무고하게 위험을 무릅쓰게 할 수는 없소이다만 아까 내가 귀한 분을 얼른 알아보지 못함을 섭섭해하지 마시오 그는 손을 모아 예를 갖추었다 원승지는 그가 자기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영웅기계가 있다는 것도 느꼈다 도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저 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도인 만약 저희들을 필요로 한다면 마땅히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있으시면 수시로 정조 사오동으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수우는 머리를 숙이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원상공이 이처럼 의기로운데 우리들의 이를 숨긴다면 더 큰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오 만약 앞으로 다시 서로를 기만한다면 친구로서 부족함을 어찌하리 두 분은 잠깐 여기 좀 앉으시오 동현사제 내가 두 분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거라 동현은 두 사람이 오른쪽 돌 위에 앉는 것을 기다렸다가 자기도 따라 앉았다 우리 은사 황옥도인은 워낙 돌아다니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처로 돌아다니셨지요 2년에 한 번씩 선도대회에 가시는 것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거의 산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5년 전 중추절에 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여전히 산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편지조차 없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이해 없었지요 많은 제자들이 모두 괴이하게 여겼고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사님은 남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채약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삐 운기 양광으로 찾아다녔지만 그 곳마다 소식이 없었지요 나와 민영은 오히려 그곳 객점에서 점참과 추풍건 만리풍의 소식을 들었었소 들어보니 급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둘은 급히 운남대리만 대형댁으로 갔지요 그가 중상을 입고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었어요 물음이 원래는 우리 은사를 위해 상처를 받은 것이라 는 것이었습니다 원승진은 황옥도인은 오독교의 손에 죽었다는 정청죽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은연중 머리를 끄덕이면서 동현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들었다 추풍건 만대형이 말씀하시길 그날 그가 대리성 밖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러 갔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은사가 포위되어 공격받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점창파와 선도파는 본래 관계가 깊은 터라서 그는 당장 검을 빼들고 도왔다 고하오 그러나 어찌 알았겠소 상대방이 모두 고수인 것을 두 사람은 힘이 딸린 것이오 민영은 먼저 독수를 맞아 기절해서 땅에 쓰러졌었는데 나중에 누군가의 구원을 받아 돌아오게 되어더요 은사님의 생사는 모른 채 말이오 맏형은 어깨와 겨드랑이 아래에 모두 강철같은 깍지로 상처를 입었고요 독 있는 곳을 그 거서 살펴보니 틀림없는 오독교의 소행이었소 그는 천신만고 끝에 명의를 찾아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은사에게는 그동안 흉한 일이 많았고 오독교 또한 은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운남의 모든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시종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 모두들 속수무책인 채 그곳을 떠난 것이오 후에 북방에서 전해오는 소식으로는 오독교 교조 하철수가 북경으로 왔다고 하기에 원승진은 아! 하고 외마디를 냈다 동현이 말을 끊고 물었다 원상공은 혹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원승지가 대답했다 나의 친구 몇이 어제 그녀의 독수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동현도인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다친 친구들은 별일 없나요? 눈으로 보아서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것이야말로 정말 천행이구리요 우리들이 얻은 소식은 대사형이 전하는 급한 명령이었소 그래서 선도 제자들은 모두 경성선사에 집합했습니다 우리들은 경성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우연히 초아가씨를 만난 것이지요 대사형은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뒀습니다 그와 하철수는 좁은 길에서 문등 마주쳤다 합니다 그 미천한 것이 갑자기 욕을 하더니 아주 무례하게 굴었지요 대사형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했지요 이 미천한 여자가 손발을 부드럽게 움직이자 대사형이 그만 주의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이마 위를 그녀 왼손의 철깔꼬리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 다음은 그녀의 다섯 가지 비밀스런 무기를 정통으로 건드렸소 그녀의 비밀무기를 건드리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대사형의 내공이 아주 훌륭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독을 갖고 다니는지를 알아내셨지요 이미 무술하시기 전에 많은 해독약을 먹고 있기도 했지요 또 몸 주위에는 갖가지 해독약과 고약 아략들을 갖고 다니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서도 견딘 것이지요 수훈이 문득 탄식했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알까봐 두렵소 그가 다시 온다면 나는 죽고 말 것이요 이것은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는 까닥이요 그래서 이런 기괴한 장소에서 정향을 하는 중이요 다시 3개월만 더 지나면 독기가 천천히 빠질 겁니다 사부는 이미 비천한 그녀의 수하에게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많소 이 복수는 꼭 갚지 않으면 안 돼요 다만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요 동물도 굉장하고 이것이 감히 내가 친구를 붙잡을 수 없는 이유요 민자화가 중간에게 물었다 원상공은 어떻게 해서 오독교와 원수가 되었지요 원승진은 어떻게 해서 금이독교 재훈우를 만났는지 그리고 정청주기가 어떻게 해서 늙은 거지에게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했다 원상공은 그들과 깊은 원수 관계는 없지 않소 손해를 조금 본 정도였으니 그만두시오 당신은 귀중한 분입니다 뱀같은 인간과 상종을 해서 죄를 짓지는 마시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아버님의 원수는 곁에 있고 또 의형 이야미 모의하는 큰 일도 보좌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강호상의 작은 원안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얽히고 살켜 영원히 끝장이 나지 않을 것이다 원승진은 머리를 끄덕였다 도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게는 마침 한 마리의 빙섬이 있습니다 제가 도인의 독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는 곧 빙섬을 꺼내어 그를 위해 1차의 독을 뽑았다 이런 강호에는 독을 뽑아낼 뚜껍이가 없었다 그래서 빙섬을 동현에게 빌려주었다 용법을 가르쳐주니 그는 수훈을 위해 독기를 끝까지 뽑아내었다 수훈 민자화 동현은 끝없이 감사를 표했다 원승진과 초원화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반 정도를 내려왔을 때였다 초원화는 갑자기 돌 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뜻밖의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외야한 원승진이 물었다 왜 그러시오 초아가씨 어디가 불편하시오 초원화는 고개를 흔들면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고 하면서 다시 일어났다 원승진은 내심 생각했다 이렇게 나간다면 이 금융방과 선도파는 비록 적의 변하여 친구가 된다고 해도 아가씨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건강하기만 하니 다행이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섬으로 돌아왔다 원승진은 초원화를 금융방 숙소로 데려다 준비 기가했다 원승진은 큰 길가로 길게 늘어선 민방 지붕의 꼭대기에서 가벼운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어느덧 벌써 몇 골목을 건너뛰고 뛰는 것이 흥미가 있고 발랄했다 신행백변의 절기가 나타났고 나르는 제비가 파도를 잡으려는 것 같았다 유성이 공중에서 날며 귀 옆에 바람이 움직이는 것과도 같았다 발자국 소리는 없으나 분별하는 것이 귀신 같았다 그때였다 곁에서 낮은 소리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한 무술이구나 원승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림자와 함께 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며 웃었다 하지만 나를 따를 수가 있겠는가 목소리와 함께 어느새 그는 칠녀덜자 밖에 나가 있었다 원승진은 이 사람의 신법이 기괴하고 빠른 것에 놀랐다 이 사람은 누구지 경공수를 어떻게 이토록 닦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하리만큼 힘이 세웠다 기운을 내어 따라가니 그를 추적할 수는 있었다 그는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날 아다니는 새와도 같았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원승진의 경심무술도 마침내 높이 뛰어올랐다 발밑에 힘을 더하니 짧은 시간 동안은 따라다닐 수도 잊었다 그 사람은 몇 자 앞에 오뚝 서더니 드디어 몸을 되돌렸다 그리고는 깔깔대며 교태로운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원상공 오늘에서야 나는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겠소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긴 소매의 구멍이었고 몸은 마치 꽃가지와도 같았다 그는 바로 오독교의 교주 하철수였던 것이다 그녀가 입은 옷은 마치 눈과 같이 희었다 더욱이 검은 것은 더욱 검고 흰 것은 더욱 희었다 우림의 무사들이 야행에 입는 옷들은 대개 검은색이 아니고 회색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얼른 발각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비밀무기로 맞서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게 하기 위해 회색옷을 입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흰옷을 입었다 만약 우예가 높고 띠 언하지 않다면 결코 이토록 강자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원승진은 손을 모으며 물었다 어느 교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철수는 교묘히 웃었다 원상공이 전날 왕림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여있었소 그래서 모두들 마음이 분산되고 고아를 잘 판가름해 낼 수가 없었지요 저는 오늘 마음을 모아 이곳에 왔어요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몹시 간드러지게 들렸다 원승지가 대답했다 원승지가 대답하셨는데도 애 MINISTER